루리의 백두부조아님의 체험실화입니다.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친구의 울릉도 이야기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 편은 귀신 이야기나 미스테리한 이야기는 많이 없지만 상주할머니 본편 15일에 15분으로 마무리하고 조금 쉬다가 본격적으로 외전을 시작하게 되면 제 경험단보다 귀신 이야기가 더 많을 겁니다. 겨우 살면서 물귀신 한번 본 게 전부인 저에 비해서 이 친구는 직접 본 것만도 상당하거든요. 아 물론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믿습니다. 저는 그 녀석을 처음 만났던 게 신입사원 연수회 때였습니다. 처음 본 그 녀석의 인상은 그냥 평범했죠. 메모도 평범하고 입사 성적도 평범 대학도 평범 그런데 여자들에겐 인기가 많아요. 성격도 좋고 말을 아주 재미있게 잘하더군요. 같은 방은 안 썼지만 입사 동기라 인사도 투고 조별 토론 같은 것도 하고 나름 며칠 오정을 다지면서 지내다가 자주 안부 나누자고 하고는 퇴소를 하고는 회사에 부서 발령을 받아 출근했어요. 며칠 정신없는 일과 중에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죠.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부서더군요. 그렇게 반갑다고 인사하고는 다시 만난 며칠 후에 퇴근 후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였습니다. 그 친구도 환영회식을 했다더군요. 우리는 반갑다고 간단히 우리끼리 술 한잔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고 그 간단히가 대단히가 되도록 소주를 빨아댔습니다. 다음날 둘 다 지각했죠. 그런데 저는 칭찬받고 그 녀석은 깨졌어요. 그 녀석은 신입이 빠져가지고 회식했다고 늦었다고 줄줄이 혼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영민했던 아이답게 절 잡아먹으려는 적들에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생전 처음 입에 대다 보니 하고 생쿠레를 쳤고 아니 술을 처음 먹는 사람이 그래 주는 대로 받아 마셨냐 하며 놀라는 부장님께 제가 어찌 감히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 외 길하성 같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주시는 잔을 감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비정하게 얘기를 했고 감탄하시면서 그럼 하루 월차례도 내고 쉬지 그랬냐는 말에 저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모범 답안을 내놓아 점수를 왕창 땄습니다. 저 사실 알코올릭 수준이거든요. 아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날 늦도록 술에 취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둘 다 귀신을 믿고 있었고 아 그리고 심지어 그 녀석은 심심치 않게 본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무속인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 얘기, 먹 같은 상사 선배 얘기를 안주삼아 술을 마시다가 둘 다 어지간히 술에 들어가자 녀석이 그러더군요. 조아야, 너 혹시 귀신 같은 거 믿냐? 응? 귀신? 글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재밌는 귀신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내 들었는 드릴이다. 그 녀석은 아차 싶었나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예전에 들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서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네. 어쭈? 뭔데? 말을 꺼냈으면 얘기를 해야지. 사람 궁금하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 놈 봐라. 이거 뭔가 비밀이 있는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저 반응은 분명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는데 안 믿어주고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얘기를 하지 않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저는 계속 똥꼴을 살살 긁었습니다. 아,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녀석은 술이나 마시자며 자꾸 회피하더군요. 야, 이 자식아, 빨리 말해. 한 번 물면 안 눕는 우리 동네 미친 개가 나야. 모르쇠로 꾹꾹이 버티는 녀석의 입을 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먼저 오픈마인드로 다가가기로 한 거죠. 하고는 할매와의 얘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서 감탄을 해가며 듣는 녀석을 보면서 전 속으로 생각했죠. 이기이기, 이쪽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 확실하구만. 하고 말이죠. 얘기가 다 끝나고는 이거 내가 직접 겪은 얘기야. 진짜다. 나 공소처야. 라고 했죠. 위험한 발언입니다. 전 가족들 외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할매와의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할매와의 추억을 그냥 들은 얘기라고 말하는 건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진지하게 제 얘기라고 하면 반응들이 이상한 놈 취급받거나 구라쟁이, 미친놈 취급받는단 걸 잘 알거든요. 그걸 알고 있던 조와는 달리 멍청한 그 녀석은 초딩 시절 다른 애들은 못 본 자기가 본 것을 애들한테 자랑하고 다녔고 구라만치는 이상한 놈으로 몰려서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경험했답니다. 그냥 애들이 자기랑 잘 안 놀아주더랍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남에게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왕따에서 해방되고는 입 다무는 길이 살길이라는 걸 알았다더군요. 그러다 그날 자기 말을 의심 없이 들어주고 믿어주는 천사 같은 조화를 만나서 완전 주댕이의 봉인이 풀리게 된 거죠.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꾸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시간을 끄면서 다음날 불행을 자초한 거죠. 그리고는 저녁마다 절 납치해서 강제로 지혜길 신나게 들려줬습니다. 야, 너는 그 무서운 뭐를 아. 내가 어릴 때 귀신이랑 같이 뛰어놀던 사람이야. 여호, 네가 그럼 귀신이랑 친구한 거야? 아니, 나 잡으러 막 쫓아다녀서 도망다니느라 뛰어놀았다고. 집도 가까웠습니다. 녀석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원룸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전 퇴근 후에 녀석의 집에 자주 가서 불쌍한 그 녀석과 자주 놀아줬죠. 딱히 제가 착해서 놀아준 건 아니고요. 그 녀석 집에 있는 최신용 양문 냉장고 속에 천국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보내주는 각종 반건조 생선, 그리고 오징어와 산나물들, 주먹만한 홍합 먹어보셨어요? 빨간 해삼은? 녀석은 축복의 땅의 백성이죠. 전 녀석의 냉장고가 가득 찬 한 녀석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입사 2년 차인 28살 여름.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12시가 다 돼가던 시간에 녀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 왜? 야 뭐해?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아 싫어. 나 잘 건데. 아 빨리 나 귀신 봤어. 아 그래? 아유 좋겠다 야. 개부럽네. 야 안 해쳐 걱정마.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귀신은 보통 사람은 못 건드린대. 아 참 너 보통 사람은 아니지? 그냥 좀 놀아줘라 야. 설마 죽이기 하겠냐? 아 야 농담 아니고 나 지금 무섭단 말이야. 아 빨리 와라. 어 제발. 아 니가 와라 우리 집. 야 여자 귀신이디? 어. 이야 번호 났다. 전 이렇게 막 놀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울 수는 있어도 함부로 해치지 못한다는 걸 들어서 압니다. 들어서만요. 그러자 녀석은 회심의 히든카드를 꺼내더군요. 야. 어제 집에서 택배 왔어. 어 정말? 지금 당장 달려갈게. 집에 도착하니 방에서 이불을 쓰고 떨고 있었던 건지 문을 열어주는데 땀 범벅이었습니다. 전 얼른 들어가선 야 집에서 뭐 보냈냐? 하고는 냉장고 검문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녀석은 덜덜 떨며 들어와서 제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아까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들어왔는데 자꾸 뒤통수가 근질거려서 뒤로 돌아봤는데 귀신이 있었어? 냉장고를 계속 뒤지며 전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기분 탓이라 여기고 계속 오는데 계속 뭐가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오 울릉도 폴락 이 맛난 거 생선을 구워서 소주 한 병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구는 맞은편에 앉아 자기도 소주 한 잔 따라고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로 돌아보니까 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경과민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본 거야. 그 여자는 길로 내 뒤를 따라온 게 아니라 담 위로 날 따라온 거였어. 아씨 양이 이거 못됐다 싶어서 그냥 안 본 척하고 걷는데 계속 담 위로 날 따라오더라고 내가 일부러 속력 내서 빨리 걸으면 지도 막 빨리 따라오고 집에 거의 다 와서 뛰었는데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도 뛰더라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 제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좀 화장실하고 좀 살펴주라 어? 난 그런 거 안 보이는데 하고는 집안을 두루 살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녀석을 안심시켰습니다. 야 나 이제 간다 하자 못 가게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아이씨 니가 심순앤이야 빨리 놔라 내일 출근하려면 지금 자야 돼 자고 가 제발 자고 가라 나 버리고 가지마 아이씨 내일 이 복장으로 출근하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서 갈아입고 가면 되잖아 어? 제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서 잤죠 자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안되겠다 마침 다음주가 휴가니까 이번 주말에 고모할머니 댁에 한번 내려갔다 집에 가야겠다 너도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울릉도? 나는 다음주 휴가 아닌데 그리고 난 물에 가면 안되는 팔자라고 누누이 설명했잖아 야 무슨 울릉도가 손바닥만한 섬인 줄 아냐 거기 바닷가 아니래도 경치 끝내주고 볼 거 많아 그리고 물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보는건 상관없지 뭐 가자 응? 그래도 별로 안 끌렸습니다 아마 할머니에게 너무 세뇌되었나 봅니다 그땐 이미 휴가 계획 다 짜놨었는데 뭐 어느 오토파크가 손바닥만한 비키니 입은 몸매 좋은 치자들이 더 많은가 그런 거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한여름의 썸을 꿈꾸며 제가 망설이자 녀석은 초강력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가면 먹을 거 진짜 많은데 너 좋아하는 싱싱한 오징어 내장탕에 너 좋아하는 뽈락에 너 좋아하는 홍삼에 너 좋아하는 홍합 아 홍합은 여름이라 좀 그런가? 그럼 말려둔 홍합 살짝 불려서 홍합밥 짓고 그만 자꾸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수박 큰 거 한 통 따서 어? 울릉도도 수박이 있어? 야 우리 울릉도 무시하냐? 울릉도 수박은 육지수박이랑 질이 달라 수박 한 통 따서 시원한 마을 뒷산 계곡 가서 불 피워서 삼겹살 굽고 지난 봄에 뜯어 담은 명의장아채에 싸서 한 입에 거기에 더덕고추장 구이를 구워서 아 그만 그만하라고 이 자식아 결국 넘어간 저는 다음날 회사에서 휴가를 바꿀 수 있나 알아보았고 별 특별한 일이 없어서 쉽게 휴가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일단 친구의 고모할머니가 계신다는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친구가 자랑에 맞이하는 대단한 만신이셨다는 증조할머니의 자질을 가장 많이 물려받았고 지금도 그 포항 일대를 주름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친구의 집안은 증조모 이후 대대로 무녀나 박수가 아주 많이 태어난 집안인데요 그 중에 증조모의 능력은 발군이셨나 봅니다 그 외에 지금은 고모할머니가 최고이시고 친구가 가지고 다니는 부적도 그분이 써주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외에도 조금씩은 신기를 타고나신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할아버지도 친구의 아버지나 고모들도 어디 가면 딱 점집 차리고 무당 행세하시면서 사실만큼은 된답니다 야야 너 그런 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 무당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하늘에 택한 사람만 아는 거야 뭐 우리도 잘 알아 그러니까 무엇 안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짓고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고모할머니는 그 대단하셨다는 친구의 증조할머니의 하나뿐인 고명딸이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맨날 이 옷 가지고 투닥투닥 말싸움 했거든요 서로 우리 할머니가 더 세다구요 친구의 고모할머니께서는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친구가 며칠 전 이야기를 하자 대뜸 부적은 잘 가지고 다니시냐며 부적 좀 꺼내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부적을 꺼내자 펴보셨는데 세상에나 부적이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매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니 효염이 없지 그동안 여러 번 손차 썼나보네 하시며 니 몸 니가 잘 챙기라 하시면서 노우면 주려고 준비했다고 새 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방비를 튼튼히 한다시며 니 방사진이 있냐고 하시더니 친구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시고는 부적 몇 장 써줄테니 내가 말한 위치에 붙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제게 눈길을 옮기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도 혹시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나 하셨구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께서는 신기하단 듯 하긴 이건 부적 따위의 기호는 아닌데 그런데 뭐가 이리 강력할꼬 하면서 신기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가 있냐고 여쭈니까 자네는 물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긴 한데 그 이외에는 지극히 평범해 신기도 없고 영을 타는 체질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강력한 흔적이 있어 그것 두 개씩이나 저는 신기해서 혹시 이게 할머니와 관련이 있나 해서 여쭈었죠 혹시 이런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하며 상주 할머니의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렸죠 고모 할머니는 아주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들으시곤 키언니구만 하시며 일어서셔서는 장을 여시고 뭔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시다 찾으셨던지 커다란 책을 한 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건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장을 넘기시더니 제게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자네 혹시 이 보살님 아나?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갈비찜 아줌마랑 고모 할머니가 다정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안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던 그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그러시자 이번에도 몇 장을 넘기시더니 혹시 자네 할머니가 이분이 아니신가? 하셨습니다 그건 여러 명이 단체로 무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가리키신 가운데 서 계신 분은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이셨지만 틀림없는 꿈에도 잊지 못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사진 속에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났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잠시 후 고모 할머니께서는 혹시 자네가 그분 장례식 때 3일 내내 울어대고 이 장지에서 난리 쳤던 그 학생 아닌가? 하셨습니다 예, 저 맞습니다 친구의 고모 할머니도 그때 함께 하셨었나 보네요 제 흑력사를 알고 계시는 거 보면 말이죠 맞구만 그때 자네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 내 평생 수백 번의 장례를 봤지만 이 자네처럼 3일 내내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네 특히 그 장지에서의 난동은 악군이었어 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걸세 하시면서 껄껄 웃으셨죠 친구가 뭔데 그러냐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얘기를 해주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다음에 오면 할머니께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지 자네의 행동만 봐도 얼마나 그분과 밀접한 관계였는지 알 수 있었다네 아마 자네에게 새겨진 그 기운은 그분의 흔적일 걸세 하나는 인간이 새긴 게 아니니 그분이 모셨던 그 대단하고 강력한 신의 흔적일 거고 하시더군요 전 궁금해서 무슨 흔적이냐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긴 건 일종의 경고문 같은 거래요 얘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그리고 할머니가 꼬셔서 도장 받아주신 게 분명한 이 신의 흔적이라는 것은 얘는 내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영역 표시 같은 걸 합니다 저 신의 사인받은 몸입니다 그러시면서 자네는 귀신 같은 거에 평생 휘둘릴 일 없을 테니 부적다 있을 일도 없을 거라 아마 귀신이 바글바글한 흉가에 가서도 잠만 잘 잘 끼다 인연이란 거 참 묘하죠 절 알고 할머니를 아시는 분을 포항에서까지 만나다니 또 그분의 손자랑 제가 친구의 인연을 맸더니 이때 친구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다군요 고모할머니보다도 그 할머니가 더 세요? 고모할머니가 웃으시며 비교가 되냐고 아무리 고양이가 크고 싸나운들 호랑이랑 비교를 할 수 있냐 하셨습니다 녀석은 다시 바짝 다가간지면서 그럼 증주할머니라는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걸로 맨날 싸움하니까 저도 그건 궁금했죠 나도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인지라 우리 어머니가 더 세다고 하고 싶다만 어머니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제에 이르셨던 분이긴 한데 네 친구 할머니는 그 사람의 경제를 넘으셨던 분이시다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상주할머니 윈 앞으로 까불지 마라 녀석은 그리도 대단하다 생각한 자기 증주모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셨다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듯 풀이 팍 죽어 있었고요 저는 어깨를 토닥토닥 쳐주면서 얘기를 했죠 야 그래도 너네 증주할머니는 표범이셨다잖아 아이 그것도 대단하신 거지 호랑이는 못 이겨도 말이죠 할머니는 일어나시며 놀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친구가 어디 간지냐고 묻자 목욕 부족 쓰려면 목욕 재개해야지 하셨습니다 친구가 부족 쓰려면 그래야 하냐고 하자 목욕하고 치성도 드리고 써야 하신답니다 아이 테레비 보니까 막 써주던데 라고 친구가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하자 그건 미리 과정 거쳐서 써둔 거 주둔 거든가 증조묵급은 돼야 가능한 거다 아니면 가짜거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인 고모 할머니 댁에서 일박을 하고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야 괜찮겠지? 하고 불안해하자 야 내가 수십 번도 더 다녔어 우리가 탈배를 가리키며 야 저 큰 배 뒤집으면 그게 물기신이냐? 동해 용왕님이지 용왕님이 미쳤다고 수백 명 사람 탄 배 뒤집으시겠냐? 하더군요 따는 그렇겠다 했지만 일말에 불안감이 친구는 제게 걱정하지마 네가 이상한 짓 하면 내가 죽지만 않을 만큼 네 뒤통수를 첫내 세게 까서 기절시켜 줄게 하다가 안 되면 죽을 만큼 세게 때려도 돼 아 난 물속에서 숨막혀서 익사하기 싫거든 숨 쉬면서 죽고 싶다 저는 수영은 해도 잠수하면 10초도 못 견딥니다 바로 패닉을 일으켜서 말이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숨참기 내게 하는 사람인데요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안 쉴 건데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결혼은 무사히 울릉도에 가서 내내 먹고 마시고 자고 시간 나면 녀석이 귀신 받던 장소들도 가보고 밤엔 둘이 귀신 얘기 실컷 하며 지내다 왔습니다 역시 본고장에서 듣는 얘기는 더 맛깔라더군요 상주 할머니 이야기 끝나면 외전격으로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잠시 소개만 하고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쓰려 하는데 어떤지 여쭈려고 한 거였는데 대책 없이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리앱 백두부 조아님의 체험실화입니다 상주 할머니 외전 귀신 많은 부대에서 귀신 못 보고 제대한 썰 본격적으로 외전을 시작하기 전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한테 시달리고 뭐 이딴 건 잘 모르는 몸이죠 입사 때 다들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다들 가위에 잔뜩 눌리는데 전 잠만 잘 잤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귀신이 많은 곳에서 귀신한테 시달린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이 많은 곳에서 귀신 코빼기도 못 본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전 군대를 남들과 똑같이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대학 1학년 끝나자마자 어차피 맞을매 빨리 맞고 맘 편히 공부하자 생각하고 갔습니다 뭐 진짜의 흑역사는 훈련소 얘기입니다만 뭐 이건 귀신과는 전혀 관련 없으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훈련소를 퇴소하고 대기 좀 타다가 자대로 배치받았죠 전 후방 탄약창에서 근무했습니다 경비중대였죠 탄약창을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탄약창이란 부대는 정말 큰 부대입니다 군, 군단, 사단 뭐 이처럼 단위가 큰 부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적이 큰 부대죠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보통 산 하나를 뺑 눌러서 전부 다 부대죠 이 탄약창은 전군에서 쓰고 있는 탄약 및 포탄 등 그냥 화약을 쓰는 모든 탄을 보관하는 곳이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탄 창고들이 다른 창고랑 뚝 떨어져 있거든요 혹시 적의 공격이나 사고로 한 곳이 폭파되어도 다른 곳은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이게 넓게 퍼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넓은 지역을 꼴랑 몇 개의 경비중대가 담당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옆 초선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부대가 넓고 산을 끼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군에서도 손꼽힐 만큼 괴담이 많은 부대입니다 처음 부대로 전입을 가면 보통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며칠 동안 내무반에 앉혀둡니다 하루 종일요 아휴 사실 이게 더 구역입니다 처음 전입과선 고참들의 장난감이 되곤 하루를 보냈죠 그때 저희 중대는 구역 내무반을 쓰고 있었습니다 침상이 길게 있던 시설이 후지기로도 전군 최고가 아닐지 하긴 아직도 최전방 쪽엔 깡통막사도 남아있단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루 종일 긴장을 타다가 저녁 점화가 끝나고 취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트리스를 깔고 있는데 구석자리 하나가 유난히 크게 비는 겁니다 매트리스 두 장은 넉넉히 깔 만큼 넓게 비더군요 좁은 내무반에 쫄병들은 매트리스 두 장에 세 명이 붙어져야 할 만큼 좁았는데 그 와중에 유독 그 한자리만 뚝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거기서 자라고 했습니다 하... 저는 속으로 감격했죠 아... 그래도 속정은 따뜻한 고참들이구나 신병이라고 이리 편히 자게 하나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자라고 한 고참이나 지나다니는 모든 고참들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잔뜩 기대하는 표정이랄까요? 뭔가 신나고 흥미있는 일이 있을 거란 표정으로 절 야식구레 웃으면서 쳐다봤습니다 원래 신병원에 일주일 정도 보초 근무도 안 시키니까 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꿀잠을 잤죠 아침 기생을 하니 피로도 풀리고 개운했습니다 기생하자마자 고참들이 몰려왔습니다 흐흐흐 우리 애기 잘 잤어? 어이구 밤에 많이 무서웠지? 흐흐흐흐 아니 뭐가 그리 신나고 재미있어 하는지 틀림없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을 거란 잔뜩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그들의 기대를 짓밟았죠 이병! 좋아! 아주 잘 잤습니다 깨운합니다 모인 고참들은 전부 어? 그럼 안되는데 그럴리가 없는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유 그래그래 괜찮다 우리 다 이해해 너 이상한 놈 취급 안 할테니까 어제 뭔 꿈꿨나 얘기해봐 너 가위 눌렸지 아닙니다 전 원래 꿈같은 거 잘 안 꿉니다 가위도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헐 전부 떼꿀멍 그럴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매일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재웠지만 저는 잠만 잘 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린 귀신이 많고 꿈자리가 사나운 그 부대 중에서도 거의 명품 가위 눌림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자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가위가 눌리다 보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서 자려 하지 않아서 좁게 붙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너무 편하게 잘 자자 드디어 제 첫 야간 보초 근무 시간에 내무반 실세인 상병 말고 참 하나가 괜히 센 척해 보이려고 그 자리에서 잤죠 뭐 제가 거기서 워낙 잘 자니까 이제 귀신이 떠났나 보다 하면서 잤나 봅니다 제가 첫 보초 근무를 끝내고 들어갔더니 그 새벽 내무반에선 때아닌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도 다 켜지고 내무반 사람들도 대부분 깨어나선 그 고참은 제가 자던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우 슈발슈발 혼자 막 욕을 해대면서 말이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고참이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 귀신 하나가 침상 뒷편 벽 부분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더니 꼼짝도 못하고 눈알만 떼굴떼굴 구리는 고참에게 막 기어서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시커먼 심연같은 눈으로 고참을 내려다보더니 희쭉 희쭉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어? 그 이상한 놈 아니네 그동안 나 많이 심심했는데 오늘 재밌게 놀자 와 그러더니 일어나선 배 위에서 방방 뛰기 시작하더래요 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고 한참을 뛰어놀더니 한참을 뛰어놀더니 이번엔 가슴 위에 걸터앉아 아이컨택을 한번 하더니 씩 웃으면서 말했더랍니다 어디 뱃속이나 한번 구경해볼까 하더니 한참을 입속으로 쭉 집어넣더랍니다 그리곤 고참은 고참의 뱃속을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놀자 하더니 기어서 침상 틈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 귀신이 사라지곤 바로 가위가 풀리고는 비명을 지르고 일어났고 내무반은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고 그때 제가 근무 끝내고 내무반에 들어온 것이었죠 내무반 실세다 보니까 쫄따고 들은 아무 소리도 못했지만 병장들에게 야이 미친놈아 너 왜 거기서 자냐 하고 잔뜩 핀잔을 들었습니다 전 군장 해체하고 그 자리 가서 꿀잠을 잤고요 그 자리는 제가 어느 정도 고참이 될 때까지 제 전용 자리가 되었는데요 고참이 되고는 TV 앞으로 옮겼는데 후임들이 또 그 자리에서 자면서 가위에 눌려대기 시작해서 다시 바꿔주고 제대할 때까지 제가 잤죠 다시 쫄병대로 돌아가서 저희는 보초 서는 게 1인 부대이다 보니까 계속 근무의 연속인데요 저희 중대 담당 구역 안에 유명한 공포의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초소도 간간이 귀신 소동이 나긴 했지만 거긴 정말 자주 일어났고 다른 곳에 비해서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던 곳이죠 졸면 나타나는 귀신 얜 그냥 보초 서면서 깜빡 졸면 어느새 나타나 초소 유리창에 붙어 쳐다본답니다 공중에 3미터도 넘는 초소의 말이죠 그리고 근무를 서면 뭐가 자꾸 초소 주위를 웃으면서 뱅뱅 돌며 뛰어다닌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초소 앞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째려본다는 처녀 귀신도 있고 뭐 전 못 봤습니다 말만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정이 가까우는 시간부터 새벽 2시경까지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고 알려진 그 시간대에 걸리는 근무자는 아주 똥을 잇는 대로 씹은 표정이었죠 병장들은 그 시간에 거기 근무 서지 않으려고 근무자 편성표를 짜는 행정병을 족초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짬찌이다 보니 그 근무를 자주 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조와 이병이랑 같이 근무를 나가면 절대로 귀신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났죠 그런데 정말 저랑 근무 나가서 귀신이나 이상한 거 본 사람이 하나도 없던 겁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나가면 마음이 그리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소문이 나자 고참들은 저를 서로 데리고 나가려고 행정병에게 압력을 집어넣었죠 야, 나 그 시간 그 초소 근무 빼? 아니면 부사선은 조화로 해주든가 저는 고참들에게 살아있는 부족으로 쓰였습니다 항상 그 시간대 근무자 중에 가장 왕고가 절 데리고 나갔죠 거의 그 초소에 근무가 많았습니다 다른 초소는 그나마 양호했으니까요 원래 근무는 돌려가면서 서야 하는 거라 한 초소 자다가 깨야 하는 그 시간대 근무만 설 순 없는 건데 워낙 고참들의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대신 짬짓때는 거의 찾아 먹을 수 없는 가용일 즉 근무 없는 날은 많이 찾아 먹었습니다 웬만해서 땜빵 근무 같은 거는 저를 빼줬죠 그리고 고참들이 냉동도 많이 사주셨고 집합 같은 거 하면 슬쩍 불러서 딴 일 시켜가며 기업받을 일도 빼주시고 근무 나가도 그냥 짝다리 짚어가면서 팍팍 쉬면서 편히 있으라고 배려해 주셨고 소대 한 장씩 간혹 나오던 외박증까지 밀어주셨습니다 이병 때 그런 소문이 나면서 같이 근무를 나간 사수인 병장이 그러더군요 이상하게 너랑 있으면 귀신이 무섭다는 생각이 안된단 말이야 너는 귀신 안 믿냐? 저는 완전히 믿는다고 했죠 얘기는 못해졌지만 속으로 나처럼 신기한 일 이상한 일 많이 겪으면 그냥 당연히 믿을 걸 했습니다 귀신 본 적 있냐 해서 귀신인진 몰라도 어릴 때 물귀신 한 말이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했습니다 완전 그런 쪽 믿으면서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섭던 게 나중에 친구 고모 할머니 만나서 의문이 풀리게 되었지만 그땐 저도 많이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은 별로 이상한 일이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저한테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 중대 자체가 거의 소동이 없어졌죠 제가 제대할 때 그 부대에 있던 귀신들 다 모여서 잔치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사 났다고 이상한 놈 제대에서 속 시원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훈련병 시절 흥력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어떤 귀신 얘기보다 무서운 현실의 공포 얘기입니다 뭐 들어보시곤 뭐가 공포냐고 하실 수 있지만 당한 분 입장에서는 어떤 것보다 공포였을 겁니다 제가 숨을 못 쉬면 바로 패닉을 일으킨다는 거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얼음이 깨지면서 빠진 후에 얼음 밑으로 끌려 들어갔던 그 일 이후 글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잠수를 10초밖에 못할까요 그런 저도 피해갈 수 없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화생방을 하게 되었죠 전 불안했지만 남들 다 아는데 빠져나갈 방법은 없고 이걸 말할 분위기도 아니고 뭐 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공포스러운 기다림이 지나고 저희 조가 화생방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땐 그나마 방독면을 쓰게 하고 들여보내더니 곧 방독면을 벗으란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 방독면을 벗자마자 바로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전 금방 패닉에 빠져서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밖에 없었고 탈출구를 향해 냅다 뛰었습니다 예상을 한 듯이 조교 한 명이 문을 막고 서 계셨습니다 자기는 치사 빤스뽕으로 방독면 쓰고 여유롭게 말이죠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제지하더군요 그 순간 전 조교님의 두 어깨에 살포시 선을 올리고 힘차게 니킥을 날렸습니다 그분의 소중한 소중이에게 말이죠 그분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시고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바로 뛰쳐나와서 캐캐거리고 있었고 바깥엔 교관과 조교 그리고 다른 교육생들이 놀라서 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가스실 문이 열리고 제게 니킥을 강타당한 조교님이 다른 훈련병들과 조교 손에 들려나왔습니다 방독면을 벗겼지만 이미 기절해서 미동도 안 하시더군요 훈련병을 위해 대기 중이었던 군 앰뷸런스로 바로 실려가셨습니다 전 얼차려와 사고 경유에 대한 심도 깊은 취소를 받았지만 본능적인 행동이었고 다른 훈련 성적이나 태도가 평소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신 교관님의 이해로 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기대하셔서도 좌위 훈련 동안은 더 이상 조교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내무반에서 지내셨습니다 전 너무 죄송해서 그분을 만날까봐 막 피해 다녀야 했죠 지금도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시려고 다리를 한껏 벌리시고 어그적 어그적 거리며 천천히 걸어가시던 그분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전 그 뒤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죠 남의 집 귀한 대를 내 손으로 끊어놓은 게 아닌가 하고요 지금도 궁금합니다 성능엔 이상이 없으신지 제 손으로 또 다른 시명을 만든 거라면 그 큰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때 그분 나이면 거의 새삥이셨을 텐데 어쩜 한 번도 써보신 적 없는 신품이셨을지도 모르죠 꼭 예쁜 아가 낳으시고 그쪽으로 문제 없으셨으면 합니다 조교님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조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님 루니의 백두부 조아님의 체험실화예요 상주할머니 외전, 산부, 할머니와 숫장수 쓸 얘기들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이 아니고요 할머니가 겪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들려주셨던 옛날 얘기 같은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겁도 잔뜩 먹으면서도 할머니 다리 붙들고 들었던 얘기들이죠 원래 별거 아니라서 쓸 생각이 없었는데 다들 할머니 얘기를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제 어린 시절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땐 12월 중순 하순쯤 되면 한강이 그해 처음으로 꽁꽁 얼었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누가 따뜻하다고 했나요? 드럽게 춥습니다 특히 산골은 칼바람도 씽씽 불고 입학 전이나 초등시절 방학을 한 그런 날이면 전 하루종일 할머니의 안방에서 할머니 옆에서 뒹굴러 다녔습니다 그땐 시골 산골집들이 거의 장작을 뗐었거든요 연탄은 돈도 들고 배달도 힘들고 기름보일러는 어찌 생긴건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둘장에 장작되던 예전집들이 다들 방바닥은 지글지글 끓고 좋긴 한데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윗공기가 시베리아 월판의 북풍 한설입니다 우풍이 너무 세요 궁뎅이 누리누릿하게 익어가는데 코는 루돌프 사슴이 됩니다 저희 집은 보통 겨울이면 이불 속에서 낮은 퍼복으로 지냈죠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나고요 그럼 저는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할머니 집 안방엔 우리 집에 없던 화로가 있었거든요 그 화로 하나로 얼마나 방안이 훈훈해지던지 그럼 하루종일 놀고 TV보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으며 숙제하다 자다 하며 그렇게 지내다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끼니 때마다 저 좋아한다고 부엌에서 불식을 꺼내시어 그 위에 석세에서 구워주시던 양념 바른 두툼한 갈치 가운데 토막이랑 간고등어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안에 침이 잔뜩 꼬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외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할머니처럼 화로 하나 사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이 녀석아 그 쓰는 숯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집에도 화로를 들이면 분명 할머니가 나눠주시겠지만 그게 한두 번 얻어 쓰는 거면 모를까 신세지기가 싫으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숯 중에서도 최고급품 백탄 참숯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숯은 참숯이라도 방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일산화탄소나 유황이 포함돼서 밀폐된 방 같은 데서 쓰면 바로 가스 중독에 걸리거든요 백탄은 훨씬 고온 아마 천도 이상에서 구워져서 유독 가스가 다 빠져나간 다음에 완성돼서 유일하게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숯이라더군요 굽는 가마도 일반 숯굽는 가마랑 틀리다고 합니다 전 한 번도 못 봤지만요 백탄은 불이 일단 붙으면 오래가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할매 돈도 잘 보시는데요 뭐 그런데 그 숯을 매년 공짜로 가져다 주시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매년 뵙지 못했지만 아주 여러 번 뵈었거든요 뵐 때마다 추위가 찾아올 때쯤이면 큰 트럭에 할매께서 겨운했듯이 참나무 장작을 하나 가득 쌓아서 싣고 가지고 오셨죠 백탄 참순 몇 가마도요 제가 못 뵌 것도 있으니 따지면 아마 매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할매가 화로에 구워주시는 군밤을 제비 새끼처럼 입을 쫙쫙 벌리고 받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여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아저씨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매가 그 아저씨를 처음 만났던 건 깊은 시름에 빠져 상주로 오시고는 갈비찜 아줌마에 머무시다가 할매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땐 할매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죠 나중에 갈비찜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랑 만난 게 그때쯤이었다고 하네요 그냥 내가 좀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챙기는 거다 그러셨거든요 어린 날의 모든 의문들은 친구 고모 할머니와 갈비찜 아줌마께 끊임없는 질문으로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요 그 아저씨는 윗대 조상님들인 아저씨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께서도 화전 좀 읽으시고 산에서 숯 구워 내답하시는 일을 하시며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저씨도 어릴 적부터 숯 굽는 일을 보고 거들면서 자연이 익히게 되었었대요 그러다 장성에서는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시고는 도해지에 나가서 기술을 열심히 배우셔서는 나중엔 자신의 공장을 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잘 나가나 했는데 어느 날 공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자금이 딸려 부도를 맞으시고 모든 걸 날리셨답니다 부도 안 맞아본 사람들은 그 참담한 심정 모르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부도맞은 얘기하실 때마다 매일 죽을 꿍니만 하셨다고 합니다 저랑 제 동생이 없었으면 아마 분명히 실행에 옮기셨을 거라고 그 아저씨도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때문이죠 부인도 있으셨고 어린 자식도 셋인가 넷인가 있으셔서 자신이 없으면 그들이 어찌 살아갈지 생각하니 차마 죽지도 못하시겠더랍니다 아저씨는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열심히 살기로 결심은 하셨는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시더래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시다가 결국 내리신 결론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수출 굽자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건 나무만 많이 있는 깊은 산골 땅이 척박한 곳도 상관이 없으셨으니까요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으셔서 험한 악산 하나를 임대내시어 숫가마를 짓고 수출 굽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 숫을 구우시던 때는 순조롭게 숫이 완성되어 품질도 좋고 팔로도 생기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네요 멀쩡한 숫가마에 균열이 가서 공기가 새는 바람에 숫들이 재가 돼버리고 작업 도중에 인부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봤다면서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생겼고요 심지어 가마가 무너져 내린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직접 아저씨에게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하니 여길 버리란 얘기까지 들으셨지만 아저씨는 그러실 수가 없으셨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아저씨는 필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 무속인들도 만나봤지만 돌아온 얘기는 절망적인 얘기들 뿐이었대요 큰설이 빵빵치곤 자기만 믿으라고 비싼 돈을 받은 무당볕이 구슬한다고 요란을 떨다가 도중에 사색이 되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질 않나 제법 유명하다는 분들은 거길 보자마자 얼굴빛이 어두워져서는 그냥 빨리 여길 떠나라는 말만 하더래요 아저씨는 그 지역에서 제법 명성이 높은 분을 찾아가서는 아주 다리를 잡고 매달리셨답니다 온 가족의 목숨이 선생님 손에 달렸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당신 딱한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걸 어쩌겠냐고요 거기는 음기가 모이는 곳이라 귀신들이 계속 꼬여드는 곳인데 구슬 한번 한다고 그 귀신들 다 내쫓을 방법도 없고 설령 거기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도 다시 계속 모여들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냥 자네가 옮겨가는 수밖에 없으니 계속 거기 있길 고집하다가 정말 큰일 당하기 전에 속히 떠나라고 하셨답니다 아저씨는 자기는 거기서 죽으나 떠나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리셨다는군요 그분이 잠시 생각을 하시고는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시면서 할매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자네가 죽을 팔자는 아닌 건지 굉장한 분이 나타나셨다시면서 그분이시라면 혹시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시며 그분도 안 된다고 하시면 아마 무슨 수를 써도 방법이 없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아저씨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할매를 찾아가셨답니다 그날 할매가 하시는 얘기가 아침부터 기분이 쎄하시더래요 뭔가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셨답니다 그 아저씨가 찾아가셨을 땐 마침 할매가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한참 점심밥을 처리고 있었는데 그 놈이 찾아온 기라 하시더군요 아저씨는 갈비찜 아줌마에 오시자마자 할매를 찾으시곤 무릎을 꿇고 죽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들던 찝찝한 기분이 바로 이놈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하신 할매는 내는 그냥 밥 아는 사람이고 보살님은 방에 계시니 기다렸다 보살님께 얘기하시오 하시곤 짐짐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셨는데 이미 얘기를 다 듣고 온 아저씨가 쉽게 놔줄 리가 없겠죠 아주 징징 울어가며 늘어지더랍니다 저 좀 도와달라고 저뿐 아니라 온 가족 목숨이 할매 손에 달렸다 하시면서요 뭐 소도둑놈같이 생긴 녀석이 징징거리며 엉겨붙는데 아주 미치겄더라 하셨죠 할매는 처음에 이런지 아예 거절하셨답니다 난 이제 그런 일 안한다 은퇴했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 하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매일 찾아와서 징징거리더래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보시고 매몰차게 거절하셨답니다 얼마 후에 할매는 저희 외가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고 이사하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알았는지 이번엔 그 아저씨가 새로 이사한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오면 가지도 않고 한나절씩부터 앉아서 막 그렇게 징징거리는 통에 아주 학을 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는 오실 때마다 할매 대신 집안에 남자임이 필요한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부서진 곳이나 뭐를 연정 써서 고치고 뭐 그런 일들이요 컨셉을 잘 잡으신 거죠 우리 할매 그런 정에 호소하면서 다가가면 거의 넘어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매가 드디어 항복을 하셨습니다 할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신세에 내가 복귀 시작하신 거죠 그래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얼마나 대단한 곳이기에 그렇게 다들 손을 뗐는지 하시면서 아저씨를 따라 나섰답니다 제 글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매가 저 정도 얘기하시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보고 그냥 덮으실 성격이 아니니까요 그 아저씨를 따라가 본 그 숯가마가 있던 곳은 정말 굉장했답니다 세상의 음기라는 음기는 다 모이는 곳 같았다고 합니다 보통 잘 보이지 않는 대낮이었는데도 귀신들이 곳곳에 보이더래요 나무에도 대추 열린 것처럼 수두룩하게 앉아있고 그 풀툼이며 바위 사이며 할매가 아저씨께 그러셨답니다 어찌 골라도 이런델 찾아들어왔나 이런덴 일부러 찾아다녀도 찾기가 힘들긴데 여다 가만 만들며 이상한 것도 못 느꼈나 아이고 자네도 참 의지간이 둔한 인간이구만 하시며 핀잔을 주셨답니다 할매가 내가 이쪽 일하며 그리 고생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셨죠 대단한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수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거의 6개월을 다니셔서야 겨우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답니다 귀신은 일반적으로 힘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첫 번째 원래 가진 영역이 월등한 짱생 귀신 그런데 이건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힘을 배가시켜주는 물건이나 그 물질들의 도움을 받아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귀신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물귀신이죠 평범한 힘을 가진 영도 물귀신으로 되면 물의 힘으로 수십 수백 배의 힘을 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떼귀신인데요 그 아저씨네 가마터에 있던 귀신이 바로 이 떼귀신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백씩이나 되는 개미 한 마리는 뭔 짓을 해도 사마귀를 이기지 못하지만 개미 떼는 틀리겠죠 아무리 최영만이라고 해도 수백의 초딩 떼는 못 이깁니다 그냥 평범한 영들도 많이 모여있으면 트랜스포머의 용로보처럼 강력해지는 거죠 할머니는 할아버지까지 소환하셔서는 하나하나 잡아드리셨나 봐요 땅꾼처럼 말이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후에는 아주 다 없앨 방법은 없다고 하셨대요 어차피 없애도 이곳의 기운 때문에 계속 모일 거라 하시고는 정기적으로 없애줄 테니 몇몇 보이는 건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리 살라 하셨답니다 귀신 친구들이라니 실제로 숯을 구우시고 밤새시면 어느샌가 나타나서 옆에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나중엔 무덤덤해지셔서 먹으라고 막걸리도 따로 한 잔씩 따로 놓으시고 하셨답니다 할머니에게 죄송해서 매번 출장비를 넉넉히 챙겨드리곤 했는데 처음 두 번 받으시고는 그냥 거절하셨답니다 그래가 언제 돈 벌어 여길 뜨나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놔줄 돈은 가족들 위해서 쓰시게 네 관상이 풍파가 많은 상이긴 해도 이 말년 운세가 나쁘지 않으니 앞으로 잘 살기다 네가 여길 빨리 뜨는 기 나 도와주는 기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을 어찌 표현을 못하시자 네 가진 게 나무뿐이니 못쓰는 나무 모아두었다 겨울에 뗄감으로 쓰게 그거나 가져다 떠고 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아저씨는 매년 나무를 해다가 나르신 거죠 못쓰는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장작을 정성껏 패서는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할머니 뒷간 섬화 밑에 쌓아주셨고 자기가 정성껏 구운 숯도 함께 가지고 오신 거죠 그 화로도 아저씨가 선물하신 거랍니다 아저씨는 오셔서 바쁠 땐 그냥 가시기도 했지만 거의 하루 이틀 묵으시며 할머니 집 술이나 힘쓰는 일들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묵으시며 제게 해주신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종합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누구보다 슬퍼하며 장례 기간 내내 머무시면서 온갖 구준일을 다 해주셨었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면 아마 70쯤 되셨을 건데 어디서 사시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루리의 백두부조아님의 체험실화입니다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4부 할머니와 고추밭의 꼬마귀신 제가 어느 날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귀신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고요 그때 할머니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음... 예전에 내 고추밭 망쳐놨던 그 꼬마 계집아 그 귀신이 제일 기억에 남는구만 라고 하시며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우리 외가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오시고는 논이랑 밭을 조금씩 사시고는 직접 농사를 지으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나름 할머니가 좀 젊었을 때였죠 나중에 제가 갔을 때쯤엔 너무 힘에 붙이셔서 논은 남에게 도지를 주시고 밭만 당신께서 직접 가꾸셨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심으셨던 작물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농사 지으시던 작물이 고추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고추를 유난히도 좋아하셨죠 물론 제일 좋아하시던 고추는 좋아고추였지만 말이죠 고추가 없으면 밥을 못 드실 정도로 고추를 좋아하셨는데요 풋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정말 좋아하시던 반찬이 직접 매주콩을 삶아 매주를 드셔 그 만드셨던 된장에 잘 씻어서 다듬은 매운 고추들을 바늘로 하나하나 구멍을 뚫으시고는 박아두셨다가 삭혀서 먹는 그 된장 삭힌 고추를 매 끼니 때마다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어린 제 입맛엔 맞지 않았으나 그때 할머니가 만들고 드시는 걸 봐서 그런지 저도 지금 매해 삭혀두고는 먹고 있습니다 이게 된장이 맛있어야 되는데요 직접 만든 된장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 여튼 그걸 매 끼니 때마다 드시고 때론 잘 다 드셔서 칼국수나 수제비 끓여서 거기에 한 수저를 푹 넣어서 섞어 드시곤 했습니다 와 이게 술 먹고 속풀이하는 데는 진짜 왔다거든요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묘한 맛이 있어요 그 된장박이랑 김치 담그실 때 쓰시던 건고추를 만드시는 고추도 직접 다 재배하셨는데요 이 고추가 은근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지지대도 세워야 되고 벌레도 잘 먹고 그리고 워낙에 좋아하시던 거라 다른 작물에 비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고추를 돌보러 밭에 나가셨는데요 밤사이 이제 여물기 시작한 새끼손톱만한 고추랑 이제 고추로 거듭 태어나야 할 고추꽃들이 몽땅 바닥에 떨어져 있더랍니다 할머니는 기가 차셨다고 합니다 밤에 비가 오거나 오후하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아주 절단이 나 있었다고 해요 가만 보니까 이게 짐승들 짓도 아니었답니다 지나간 흔적도 없고 짐승이 지나다닌 거라면 고추가 그릇째 넘어지던 해야 되는데 열매랑 꽃만 그리 똑똑 따일 수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부하가 침이셨지만 그냥 덮어두기로 하셨나봐요 내가 직접 농사지은 고추는 오래 못 먹겠구만 하시고는 그냥 장에서 사다가 드시기로 생각하셨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밭도 자꾸 그리되더랍니다 이게 분명히 사람이나 짐승짓은 아닌데 그냥 두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 밭들을 돌아보니 감이 딱 오시더래요 한참 무르익어가는 밭을 보셨는데 다음은 여기 차례다 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랍니다 할머니는 그날 그 밭 주변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날 꼭 나타날 거란 예감이 드셨대요 더운데다가 달려드는 모기들 때문에 한참을 열받아 계시는데 드디어 12시가 넘어간 시간에 그 밭 입구 쪽에 웬 꼬마 애가 하나 나타나더랍니다 딱 보기에도 산 사람은 아닌 귀진이란 걸 한 눈에 아셨대요 하긴 어떤 꼬마가 밤 12시도 넘어 밭에 오겠어요 할머니는 뭔 짓을 하나 살펴보셨답니다 그 꼬마는 그 시절 저만한 나이쯤 된 꼬마 계집아의 영혼이었답니다 그 애인 밭을 쳐다보며 지금부터 뭔가 재미난 일을 벌일 거란 듯 얼굴에 잔뜩 장난깨어린 표정을 짓더니 밭고랑을 따라 갑자기 우다다다닥 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밭 끝까지 뛰어가서는 다시 반대편을 향해 우다다닥 그렇게 뛰어가고 뛰어오고 몇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달빛에 비친 식물들의 작은 열매랑 꽃들이 시들시들해지더니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밭 한 고랑을 절단내더니 다음 고랑으로 옮겨서는 똑같은 짓을 하더래요 할머니는 당장 뛰어나가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성질을 죽이시고 기다리셨답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체포가 목적이셨기에 할머니가 뛰어나가시면 놀라서 툴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이 비록 연약한 식물이지만 산생명에게 그런 영향을 죽으면 그 영혼의 힘이 상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거면 살면서 상당한 수양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른보단 아이의 영혼의 힘이 더 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무당분들이 애기동자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은가봐요 영혼하니까 말이죠 대신에 이 아이들 영혼은 다루기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선악의 구분이 거의 없고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장난이 사람에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공 같은 존재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놓치면 귀찮으니까 조용히 화를 참으시고 기다리셨답니다 할머니가 화내시면 바로 알아차리고 도망갈 거니까요 아마 부족의 유효사거리까지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왜 흔히 귀신 나오는 만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귀신한테 부족을 집어던지면 막 부족이 슉슉슉 날아가 귀신한테 명중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 나오면 엄청 공감하면서 봅니다 그거 처음에 묘사한 만화가는 그분 주변에 초고수급 무속인이 실제 계셨을지도 몰라요 우연히 그런 장면을 묘사했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보통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일수 선전하시는 분들 보면 명함 같은 종이 막 표창처럼 날리시죠? 슉슉슉슉 이 부족이 정말 얇은 종이인데요 그걸 표창처럼 날리십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지만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할매가 부족을 날리셔서 귀신 때려잡는 그 장면은요 물론 제 눈에 귀신이 보이진 않으니 귀신한테 가서 맞은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할매가 던진 부족이 10미터는 날아가서 어디 부딪힌 것처럼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으니까요 심지어 던진 부족이 날아가다가 방향까지 바꿔서 쫓아가는 것도 봤고요 아마 부족 피해서 방향받고 도망가다가 뒤통수 맞은 귀신이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하도 신기해서 할매한테 그걸 또 해보라고 하면 그게 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랍니다 나는 그저 부족의 힘만 실어주는 기고 부족이 스스로 귀신 쫓아 날아가는 기다 라고 하셨어요 귀신 없으면 그것도 못하는 거라 하시면서 뭐 여튼 그 꼬마 계집애 귀신은 할매께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농작물 살해범으로 긴급 체포된 거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없고 묻는 말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없으니 그게 빨랑 불어라 뭐 이런 거죠 그 아이는 할매에게 잡히자마자 울기 시작했대요 할매가 아프게 안 할 테니까 왜 그런 건지 얘기해보라고 하자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언제 죽었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드니 자기는 이미 죽어있었고 그 뒤로 이렇게 쭉 혼자 있었다고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기를 찾아주지도 않고 사람들도 자기를 몰라본다고 하면서 너무 심심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꽃이 예뻐서 자기가 만져봤는데 꽃이 금방 시들어 죽더랍니다 아이는 자신의 신기한 능력을 알고는 그 뒤로 밤만 되면 식물들을 조지는 짐으로 산 거죠 처음에는 아주 헌꾸녕을 내려고 하셨는데 또 이 아리를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셨나봐요 외롭게 죽은 아이 생각이 나서 말이죠 그리고는 또 저승에 삐삐를 지셨습니다 빨리 저승사자 공무원 한 분 보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애엔 할매 평생 처음으로 고추를 사다가 드셨답니다 내가 키운 것보다 영 맛이 없더라고 투덜거리시면서요 다음엔 한풀이로 평소보다 고추를 두 배를 더 심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귀염이죠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호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오랑캐 호자 쓰는 오랑캐 귀신 이야기 아니고요 범 호자 쓰는 호랑이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 여우 호자를 쓰는 여우 귀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 중에 랭킹이 드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밤에 화장실 갈 땐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갔었죠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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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엣 백두부조아님의 체험실화입니다.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할머니와 호귀 여기서 말하는 호귀는 오랑캐 호자를 쓰는 오랑캐 귀신 이야기도 아니요. 호랑이 호자를 쓰는 호랑이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우 호자를 쓰는 여우 귀신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구미호 할 때 쓰는 그 호자 그게 맞습니다. 보통 구미호 같은 경우 몇백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미호는 그 꼬리가 아홉개인데요. 백년을 살면 꼬리 하나가 뿅 하고 나온답니다. 꼬리가 아홉개면 구백년 이상 산 여우란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란 건 초딩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알겠죠. 그런데 그런 전설의 구미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진상이었던 여우 귀신이 있었대요. 할머니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혹은 남에게 들은 이야기처럼 얘기를 해주셨죠. 하지만 크고 나서 생각하니 알겠더군요. 그때 해주신 이야기들이 몽땅 할머니의 경험담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시점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주셨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게 다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거. 할머니가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답니다. 소문은 금방 퍼져서 스타가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가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땐 아마 할머니가 포항에 계셨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정말 성장을 하신 귀부인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딱 보기에도 보통 집의 딸이나 며느리는 아니셨다고 해요. 그때가 대충 짐작으로 50년대 후반쯤인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정말 평균적으로 전부 거지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할머니가 보시기에 그분은 딴 세상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귀티가 좔좔 흐르는 게 정말 개간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나 다른 어른의 문제이나 또는 자식의 문제라는 걸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앞에 앉으신 그분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자신의 아버님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나이가 많으셔서 노망이 드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 않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나이나 그런 걸 고려할 때 시아버지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간곡히 말씀하셔 출장을 가지시기로 약속하셨답니다. 그분은 그때 경주 쪽에 대단한 집안 사람이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그 집을 가시는 날 그 시절에 거의 없던 차까지 보내어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하니까요. 그 집에 가셔서는 아주머니의 영접을 받으시고 곧 그 집의 어른을 뵈러 가셨다고 합니다. 방문을 열자 피비린내와 짐승 노린내가 코를 찌르더랍니다. 대단한 부잣집인지라 할아버지의 상태는 지극히 깨끗했지만 이 몸에 배어있는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더래요. 뭐 그분 정도면 짐승 도축하는 일을 하셨을 리도 없고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일도 없었을 테니 이유는 딱 하나뿐이더랍니다. 이 사냥이라는 거 그분은 사냥으로 딴 생명을 빼앗는 걸 취미로 하신 분이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간 노인을 보고는 방 안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짐승은 그곳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 기부인께 물어보자 보통 깊은 밤에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을 들으시곤 그것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녁 식사도 하시고 대접을 잘 받으시고는 그 집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주머니께 들으니 그 집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사냥을 즐기셨답니다. 어린 시절엔 올무도 놓으시고 이 작은 짐승들을 잡기 시작하시더니 커서는 활로 사냥도 하시고 젊은 시절 일제강정기 시절에 부유했던 집안의 한량답게 그 시절에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사냥용 엽촌까지 구입하시고는 본격적인 사냥에 나섰답니다. 문제는 필요 없는 살생을 즐기신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저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독 싫어하시던 짐승이 있었답니다. 바로 여우였대요. 이 여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수컷이건 아미컷이건 성체건 새끼건 가리지 않고 죽였다고 합니다. 평생 죽인 여우가 몇백 몇천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귀부인조차 그러시면 안되는건데 너무 잔인한 짓을 하신 것 같다 하고 말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러시고는 아파서 자리를 보존하시고 그로부터 헛소리를 종종 하신답니다. 망할 여우새끼가 나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밤이 깊어갔는데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더랍니다. 할머니는 급히 그 집 할아버지께 뛰어가셨답니다. 그리고 방문을 벌컹 여셨는데 방안에 잔뜩 화가 난 여우홀령 하나가 할아버지의 목을 덥석 물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숨이 막혀선 괴로워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우의 홀령은 보통의 여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묵은 여우홀령이었죠. 겨우 몇십 년 묵은 혼이 세면 얼마나 세냐 하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종 여우의 자연수명이 평균 12년이라고 합니다. 한 50년 묵은 거면 자연수명의 4배를 산 거죠. 사람으로 치면 평균 수명 70이 넘은 지금 300살에 육박하는 괴물인 것입니다. 실제 사람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평균 60이면 장수했다고 환갑잔치하고 하던 시절에 120씩 사신 분들이 실체하잖아요. 모체 주위에도 112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실제로 계셨고 자기 평균 수명의 몇 배를 산 짐승들 얘기도 종종 있죠. 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자기 수명을 넘기게 되면 더 지혜로워지고 생각이나 내면의 정신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노회한 반려동물이 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종종 보셨죠. 그 여우 헐령은 상당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수명의 몇 배를 산 만큼 그 내공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 여우 헐령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자기 상대가 아님을 간파하고는 막 도망치려 했답니다. 그 도망가려는 헐령을 할머니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어차피 도망쳐봐야 내가 강제 접신하면 넌 다시 와야 될 건데 피곤하게 서로 선수끼리 그러지 말고 얘기로 풀어보자 하고요. 다행히 할아버진 상태를 살펴보니 위험하진 않았고 그냥 기절만 하셨기에 그대로 놔두고는 밖엔 아무도 방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주의를 주시곤 얘기를 하셨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원래 동물의 혼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물 헐령이 드물다고 합니다. 여의적으로 깊은 원한이 있거나 제 주인에게 애착이 깊었던 반려동물 중에 죽어서도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동물 영혼 죽는 순간 바로 저승으로 간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무지개다리 건너서 말이죠. 본능만 남아 먹고 자고 번식하고 뭐 이런 동물들은 원한을 남길 만한 욕망의 찌꺼기가 없기에 그냥 웬만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쿨하게 저승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도 잘 데리러 오지 않는데요. 가만둬도 잘 찾아오니까요. 만약 동물도 원한을 많이 가지고 복수심이 있다면 도축업에 종사하시거나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장사 하시는 분들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동물로 사는 삶 죽으면 빨리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유내하고 업을 벗는 게 중요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고 거의 저승에선 로또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짐승으로 백번 천번 윤회에야 깔 죄를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학위에 따라서 한 방에 다 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원한이 있긴 하죠. 그 할아버지와 여우가 같은 지역에서 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여우가 낳은 새끼가 낳는 족족 그 할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여우가 오래 산 만큼 많은 새끼를 낳았는데 거의 다 그 할아버지 손에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여우 따위가 총돈 사람을 이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죽어서 복수하기 시작한 거랍니다. 할매의 얘기가 그 정도의 영역이면 단숨에 죽일 수도 있었을 건데 얼마나 복수심이 넘쳤으면 그리 조금씩 피말리며 죽일 생각을 했겠냐 하시더군요. 나도 새끼를 가진 애미로써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하셨습니다. 날 해치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자식을 해치는 건 용서 못하는 게 부모 맘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시더래요. 그런 보통이 아닌 특별한 용물에 가까운 존재라면 그런 존재가 세상에 돌아다닌다면 산생물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승사자들이 죽는 시간에 맞춰 대기타다가 숨이 떨어지는 즉시 냉큼 낚아채서 잡아가는 것이 보통이랍니다. 아무리 저승사자라도 산 목숨은 1차라도 맘대로 못하기에 미리 대기하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정도면 저승 블랙리스트에도 알카이다급으로 등록되어 있을 텐데 어찌 안 잡혀갔는지 의문이 드셨답니다. 아무튼 그리 얘기를 하고 사라졌답니다. 할메는 네 심정 충분히 짐작하지만 그걸 막아야 하는 게 내 임무이니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시자 난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며 사라졌답니다. 그 뒤에 날 받아서 미리 저승사자님들을 부르고 강제 접신해서 저승으로 끌려갔다고 하네요. 그 여우 잡으려고 저승사자님들이 세 분이나 달려오셨더래요. 그분들이 바로 그 여우의 혼을 놓친 사자들이었고 그 덕에 엄청 깨졌나 보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우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망갔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곧 죽을 시간이 된 걸 알고는 분명히 누군가 데려가려고 올 거라는 걸 느낀 여우가 안 잡혀가려고 자살을 택했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힘으로 몸을 날려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죽음 예정 시간보다 먼저 죽은 여우의 혼은 사자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도망을 쳤고 짐승이 자살을 택할 거란 걸 생각도 못한 사자님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으신 거죠. 저승까지 끌고 가면서 되게 굴리셨을 것 같네요. 할머니도 그건 자신의 일이긴 해도 참 뒷맛이 썼던 일이셨나 봅니다. 그 할아버지는 여우에게선 벗어나셨지만 나이 탓인지 그 충격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몇 달 후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몰락의 길을 걸었고요. 다음번엔 살벌하게 삐치신 동해바다 용왕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양반이 삐치는 통에 그의 사건 사고가 무지 많았다고 하셨거든요. 그의 사건을 통해 백두부 조아님의 체험실화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원래 오늘 지난번에 용왕님 얘기를 한 터라 이번엔 할매를 짝사랑하신 산신이야기를 할까 했었는데 다른 이야기가 생겨 이것을 먼저 쓰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거든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랑도 관계있는 이야기라 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싫으신 분은 저 앞으로 넘겨서 들어주세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쪽지암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욕포 레시피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지라 혹시 실수로 빼먹을까봐 그것도 붙여넣기라고 350통 이상 쓰다보니 크... 이리더군요. 뭐 그래도 귀찮은 건 절대 아니니 또 요청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보내드릴게요. 제가 할매를 닮아서인지 제 신세 제가 뽑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 쪽지 중에 좀 긴 글이 하나 있었는데... 뭐 이것도 레시피 요청이겠지 하고 쪽지 보내기 띄우고 붙여넣기 하며 읽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보다 두 살이 많으신 이제 갓난아기가 있으신 새댁이셨는데 상주 할머니 이야기 팬이라서 너무 잘 읽고 있다 하시며 자신도 어릴 때 그 근처에 살아 이야기가 쏙쏙 들어온다고 고맙게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할머니 같은 분을 한 분 아시고 계셨다며 전설같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 그때 다 동반자살을 했어야 할 거라 하시며 고마워하셨죠. 뭐 그러다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숫장사 아저씨 이야기를 읽으시고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아버지 얘기들 합니다. 그 누님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얘기를 해드리니 그게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루리앱 들어가는 방법과 제 이름이랑 알려드렸고 검색 방법을 알려드린 후에 한나절쯤 지나자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답니다. 틀림없다고 아저씨 얘기나 할매 장례식 때 난리 찐거나 자기가 본 그대로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쪽지는 어찌 보내는 거냐 하시기에 누나가 제가 연락해본다고 하시고는 제게 쪽지를 보내신 거였더군요. 쪽지의 이름이 땡땡땡이 아니냐 하며 제 실명이 딱 적혀있더군요. 바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맞다고요. 감사하다고. 어르신 전화번호 묻기가 좀 그래서 제 번호를 알려드렸고 시간 되실 때 전화 한번 부탁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질 않아요. 요즘 모르는 번호 받으면 무슨 선전 아니면 사기치는 전화뿐이더군요. 그런데 기다리는 전화도 있고 해서 혹시나 하고 받았는데 역시나 아저씨더군요. 땡땡땡이냐 하하하하 우리 할머니 표현으로 산도정놈 웃음을 보내시며 너무나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참 인연이 이리도 이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지면 좋은 인연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하셨던 우리 할머니의 말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이었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가 자꾸 말을 이어가셔서 점심도 굶고 말이죠. 제가 밥을 굶는 거 이거 거의 경천동지 할 일인데 아저씨는 그때 숯공장이 엄청나게 잘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식산업이 붐이 일던 시절이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숯공장이 잘 되어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얼마 안 되어 숯공장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그 터가 전에도 말씀드렸듯 계속 귀신들이 모이는 터라서 뭐 몇몇 정도야 문제가 없었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일이 나는 그런 곳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걸 누가 처리해 주겠냐고 하시며 그때 너무나 아까웠지만 결단을 내려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뭐 비싸게 권리금 받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어떤 데인지 다 알면서 그리는 못하시겠더라 하시며 만약 그랬으면 할머니가 날 저승해서도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라 원주인에게 보증금만 돌려받고 그냥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가마 절대로 남에게 임대하거나 운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나오셨는데 사람 욕심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 산의 주인은 안그래도 너무 숲공장이 잘되니까 배아파하던 중이었는데 아저씨가 스스로 나가시자 이게 웬 떡이냐 하시고는 자신이 직접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자야 뭐 월급 주고 구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는 오래 지나지 않아 각종 사고와 인사사건까지 나며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산도 다 날리고 말이죠. 말 참 안 들어요. 아저씨는 그 이후 도해지로 나가셔서 예전에 하시던 공업사를 다시 하셨고 그 일도 꽤 잘되어 많은 재산을 모으셨다며 다 할머니의 은공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4남매를 다 장성하게 키우시고 전부 짝지워 분가시키고는 다 정리하시고 지금은 강원도에 물 맑고 산 좋은 그런 곳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며 농사도 지우시고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즐기고 계시더군요. 아저씨는 이번 주말에 뭔 계획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전 아무 계획도 없다고 말씀드리니 금요일 회사 끝나고 당장 오라고 하시더군요. 이놈 꽃이 얼마나 커 나 안 보자. 어? 아저씨 놀라실 텐데 저도 뵙고 싶어서 그러겠다고 하고는 혼자 가긴 그러니까 친구랑 함께 가도 되겠냐 여쭈었더니 다 데리고 오라 하셨는데 처음엔 몇을 부를까 하다 뭐 오랜만에 뵙는데 그건 신뢰인 것 같고 보나마나 가면 우리의 공통 부모인 할머니 얘기로 꽃을 피울 건데 모르는 남이 들으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울릉공화국섬 그 국민만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내인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누구 놀리시나요? 2년 전 여친이랑 헤어진 걸 마지막으로 지금은 마법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금요일 퇴근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회식하자는 부장님 말씀에 잔뜩 슬픈 표정을 짓고 친척이 돌아가셔서 내일 발인이라 오늘 가서 밤샘해야 합니다 하면서 사기치고 주차장에 가보니까 이미 울릉국민은 차에 타고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절 보고는 실실 웃으며 야! 넌 누구 죽이고 나왔냐? 라고 묻길래 나? 계시지도 않은 작은아버지 하고 대답했죠. 넌? 난 방금 친구 아버님 한번 보내드렸다. 우린 즐겁게 출발을 했습니다. 늦이 막히 도착해보니 경치는 절경이더군요. 드디어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아저씨의 모습 그대로 셨습니다. 다만 세월이 흘러 좀 늙으신 것 빼고는요. 우린 진하게 한번 포옹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근사한 방을 하나 주셨죠. 와 요즘 같은 성수기에 주말이니 못해도 멸시분 할 건데 너무 죄송해서 이리 좋은 방 안 주셔도 되겠지요. 안 주셔도 된다고 저희 그냥 거실에서 자도 된다 했더니 너를 십수년 만에 만났는데 뭐가 아깝냐. 신경 쓰지 말거라. 하시더군요. 원래 예약돼 있던 방인데 취소가 됐고 잘되었다 싶어 대기자 받지 않으시고 빼놓으셨다가 우릴 주신 거였죠. 방에 짐을 풀고는 아저씨가 준비해 주신 바베큐를 먹었습니다. 몇 년 전 산에서 산삼밭을 발견하시고 담궈둔 거라 하시며 산삼이 잔뜩 들어있는 큰 술병도 내오셨습니다. 이 아들이랑 사이가 와서 따자고 꼬셔도 안 준 거야. 우와 한우 투플러스 안심해 등심해 제비초리 때깔을 폭풍 흡입을 시작했죠. 아저씨는 계속 절 흐뭇하고 대견한 듯 쳐다보셨습니다. 아휴 그 조그마하단 녀석이 키가 얼마냐 185예요. 아이고 할매가 그리 지극정성으로 목욕 키우시더니 고깃값 했구만 우린 새벽이 깊을 때까지 할매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 큰 산삼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그리 마셨는데 공기 좋은 곳에서 반가운 사람과 기분 좋게 마셔서인지 아침에 칼같이 숙취 없이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밥도 먹고요. 아주머니께는 그때 처음으로 인사드렸네요. 예전에도 뵌 적이 없어 그날이 처음 뵙는 거였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다 하시며 잘 놀다 가고 종종 들리라 하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마당에 있는 작은 수영장에서 놀러온 손님들 애기들이랑 같이 놀았습니다. 눈앞에 시퍼런 강물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와 경치 끝내준다. 그런데 물귀신 바글바글 하겠는데 우리 조기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오겠지? 친구가 끄덕끄덕 하다군요. 직방이지 뭐. 약은 좀 모르겠다. 이렇게 먹음직한 먹이가 둘이나 물에 잘 말아져 있는데 먹질 못하니. 점심때가 되었는데 밥 먹으라 소리를 안 하시네요. 뭐 얻어먹는 주제에 보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배는 고파오고 이웃 후 아저씨가 오시더니 니들 래프팅 한번 할래? 저희는 사색이 되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저씨가 막 웃으시며 이 녀석들 진짜 물 겁나게 무서워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외 물속에서 물귀신 외에는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네요. 할매의 그 짱 세신 할아버지도 물속에선 맹탕이랍니다. 물속에선 그나마 수신이나 용왕신이 아니면 힘을 못 쓴다고 해요. 제 몸에 경고장 새기신 할매도 물에선 어쩌실 수가 없답니다. 물귀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듯 물 밖에 있는 영혼도 물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실 땐 육체가 있으니 어떻게든 도울 수 있었지만 돌아가신 지금은 혼이 오셔도 제가 그냥 물에 빠지면 도울 방법이 없다 하시더군요. 할아버지 신도 용왕신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지만 이게 또 신들이 존심이 워낙 세서 딴신한테 굽히는 행동은 절대 못하신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술하면 신들이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 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되는가 봅니다. 제가 물에 빠지면 할매는 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익사하는 거 옆에서 그냥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할매가 유언으로 남기고 가신다는 말씀의 뜻 그리고 제가 물에만 가면 경기를 하며 말리셨습니다. 그 이유 다 이런 뜻이 있었더라고요. 아저씨는 어딜 같이 가자시며 빨리 옷 입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기 밥은... 저희는 줄임배를 부여잡고 아저씨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한... 한 시간 정도 갔나? 배가 고파서 말할 힘도 없었어요. 이웃고 차가 큰 가든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딱 봐도 여기 좀 음식값이 나온다는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전 너무 죄송해서 아저씨께 이런 데서 밥 안 사주셔도 된다 하며 극구 말리고 있었는데 돈 낼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하시더군요. 응? 누가?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 무척 반가울 거다. 아니 이 낯설고 물설은 강원도 골짜기에 내가 또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며 들어갔죠. 여자 주인분이 반갑게 반기십니다. 아이고 아주버님 오셨어요. 왜 형님은 같이 안 오시고요? 집사람은 손님들 봐야죠. 제수씨. 하시며 반갑게 절 한 번 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는데 누구지? 그때 주방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고개를 빼꼼 내미시더니 형님 오셨수 하시곤 쳐다보시더니 어? 하시며 반가운 얼굴로 급히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절 안으셨습니다. 오늘 계속 풀이 어그하네요. 네가 땡땡땡이가 아이고 이마 이거 키 큰 거 보래 형님 이마 이 내 고개 먹고 이리 큰 거요 하시더라고요. 분명 눈에 많이 익은 모습이었고 그 목소리도 많이 귀에 익었는데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넌 나 모르겠나? 아 푸죽간 아저 아이가 푸죽간 삼촌 푸죽간 삼촌? 그때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와 반가운 얼굴 너무 반가웠습니다. 평생 못 뵐 줄 알았던 분이고 기억에서도 희미해진 분인데 그분은 상주에서 오랫동안 정육점 하시다가 숫 아저씨보다 먼저 강원도로 오셔서 가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기 고르는 눈썰미와 고기 다루는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가게는 쭉쭉 번창하고 있었죠. 숫 아저씨를 강원도로 부르신 것도 이 푸죽간 삼촌이었답니다. 두 분은 할매 때문에 알게 되시어 의기투합하시곤 벌써 근 30년 가까이 친형제 이상으로 우에 있게 사신다고 하니 우리 할매는 사람 인연 맺어주는 그런 전문가이신가 봅니다. 삼촌은 제 얘기를 듣곤 오면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답니다. 삼촌이 갈비를 내오셨어요. 그 귀하다는 한우 2플러스 생갈비가 무한리필 져준다고 그 고기로 양념한 양념갈비도 무한리필 원래 양념갈비는 생갈비보다 등급 낮은 고기로 만듭니다. 아시죠? 거기에 대낮부터 뱀술까지 이거 상주에서 20년 전에 담근거라 하시며 오늘 깐다고 가져오신 뱀술 만나던데요? 제가 바다 마시자마자 장난스레 아다 참말로 청각이지? 안그래도 양기 뻗질라인데 이것까지 뭐 어쩌나? 네 덕분에 밤에 잠을 못자네요. 아마 그날 먹은 고깃값만 한 몇십은 될 겁니다. 아저씨는 네가 쓴 거 다 읽어봤다. 아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 좀 씁씁하데 네? 네 여긴 와 없노? 내 것도 잼나잖아 하셨습니다. 그때 기억의 봉인이 풀리면서 생각난 이야기 미리 기억했더라면 외전이 아니라 이 본편 편수 한 편 늘려줬을 그런 이야기인데요. 할매 얘기 기억 못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계기가 있어야 기억이 날 텐데. 아무튼 뱀술 마시며 생갈비 씹으며 나눈 이야기 완전 정확한 저와 삼촌이 기억하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푸주간 삼촌과 할머니의 인연은 저보다 더 오래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분이시다 보니 정육점이라고 안 하시고 꼭 푸주간이라고 하셨는데요. 할머니께서 포항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는 상주 갈비찜 아주머니 내에서 기거하실 적부터 아시게 되신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는 할머니는 아줌마의 집에서 밥도 해주시고 굿준비도 도우시며 참모 비슷하게 지내셨는데요. 그때 삼촌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족한 삼촌은 남의 집 생활을 하시던 때였고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친절해서 할머니의 마음에 쏙 드셨나 봅니다. 할머니가 싫은 건 죽어도 싫다 하시는 성격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한 번 마음을 주시면 끝까지 믿고 챙기시는 그런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스타일이죠. 난 죽어도 한 놈만 팬다 하시는 한 번 눈에 들어와 거래를 하시면 주구장창 그 집만 이용하십니다. 고깃집도 그렇고 떡집도 그렇고 심지어 구멍가게까지 한 집만 이용하시는 외골 스타일이십니다. 설령 다른 곳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도 꼭 그 집을 이용하십니다. 물건 값이 앞이 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는 거지 하시면서요. 결국 그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오더군요. 자신을 믿고 항상 애용해 주시는 할머니를 어느샌가 주인은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물건 더 많이 주려고 하다보니 뭐 속일 일도 없고 할머니 스타일이 절대로 뭘 사실 때 바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범이면 물건 값을 깎으시거나 덤을 요구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주인으로선 이런 손님이 더 신경 쓰이는 법입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구세 쓸 고기는 항상 그 집에서만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의 주인도 항상 많은 고기를 자주 까다롭지 않게 사가시는 할머니는 VIP 대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할머니가 우리 외가가 있던 동네로 이사를 가시고 자연히 그 정육점에 발길을 멀리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생산이나 해산물은 좋아하셨는데 육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셨죠. 소고기, 돼지고기, 심지어 닭고기도 안 드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할머니가 발길을 끊은 사이에 삼촌이 일하던 그 정육점 원주인이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려던 아지에게 평소 성실함을 예쁘게 눈여겨보신 원주인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를 싸게 넘기고 그것도 몇 년에 걸쳐 갚는 조건으로 줄 테니 직접 해보지 않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를 인수받아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가게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또 안정이 되었고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촌은 고등학교 1학년을 겨우 끝내시고 학교를 중퇴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프신 홀어머니 모시고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이 딸린 큰아들인 삼촌에게 학교나 공부는 사치였다고 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삼촌은 바로 그 업계에 투신하셔 그때까지 한눈 안팔고 상실이 외기를 걸으신 거죠.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노는 사람들 보며 많이 부럽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도 한탄했을 법한데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많은 의무를 충실히 하셨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할매가 다시 그 가게를 찾기 시작하신 거죠. 알밤 같은 꼬꼬마 하나를 데리고요. 구타고는 고기도 항상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걸로는 왕성한 제 식욕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 완전히 미트이터였거든요. 육식동물이죠. 지가 무슨 세종대왕님 현신도 아니면서 말이죠. 특히 직화 불고기를 좋아해서 불고기감 끈으로 자주 가셨습니다. 하... 할매의 거친 손으로 꿀이랑 매실청에 진간장, 참기름 넣고 저물저물 주무르셔서 석스에 구워주시던 그 불고기 한판이 너무 그립습니다. 뭐 그렇게 할매는 장날이면 꼭 그 집을 가셔서 고기를 한 근씩 사셨죠. 그리고는 한참을 앉으셔서는 아재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셨는데 엉덩이 가볍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우신 할매께서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재랑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꼬리야, 빨리 살도 찌고 튼튼해지고 그러고 싶나? 응. 그러면 삼촌이 우리 꼬리 빨리 크게 해줄까? 어떡해? 음... 소나 돼지는 빨리 크게 하려고 뽕알을 바르거든 꼬리까도 삼촌이 발라줄까? 헤헤헤헤헤 그럼 저는 얼른 손바닥으로 고추를 감싸곤 했습니다. 꼬리는 제 어릴 적 아는 분들이 부르시던 제 별명입니다. 원래 할매의 꼬리거든요. 워낙에 할매 뒤만 졸졸 쫓아다닌다고 해서 말이죠. 장사하느라 딴 데 신경을 못 쓰신 삼촌은 그때까지도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한 모태 솔로이셨습니다. 그러다 삼촌의 사람 됨됨이를 눈여겨보신 어떤 손님 한 분의 소개로 여자분을 소개받으셨죠. 계속 만나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게 됐는데 연애 경험 한 번 없는 총각이다 보니 판단이 안 서서 고민을 했는데 가게에 와서 간혹 이를 거들어주던 여자분을 눈여겨보시던 할매가 여자분이 안 계실 때 그러셨어요. 내가 사람 관상이나 궁합 좀 좀 해볼 줄 안대 자랑 결혼하거라 천생연분까지는 아니어도 저만한 너랑 어울리는 여자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둘이 결혼하면 오선 도선 백년해로 하며 잘 살기다. 자식도 셋은 낳겠구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결혼을 했죠. 참 예쁘고 곱고 착하고 날씬한 마음씨 고운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퉁퉁한 관록이는 할매가 다 되셨더군요. 그러니 제가 몰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쓰라에 삼남매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 신혼이셨을 때였습니다. 작날 삼촌내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평소랑 다름없이 갔었고 삼촌은 언제나처럼 반겨주셨는데 뭔가 좀 제 어린 눈에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뭐 억지로 밝은 척하는 그런 얼굴이라고나 할까요. 할매가 뭔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별일 아니라고만 둘러대고는 딴소린 하지 않으셨기에 할매도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날에 가보니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더 심해지신 겁니다. 할매는 도대체 뭔 일이 있는지 말해보라며 책은 하셨죠. 늙은이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시며 말이죠. 니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네도 도울 수 있음 도움이 될지 어찌하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소문도 모르나 하셨죠. 아재는 머뭇머뭇하다가 한숨을 푹 쉬시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죠. 고기를 가져오면 얼마 못 가서 쉽게 상해버리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정육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팔고기를 정육점 주인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중간상인의 소개로 우시장에서 직접 골라 도축을 맡겨 소나 돼지를 잡아다 파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경력의 아재가 소를 잘못 샀을 리도 없고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살 때마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사올 때마다 고기가 쉽게 상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손해가 너무 커져서 위기에 몰리신 거죠. 처음엔 혹시 도축장에서 무슨 야루를 부리나 해서 가셔서는 지키고 서 있다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가져오셨는데 그래도 또 그러더랍니다. 혹시 고기 보관 냉장고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기술자들을 불러 꼼꼼히 점검하셨는데도 냉장고는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그러더래요. 아재는 마지막으로 무속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무속인이 이 삼천내 가게를 방문하셔서는 둘러보시고 그러시더래요. 잡귀가 붙었다고 때려면 구술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구술하기로 했다며 굿 비용도 작은 돈이 아니고 지금까지 손해가 많이 쌓여 어려운데 그 비용까지 든다시며 근데 더 큰 문제는 구술했는데도 안되면 어쩌냐 걱정이 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술하면 귀신붙은 가게라고 광고하는 건데 손님들이 어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 수밖에 없으니 어쩌시겠냐며 오늘 선금받으러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구술하려면 재쌍도 봐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꽤 되니 미리 선금을 하거든요. 할머니가 음 그럼 어떤 분이 하시는고 하고 물으시자 아재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 캬 하셨죠. 아재는 할머니가 아는 척을 하시자 아시냐고 지나시면 굿 비용 좀 싸게 해주십사 얘기 좀 해달라 하셨습니다. 얼마에 하기로 했노 라고 물으시자 아재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정도면 비싼 건 아니다. 적정하게 부른 거다. 하시더군요. 굿 비용엔 무녀의 수고비와 재쌍 차리는 비용 그리고 그거 차리는 사람의 수고비 악사들의 수고비와 기타의 일체의 경비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러시더니 잠깐 기다려 봐라 뭔 방법이 있을 기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삼촌이 냉장고를 열어주시자 할머니가 그 안을 한번 쓱 보시고는 걸귀가 다녀갔구만 하셨습니다. 어제도 왔었나보네 고기도 금방 생활 거니까 싸게라도 빨리 팔아 치워라 아재는 그게 뭐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냥 잡기요 잡기 배고픈 잡기 그런데 사람한테 붙으면 좀 위험한 놈이긴 하지 라고 하셨습니다. 아재는 어디에서 들은 게 있는지 배고픈 잡기면 아귀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셨고 아니 아니다 아귀가 아니고 걸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고픈 잡기가 크게 두 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귀고 하나는 걸귀 아귀는 사람이 형벌받아 되는 잡귀입니다. 베풀 줄 모르고 제 것만 알고 모으기만 좋아하고 선업을 안 쌓고 악돈만 쌓다 죽으면 일단 아귀가 되어 아귀의 수명만큼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귀의 수명은 무려 500년 엄청 길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귀의 하루는 지상의 시간으로 10년 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귀의 일련은 지상의 시간으로 3650년 이고 거기에 500을 곱하면 와 아귀는 배가 남산만큼 부르고 그 안에가 다 위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바늘만큼 가늘어서 음식을 아무것도 못 삼킨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더 큰 문제는 끝이 없는 갈증입니다. 물을 마시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뱃속에서 불이 나는 그런 고통을 느낀답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스님들의 식사인 바라 공양을 하시고 그 후에 김치한 조각으로 바라에 물을 부어 깨끗이 설거지를 하시는데요. 이때 설거지한 물을 청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스님은 그 물을 절 마당에 있는 바위나 돌탑 위에 부어줍니다. 이 물만 고통없이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걸귀는 한마디로 거지 귀신입니다. 얘도 그냥 폐급 작귀인데요. 한마디로 게을러서 삶을 낭비한 귀신이죠. 빌어먹다 보니 살아서도 항상 배가 고팠고 죽어서도 항상 배가 고픈 귀신입니다. 식욕의 화신이고 항상 먹을 걸 찾아 떠도는 잡귀죠. 힘은 별로 없지만 이놈이 사람에게 빙의하면 고약한 일이 벌어진 답니다. 끝없는 식욕으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대는 것이죠. 구신하 부당으로 재령을 하거나 배가 불러야 떨어지는 귀신인데요. 배 부르기 전에 사람 배가 먼저 터져 죽는다고 합니다. 약한 귀신이다 보니 들러붙을 사람 찾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게 들러붙을 사람을 찾지 못하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직접 먹이를 구하러 나선 다고 합니다. 거지가 지조없이 직접 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유리문 밖을 보시다 좋네 하셨고 잠시 후에 그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가게에 들어오신 그분은 할머니를 보시고는 깡짝 놀라시며 할머니께 황급히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긴 어쩐 일이시냐며 조심히 여쭈었죠. 할머니는 네 여가 땡땡보살래 집에 있을 때부터 쭉 여기 고기만 쓰는 단골 아이가 요 고기가 제일 좋아 재수 쓸 때 여건만 쓴대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러시곤 자네가 요 구태주기로 했담소 하고 물으셨죠. 그리고는 야재가 걸기 땀씨로 너무 손해를 박아 돈도 없고 또 가게에서 끝하면 손님 보기도 그렇고 해가 자네만 괜찮다 하면 내 그냥 굿 안하고 부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떻노 하고 물으셨습니다. 뭐 답정노죠. 그러시라 하고 공손히 말하는 아주머니께 그래도 그게 아닌기라 무당 입은 입아이가 니도 먹고 살아야지 그라고 이번 일을 점지하신 니 몸 죽게도 예의가 아니고 그라니 서로 좋은 쪽으로 하재 니 이번 일로 얼마 받기로 했재 이거 하고 죽어 쟤 하고 니 수거비로 얼마 책정 했재 라고 말씀하시자 아주마는 공손하게 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삼촌에게 니 얼마 줘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촌이 엉거주춤하시며 눈치를 보시다가 할머니가 말한 만큼 돈을 세서 주셨습니다. 그 돈은 원래 구탈액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돈이었죠. 돈을 받으시고는 한 10만원쯤 세서 떼시더니 나머지를 아주머니께 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황급하게 손사래를 치시며 제가 뭘 했다고 이걸 받겠냐시며 거부했는데 할미가 끝까지 주시더군요. 받아라 문디야 인생이라 인생이라 카는기 한옥 꽁돈 생기는 재미도 있고 그래야 살맛나는 기다. 하시면서 주셨고 몇 번을 더 거부하시던 아주머니는 결국 받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고맙게 쓰겠습니다. 하셨죠. 그리고는 우째 저희 집엔 한 번도 안 오시냐 했고 할미께서는 내가 너 그 집에 뭐하러 가노? 내 안 도와줘도 제일 잘하는 나를 큰애기들 도와주기도 바빠 죽겠구만 에휴 알았다 내 조만간 함 틀렸구만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아주머님 만원짜리 한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엄청 큰 돈이죠 제게는 할미의 눈치를 보는데 할미가 웃으시며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라 오늘은 우리 좋아도 횡재하는 날이구만 하셨습니다. 잘 챙겨서 엄마한테 뺏겼습니다. 젠장 할미는 십만원쯤 떼신 돈을 흔들어 보이시며 이건 니가 내게 의뢰한 걸로 하재 하시고는 여기는 내 알아서 할테니 자넨 이제 신경쓰고 자네 볼일이나 보고라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할미께 공손히 인사하시곤 그 사극에서나 보던 뒷걸음으로 가게를 나가시더니 벽쪽으로 냉큼 숨으시고는 아재를 손짓으로 부르시더군요. 난답 보이는데요. 삼촌이 할미의 눈치를 한번 보시더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삼촌은 뭔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자신이 10년을 넘게 봐온 할머니가 그때까지도 어떤 분인지 몰랐었죠. 밖으로 삼촌을 부르신 아주머니께서는 삼촌 손을 잡고선 옆으로 끌고 간 뒤에 뭔가를 막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 삼촌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에 차더니 이웃고 놀란 눈으로 할미 쪽을 한번 쳐다보고 아주머니 한번 쳐다보고 할미 한번 쳐다보고 아주머니 한번 쳐다보고 하셨습니다. 할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할미가 웃으시며 혼잣말로 잠깐 내 얘기 하나 보구만 귀 간지럽구로 하셨고 잠시 후에 들어오신 삼촌은 구세주라도 만난 표정으로 아이고 그래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아 몰라 그래서 죄송한데 어찌 10년이 넘도록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까 라고 하셨고 할미는 뭔 무당질하는 게 자랑이라고 동네의 방네 떠들고 다니겠냐시며 네 그래도 이쪽으로는 제법 잘 알고 있으니 내한테 맡기고 장사나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벌써 이놈이 다녀간 뒤니 저 고기나 빨리 처분하고 내 다음 장에 일찍 올 테니 나오기 전까진 더 이상 고기 받지 말고 다음 장날에 맞춰 주문하거라 라고 하시곤 절 데리고 집으로 가셨죠. 나 그날 만원 뺏겼다고 엄마한테 다음 장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할미의 집으로 가려고 하다 도움이 안 되는 엄마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려야 하니 동생 보라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오늘 같은 빅 이벤트에 빠질 수도 없고 말을 안 듣자니 후한이 두렵고 전 과감하게 즐거움을 위해 목숨을 초계화 같이 버리기로 했습니다. 소자 죄송하오나 옆집 여인네와 함께 중요한 행사 참석이 있사오니 동생은 그냥 어머니께서 보시는 걸로 아시죠.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도망갔고 엄마는 절 잡으러 오셨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마당에 나오신 할머니를 발견하곤 할머니 빨리 가자 하며 소리쳤고 뒤따라 들어오신 엄마에게 나 좋아 좀 내리고 창에 다녀오마 하시는 걸로 끝 엄마는 할매를 엄청시리 무서워하십니다. 어려서 혼도 많이 났고 할머니께 볼기도 많이 맞아서 할매만 보면 오금이 저리시대요. 버스를 타고 정육점에 가보니 삼촌이 벌써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기는 몇 시에 오노 라는 할머니의 물음에 10시라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부족한 장을 꺼내주시며 삼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가게 위에 가져다 놓거라. 그때 가게 건물이 단층 건물이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냉장고 위치에 가져다 놓고 혹시 물고인 곳이 그들랑 마른 땅 아무데나 놓고 바람이 안 날아가게 돌로 눌러놓거라. 라고 하셨죠. 삼촌이 그 일을 하고 오시자 내 여 앉아있으면 그놈이 안 올거대. 넌 그냥 걱정 말고 니 할일이나 하거라. 하시곤 절 데리고 가게가 잘 보이는 멀찍한 곳에 가셔선 앉아계셨죠. 고기가 도착하고 삼촌은 영업을 시작하셨고요. 그날따라 걸기가 늦게 와서 점심은 할머니랑 길에서 신문지 깔고 짜장면 시켜먹었습니다. 삼촌은 죄송해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할머니는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저는 졸려서 신문지 위에서 할머니 무릎 빼고 잠이 들었죠. 완전 거짓빌이 물씬 나더군요. 얼마를 잤을까요? 갑자기 할머니가 움직이셔서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왔나? 예 왔구만 할머니는 부족 주머니를 꺼내시더니 똑같은 무늬인지 글자인지가 새겨진 부족을 왕청 꺼내시더니 가게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가게 외벽에 사방에 한 장씩을 붙이시더군요. 그리고는 문에도 한 장 붙이시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시자 삼촌은 뭘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했는데요. 이번에 할머니가 그 큰 고기보관 냉장고 벽에도 부족을 붙이시고 입구 문에도 한 장 붙이시고 삼촌께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불키라 내 들어가면 냉장고 문 닫고 내가 열라 할 때까지 기다리거라 금방 끝난대 하시고는 아까랑 무늬가 다른 부족 한 장을 꺼내드시고 삼촌이 열어주시는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들어가보고 싶었지만 그건 허락이 안 돼서요. 혹시 그놈이 저한테 붙을까 봐 그랬나 봅니다. 할머니가 들어가시자 우린 냉장고 속에서 뭔 소리가 들리나 그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어디 작기 따위가 사람 먹는 귀한 음식에 손을 대나 니는 강제로 보낼 테니 얌전히 일로 오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니 문 열어라 다 끝났다 하시더라구요. 헐 벌써? 문을 열자 헤매가 나오시더니 가게 앞에서 부적을 태우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조아야 가자 다 끝났대 하시더군요. 저흰 둘 다 봉쫓습니다. 소동에 비해서 너무 허무했거든요. 다 해서 한 5분 걸렸나? 할머니는 부적을 다 회수하시고는 냉장고 앞에 한 장만 새로운 무늬가 있는 부적을 붙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잘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께 여다 붙여두면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회수는 안되게 자라 그래 하시고는 볼일 보시러 갔습니다. 그대로 정말로 다신 그런 일이 없었고 삼촌내 정육점은 그 일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시면서 앞으로 장사가 아주 잘 될 거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그 무속인 아줌마 오셨을 때 여긴 고기가 좋아서 내가 애용하는 가게라고 선전해주신 게 딱 뜻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그대로 모든 무속인이 재상 차리는 고기를 사가는 것이 되었거든요. 그 아줌마가 동네방네 다니며 다 소문을 내신 겁니다. 할머니가 그 가게 고기만 쓰신다구요. 안 그래도 할머니가 뭐만 하면 따라생이들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한다리 건너면서 소문의 소문을 만들어 갔죠. 이 원래 말이란 게 한다리만 건너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 집 고기는 주인이 특별히 기가 남달라서 좋다 부터 그 집 고기를 신령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까지 소문이 나며 문전 성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재상에 올리는 고기가 제일 좋고 비싼 고기거든요. 그리고 외상이나 물건값을 깎아서도 안되고 덤 같은 거 요구해서도 안되죠. 제일 비싼 고기 현찰로 깎지도 않고 주는 대로 가져가니 주인 입장에선 그렇게 편한 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양이나 적나요? 일반 가정집보다 훨씬 많이 자주 쓰는데 고기에다가 가게 손님이 몰리니 일반 손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고기는 신선할 수밖에 없고 손님이 많으니 조금 싸게 팔아도 되고 좋은 고기 싸게 파니 손님이 또 몰리고 이렇게 순순환이 되니까 혼자서 꾸리던 가게를 종업원 둘이나 데리고도 하루종일 일해야 될 만큼 돈을 긁어모으셨습니다. 삼촌은 장날이 되면 할머니 오실 때까지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할머니 바라기가 되셨죠. 할머니가 보이면 뛰어와서 마중하면서 가정계 고기뿐이니 자꾸 뭘 챙겨주려고 안달이었는데 할머니는 이유 없는 꽁짜 이거 무지 싫어하십니다. 나중엔 제 핑계를 대셨죠. 좋아 먹이라고요. 할머니께서는 나도 돈 있어 하시면서 거절하시고 나중엔 하다하다 꼼수로 할머니가 고기 한건 사시면 짜투리라고 하는 상품 가치 없는 고기를 매번 서너근씩 싸주셨습니다. 칼질 막 해서 일부러 짜투리 만두시고는 원래 푸죽한 속담에 칼끝에서 이문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칼질 잘못하면 말짱왕이거든요. 할머니가 그나마 좋아하시던 고기가 있긴 했는데 그게 어느 부위냐 하면 근막이라고 하는 굽거나 해서는 즐겨서 못 먹는 그런 부위입니다. 이건 이분채 작업하는 고깃집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소를 도살해서 반으로 가른 게 이분채라고 부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가져다가 발굴하고 정형해서 파는 건데요. 요즘은 그런 집이 잘 없죠. 그냥 다 해서 진공포장 해놓은 거 가져다가 썰어서 파는 집이 많으니까요. 저렇게 정형작업을 해야 이문이 많이 남거든요. 그때 근육을 싸고 있던 막을 다 칼로 벗겨내는데 그게 근막입니다. 동네 단골집이 있으면 소 잡는 날 근막 좀 얻어다 된장찌개 넣으시면 국물도 끝내주고 고기 맛도 일품입니다. 할머니랑 숟가락 싸움 해가면서 먹곤 했었는데 전 지금도 동네 단골집에 가서 소 잡는 날 가서 얻어온다 합니다. 고기가 빨리 상한 이유는 귀신이 타서였죠. 걸귀가 기빠는 통에 사람도 귀신 타면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가도 없어지고 부패도 훨씬 빨라지고요. 아재는 장사가 너무 잘되자 가게 이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사람을 더 안쓴 이유가 그 이상 인원이 움직일 공간이 없었거든요. 바로 길 건너편에 아주 크고 목이 좋은 가게가 신축건물에 하나 났고 삼촌은 이에 가게를 옮기려고 할머니께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쏙 한번 보시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이어서 열심히 하거라. 가게 잘된다고 함부로 가게 크게 옮기는 거 아이다. 더구나 저기는 고개 장사할 터가 아이다. 기계나 쇠다루는 집이면 크게 일어나 하겠지만 하셨습니다. 그라고 닌 어차피 10년이면 이 장사 죽고 상추 뜨게 될 거다. 그동안 딴 생각 말고 이 가게나 열심히 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뜰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장날에 가보니 그 삼촌이 하려고 했던 그 가게에 대형 정육점이 들어섰답니다. 아마 삼촌 내 가게가 너무 잘되니까 그 손님 뺏겠다는 심사였는지 그날이 계엄날이었는데 손님이 바글바글 하고 삼촌은 수심이 가득가득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그라. 저 집 주인한테는 안된 말 있지만 며칠 못 버틸 거구마. 계엄날 그 많던 손님이 장날 가볼 때마다 눈에 띄게 줄더니 나중엔 삼촌 내 가게에 20명쯤 다녀갈 때도 한 사람도 안 들어가더군요. 결국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융리한 사람이구만 안될 거 알고 빨리 포기한 거 보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로 그곳은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이 들어왔고 할머니의 말씀대로 녹아나서 기술자를 셋이나 두고도 밤중까지 일하더이다. 삼촌은 그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까지 장사하시다. 정말로 상조를 뜨시게 됐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푸죽간 딸내미라는 얘기가 가슴에 와닿더래요. 그때만 해도 정육점 하시는 분들 백정이라고 천시했거든요. 이왕 접는 거 내가 푸죽간 한 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시고는 돌아다니시다가 우연히 가본 강원도에 반해서 지금 가든 하고 계신 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가든 사장님이 되신 겁니다. 그땐 벌써 고기만 30년을 다루신 때라 고기에 관한 일가래를 이룬 때니 가든은 일치월장 했다고 합니다. 와 근처 부대에 있는 별들도 오고 뭐 그러더군요. 군바리 시절에 만났으면 심장마비 걸릴 뻔했죠. 삼촌이 계산해보니까 상조를 뜨신 그때가 할머니가 말씀하신 꼭 10년 후였다고 합니다. 이상 끝 루리의 백두부조아님의 체험실화입니다. 상조할머니 이야기 외전 현재 시간 새벽 5시 벌써 눈이 떠졌네요. 근데 다시는 50전에 뱀수 같은 거 안 먹을래요. 아주 미치워버리겠네요. 50 넘어야 슬슬 보약이라고 먹기 시작한다죠. 그때쯤엔 이 얘기해주면 미래의 마누림이 대한민국을 다 뒤져서라도 구해다 주겠죠. 때조차고 먹는 건가? 지조차고 먹이는 거지. 아니면 산삼주 탓인가? 예전엔 산삼주 먹었을 땐 괜찮았는데 하긴 좀 과하게 먹긴 했어요. 그 외에 인삼주 닮는 길죽한 유리병 있죠? 한 1미터쯤 되는 병을 숫아저씨랑 섬주민이랑 거의 셋이 다 비웠으니까 말이죠. 아... 그리고 요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저 망했어요. 피같은 이번 주말에 꼼짝없이 베이비시터하게 생겼어요. 2박 3일짜리 깜빵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얘기는 일요일 지나면 해드리겠지만 음... 이 재미난 소재를 버릴 순 없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뱀술 먹고 너무나 분노해서 끓어오르는 춘정을 참지 못한 이 울릉도민이 사고를 쳤어요. 글쎄요. 제 애인을 불러낸 것까진 좋았는데 안전한 자기네 집 놔두고 너무 확 땡기는 바람에 근처에 있는 사랑의 궁전 그러니까 그 모텔까지 가서 깨벗고 으쌰으쌰 하다가 귀신을 붙여왔답니다. 원래 괴담계의 4대천왕이 군대 괴담 병원 괴담 흉과 괴담 그리고 모텔 괴담이잖아요. 내가 부족은 왜 안가지고 있었냐고 야단쳤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아당과 이브가 되어 한 손에 부족된 지갑을 들고 으쌰으쌰 하하 아무튼 포항 고모할머니 꿈에 어제 증저할머니가 오셔서는 땡땡이가 위험하다고 가보라고 하셔서 올라왔다 심해 오셨더라고요. 대충 상황 파악하시고 부족도 새로 써야 되고 예약 손님도 봐줘야 되고 약식으로라도 굿도 해야 될 것 같으니 준비해서 일요일날 다시 올라오신다고 그동안 저보고 애 좀 맡아달랍니다. 쥔장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자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섬주민 집에서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네요. 위험하니까 외출도 삼가하라고 하셔서 꼼짝없이 말이죠. 저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섬주민이요. 아 나 이 민폐자식.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와 산신 이번 이야기는 할머니를 짝사랑하신 비운의 스토커 산신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녀들은 될 수 있으면 자주자주 전기가 맑은 곳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 자체가 수련의 한 중요한 과정으로 기도 드리기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신기가 센 무녀도 결국 신기를 잃어버리거나 어느 순간 신기가 급격히 약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반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게 되죠. 얘기 속에 보면 신기 떨어진 무녀들이 신기를 회복하기 위해 온갖 사악한 짓들을 합니다. 애도 잡아다가 가두어 죽이고 센 신명을 타고 낸 사람을 내림받기 전에 인터셉트도 하고요. 그런데 다 자기 능력만 믿고 기도와 수영을 소홀히 해서 새 속에 탁한 기운이 쌓여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 신기를 잃고 영안도 다치고 아무것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갈고 닦으면서 그동안 쌓인 탁기를 몰아내고 좋은 전기를 듬뿍 받으면 실력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타고난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엔 더 훌륭한 무녀가 되는 것이죠. 후자의 전형적인 예가 상주의 갈비찜 아줌마이고 전자에 속하는 분은 모릅니다. 타고나기도 하셨으면서 자기 수련도 게을리 하지 않는 분이 바로 포항 고모 할머니 신데요. 타고난 신귀는 고모 할머니와 비교도 안 되시지만 부단한 수련으로 갈비찜 아줌마는 고모 할머니랑 비슷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건 고모 할머니가 직접 해주신 이야기니까 틀림 없을 겁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물고 태어나 가진 실력이 넘사벽 인데다가 노력까지 무지 하신 우리 할머니처럼 일반적인 수준의 무녀는 죽었다 끼어나도 못 오를 그런 경지 까지 가신 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예외적인 경우 이고요. 할머니는 내림받고는 이를 반하시면 나머지 반은 수영하러 가셨다 할 만큼 치중하셨 다고 집안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기도를 다니셨 겠죠. 원래 돈 욕심내고 돈 걱정 있으면 여가생활 즐기기 취미생활 같은 거 이런 거 꿈도 못 꾸잖아요. 할머니는 원래 돈 얘기는 잘 안 하셨다고 합니다만 알아서들 챙겨주셨나 봐요. 고마우니까 할머니는 처음에 포항서 대구 팔공산으로 기도를 하러 다니셨답니다. 팔공산이 엄청 영험하죠. 갓바위도 있고요. 그런대로 다니시다 보니 길도 멀고 그땐 차편도 변변치 않아서 포항에서 팔공산까지 가려면 한나절도 더 걸렸다고 해요. 무엇보다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 무녀들이 다 멀리 오는 통에 항상 붐볐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양사방에 기도하는 기운이 엉켜 예민하신 할머니는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시겠더래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새로운 기도처를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마음에 쏙 드는 기도처를 하나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의외로 포항에서 가까운 곳이더랍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포항에서 경주 사이에 있습니다. 산도 높지 않고 산세도 그저 그래서 처음엔 저런 곳에 좋은 곳이 있겠나 하고 그저 산책삼아 오르셨는데요. 의외로 좋은 기도처를 발견하셨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좋은 연기가 아주 철철 넘치더래요. 할미는 당장 그곳에 자리 깔고 앉아 즉석 기도에 들어가셨고 호흡을 할 때마다 좋은 기운이 막 온몸으로 퍼지더랍니다. 기도가 끝나고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훌쩍 흘렀더래요. 너무 무가지경에 빠지셨던 거죠. 그리고는 내려오시다가 어떤 기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할미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데 그 느낌에 어떤 적의라든가 나쁜 기운 같은 게 섞여 있지 않았기에 그냥 산주인 인가 보다 하시고는 기운이 느껴지는 쪽으로 절을 한번 하시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할미는 그것을 수시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중엔 갈비찜 아줌마 거두시고는 아줌마도 거기 가실 때마다 데려가셔서 같이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아줌마 가 상주로 가신 후엔 그 근처로 기도 장소를 옮기셔서 상주는 뭐 워낙에 산이 많아서 찾다 보면 기도할 장소는 천지 삐까리 거든요. 그렇게 포항 고모 할머니께 알려드리곤 지금은 고모 할머니의 비밀 전용 기도 처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아줌마를 그곳에 데려가기 시작하신 건 한참 후의 일로서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기도를 자주 갖고 갈 때마다 자신을 지켜보는 낯익은 기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곳으로 기도를 여러 차례 다니신 후에 하루는 그 산의 주인이신 산신께 감사의 제사를 한번 드리기로 하셨답니다. 사용 허락해주셔서 감사하고 터사용 임대료 개념으로 말이죠. 약소하지만 정갈하게 준비해가신 음식으로 올리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산의 산신을 뵌 적은 없지만 짐작으로 여신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산신은 용왕과 같은 계급에 속하시는 지상 최고 계급의 신 중 하나입니다. 저번에 용왕이 별로 높지 않은 계급이라고 한 건 신들의 전체 계급을 이야기한 겁니다. 용왕이나 산신급 이상의 신들은 인간사의 관여 자체를 잘 안 하십니다. 아주 상의의 신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으시고 관여도 일절하지 않으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개미의 삶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산신은 남산신도 계시고 여산신도 계십니다. 심지어 심지어는 한산에 남녀 산신이 같이 계시는 경우도 흔하답니다. 보통은 산세가 크고 웅장하고 험한 산의 남신이 아기자기한 산에 여신이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꼭 그런 건 아니랍니다. 할머니는 그곳이 여신이 계신 산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온 각종 산나물 그리고 채소들로 정성껏 준비한 소찬을 준비해서는 맛있게 드시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러자 호련이 산신께서 그의 권속들인 호랑이와 동자를 대동하시고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여신이 아니라 남신이더래요. 산신께서는 고맙다시며 자리에 좌정하셨습니다. 그의 좌우엔 호랑이와 동자가 각각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산신은 항상 짐승신인 호랑이 그땐 이미 남한의 호랑이가 멸종된 이유였으니 산호랑이였을 리는 만모하겠죠. 여튼 그 호랑이와 동자신을 대동하고 다니십니다. 호랑이와 동자는 산신의 권속입니다. 한마디로 부활한 얘기죠. 권속이란 어떤 힘에 속한 무리를 뜻합니다. 권속이 많기로 유명한 신이 바로 산신과 용왕신 이죠. 산신 패밀리랑 용왕 패밀리가 좀 유명하죠. 산파 용궁파 뭐 산신 께서는 차린 음식을 즐겁게 드시며 그러시더래요. 나는 고기도 좋아한다. 다음번엔 고기도 준비했다오. 하시더랍니다. 할머니가 지레짐 제거로 준비해간 건데 말이죠. 산은 산주에 따라서 육산과 소산으로 나뉘거든요. 육산은 제수로 육고기를 씁니다. 반면에 소산은 육고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나물로만 제상을 차리죠. 채소할 때 그 소자가 맞습니다. 소찬이란 말은 적은 반찬이 아니고 나물반찬을 소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고기를 받아주는 산이 육산이고 채식주의자 산신이 바로 소산인 것이죠.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제사를 받아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차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걸 다 배워야 하는 거죠. 그냥 신내림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사상 차림이 잘못돼도 구슬 망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제사상에서 특정 음식을 빼야 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올리지 않는 특정 음식을 그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죠. 저번에 용왕편에서 보셨겠지만 용왕이 자기 밥상에서 게 잡아먹었다고 막 광분한 거 보셨었죠? 용궁판은 대부분 소신령 그러니까 소참만 받는 채식주의자 신이라 더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국장을 똥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맛있는 청국장 시골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냄새 펄펄 피우면서 청국장 끓여먹고 왔다 생각하시면 용왕형님 기분 조금 이해되시겠죠? 용궁파 중에서 최정보스인 사회의 용왕들 밑으로 여러 권속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용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다에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용장군이 바로 이준진 장군님 이시죠. 아마 돌아가신 곳이 남해이시니까 남해 용왕님 밑에 계실 겁니다. 용장군들은 또 특이하게 용궁파 중에서는 유일하게 육고기를 받으십니다. 아무래도 장군들이시다 보니 싸움하려면 힘이 필요해져일까요? 그렇게 즐겁게 즐겁게 제상을 받으시고는 할미에게 그러시더래요. 내 그동안 너를 눈여겨봤는데 말이다. 어떤가 날 보시는 게 할매는 속으로 또냐?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할매가 이런 식으로 이신저신에게 부킹을 받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셨다는군요. 솔직히 우리 할매는 인간적으로 냉정히 말해서 빼어난 미인은 아니십니다. 제겐 너무너무 이쁘고 고운 할매이시지만 할매는 인간의 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할매 미안. 하지만 신들의 눈엔 할매는 완전 최고의 여인이죠. 아주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전지연 신미나 강소라 김태희 다 붙여놓은 것보다 더 예뻐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할매 몸주이신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며 막 지키고 계시죠. 꼭 마누라 감시하는 의처증 남편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매는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그 뒤로도 할매가 기도를 가시면 주변 소막 서송이고 말걸고 고백하고 하셨나 봅니다. 덕분에 기도를 방해할 만한 것들은 얼신도 하지 못해서 기도드리기엔 참 편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너무 자꾸 들이대시니까 할매도 부담이 되셔서 자꾸 기도를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고 그곳을 멀리하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할매가 그곳을 안 가시게 되자 결국에 그 신령은 인내심을 잃고 할매를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어이 그거 근무지 이탈입니다. 원래 산신이나 용왕신 등 특별한 보직을 맡으신 공무원신들은 일반 무녀에게 내림을 하지 않으십니다. 무녀가 부르면 자신이 맡은 구역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네가 날 받아준다면 내가 위에서 다 얘기해서 후임을 구하고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할매는 할머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 신을 불러 해결 좀 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날 그 산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인간 여자 하나 놓고 두 지상의 최고 등급 신끼리 결투를 하셨는지 뭐 아니면 어느 막걸리 집에 앉아서 한잔 하시며 얘기를 나누셨는지 몰라도 그날 이후 그 신은 다신 할머니 앞에 나타나시진 않으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후에도 기도를 하러 가시면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그분을 느끼실 수 있으셨답니다. 같은 남자로서 산신님이 이해도 되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롭네요. 다음은 일요일에 굿하고 나서 다 해결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19금 표시를 해야 되나 루리의 백두부 주원님의 체험실화 상주 할머니 2학기 외전 원귀 울릉도민 모텔 습격 사건 보고서 다음 사건은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시내 모처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울릉도민이 겪은 원귀 울릉도민 습격 사건의 전말이다. 1차 피해자 내 친구 울릉도민 2차 피해자 좋다 말은 그의 애인 27세 김모양 한참 좋을 뻔했는데 하다 말았음 피의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한명 특징 원한이 깊었는지 짱쌤 포항 고모 할머니의 부적을 새카맣게 태어먹음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저녁 21시경 시내의 모 모텔이라 불리우는 물레방앗간 사건 발생 경위 동년 동월 사건 발생 2일 전 피해자 울릉도민과 친구 조하군이 강원도 모처의 숙가마 아저씨와 해오중 그분이 5년 전 등산 중에 발견하셨다는 산산밭에서 채취한 자질구려한 산삼새끼 30여채가 들어있는 삼산주 그리고 그의 지인인 푸주깐 아재가 20년 전 상주의 산정기를 듬뿍 받은 구렁이 두 마리를 이용해 만든 20년 묵은 만남뱀술 이것들을 다량 음용한 후 약물 과다 복용 증상으로 괴로워하던 중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한 마리의 야수로 돌아간 울릉도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게 되었음 사건 내용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급한 일정으로 강원도에 다녀온 후 그 일요일 밤부터 두 마리 짝이 없는 늑재는 강원도의 신선한 공기와 맑은 전기 그리고 과다섭취한 동물성 단백질과 자연과 세월이 선사한 영약 즉 산삼주와 뱀술의 지대한 영향으로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기 시작했음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신체의 이상발열 눈의 충혈 불면증 환각 이 환각은 특히나 자꾸만 눈앞에 헐벗은 여자들의 환영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신체 특정 부위에 시도 때도 없는 과다피 쏠림 현상 혈압 무한상승 기타 등등 이런 현상이 자꾸 지속되자 그저 참는 수밖엔 없어서 목욕 재개하고 쓰디쓴 인내인내 열매를 드립다 따먹으며 몸안의 사리를 축적하는 도리밖엔 없는 글쓴이와 달리 섬주민에겐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애인씩이나 있었음 참고로 결혼은 손잡고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모른다가 개인적인 의견임 피해자 섬주민은 친구의 고통은 나란곳 하지 않는 사악한 만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음 현 애인인 27세에 현 애인인 27세에 요구했음 야근을 시키면 야근을 시키면 과장이고 부장이고 한 대 질기세로 하루를 보냈음 피해자의 기에 눌렸던지 그날은 아무도 야근을 요구하지 않았음 제 1피해자 섬주민은 칼퇴근과 동시에 이상 발육현상을 보이는 불편한 몸으로 이끌고 어그적거리는 걸음으로 약속 장소에 달려감 그날 따라 제 2피해자인 김무양은 1피해자인 섬주민을 살해할 목적이었는지 과도한 노출우상으로 시선을 테러했다고 함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저녁 식사를 하고 시내에서 2, 30분이면 닿을 자신의 안전가옥까지 갈 인내심을 잃은 섬주민은 바로 옆에 있는 모텔이라는 이름의 물레방앗간을 이용하기로 했음 나중에 집에 가서 편히 하지 그랬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아는 것이 개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함 2차 피해자 김무양은 오랜만에 보는 오빠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고 함 객실로 들어온 두 피해자는 순식간에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함 샤워를 하고는 사각의 링은 아니고 사각의 침대에서 격한 판크라치온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음 반칙 따위는 없다고 했음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경기라고 전해짐 어떻게 어?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와 사람이 그 그게 가능하냐 야 니네 뭐 요즘에 커플 요가나 뭐 아크로바틱 그런 거 배우러 다니냐 아무튼 섬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밤 꼭 열 번을 채운다는 굳은 의지가 충만했다고 함 그 시각 글쓴이는 집에서 욕조에 찬물을 받아 냉장고에 모아둔 얼음까지 띄우고 들어앉아 반야신경을 외우며 끓는 피를 식히고 있었음 반야신경만으로는 안 돼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암송했음 제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짐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아무튼 지간에 그렇게 김양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으쌰으쌰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저번 댓글에 어느 분이 진짜 모텔에 귀신이 많으시냐 질문하셨던데 네 많다고 합니다 저야 당연히 안 보이니 여관 같은데 가도 잠자리 안 가리고 잘 자는데 숙박 없애는 모텔 뿐 아니라 호텔에도 귀신이 많다고 해요 지난번에 괴담계 4대 천황 군대 괴담 폐가 괴담 병원 괴담 그리고 모텔 괴담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장례식장 괴담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폐가 괴담을 제외하고는 나름 미묘한 공통점이 있죠 들으시면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답은 끝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으쌰으쌰을 하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녀석은 교범을 충실히 지켰다고 합니다 간혹 야동을 보면 옷을 입고 특정 부위만 노출시키고 하는 그런 고급 스킬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은 노란 병아리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벗는데 몇 초가 걸린다고 뭐 암튼 녀석의 부적든 지갑은 얌전히 옷걸이에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의 경기라 1라운드를 무승부로 끝낸 두 연인은 5분간 휴식 후 2라운드 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라운드는 무난하게 울릉도민의 페이스로 경기가 진행돼서 승리가 눈앞에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어깨에 올라탄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기분 나쁘지만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귀신이 비닐을 시도할 때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녀석은 속으로 신발 주옥됐다 라고 생각하고 영문을 몰라하는 김냥이에게 서둘러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신도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좋을 때 관두게 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뻥쪄 있는 김모양에게 급한 일을 입고 있었다고 둘러댔고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중에 옷을 입는데 부족이 들어있는 옷을 입는 순간 원가가 몸에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다행히 부족의 기운을 이기지 못한 귀신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녀석은 입이 삼천리는 삐져나온 김냥을 데리고 서둘러 숙박업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적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이번엔 현실적인 귀신보다 더 무서운 여자친구의 미친 그리가 시작되었죠 좋다 말은 여자의 분노는 대단했다고 해요 녀석을 쥐잡듯 잡았죠 그때 평소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여자사람 사용설명서가 생각나더랍니다 제1장 화는 그때그때 풀어줘라 빠밤 여자가 화를 냈다는 건 벌써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두고두고 곱씹는 백년잔소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시간을 놓쳐 백만년 잔소리 듣는 것보단 백번 낫죠 여자란 기억에 관한 한 리셋이 안되는 고장난 컴퓨터랑 비슷합니다 한 번 섭섭한 건 헤어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죠 결혼하면 죽는 날까지로 연장이 되고요 조아의 여자사람 사용설명서 2장은 화내는 여친에겐 현물로 크게 질러라입니다 빠밤 녀석은 배운대로 보너스 달 명품백을 제시했죠 잘했구나 내 친구 청출 어람이러구 명품백은 아무리 화난 여자라도 춤추게 합니다 그것은 신의 한 수죠 돈이 좀 깨져서 그렇지 녀석은 돈 모자라면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뭐 그까이 거 쿨하게 승낙하죠 며칠 후면 또 울릉도로 휴가 가야 되니까요 녀석은 상쾌한 기분으로 들어가는 애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급히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미 귀신에게 찍힌 거죠 녀석은 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안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쉬는데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에서는 지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놓아두는데 그럼 울릉도민의 능력이 개방되거든요 녀석은 볼 뿐만 아니라 소리도 듣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자꾸 문을 긁더라는군요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질 정도로요 다음날 출근하고 일하는 도중 오후 시간에 친구가 우리 부서로 오더군요 포항할만 있게 전화가 오셔서 지금 올라오셨다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자마자 제가 근무하는 옆 사무실로 온 것입니다 포항할머니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쉬고 계시라 했다며 퇴근 후에 같이 좀 가달랍니다 할머니가 너도 데려오라고 하셨다면서 말이죠 우린 서둘러 퇴근하고는 커피숍에 들려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시자마자 친구에게 부족을 꺼내보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지 얼마 안된 부족이 많이 타있더군요 할머니께서 집안에 붙여둔 부족들도 검사했습니다 현관에 붙여둔 부족도 까맣게 뒷면이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고요 녀석은 우물쯤을 얼렁뚱당 넘어갔죠 하지만 전 이유를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니는 전날 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녀석의 증조할머니께서 고모할머니 꿈에 나타나셔서는 친구 이름을 얘기하시며 지금 위험하니 네가 가보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하신 할머니는 부족도 새로 쓰고 아무래도 굿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며 준비해오신다고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미안하지만 조카소자 옆에 좀 있어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다고 씩씩하게 허락했죠 어차피 일이 이 정도 되면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인데 속으로는 주말 망쳤다고 쓰렸지만 어차피 할 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인상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흔쾌히 부탁을 들어드려야 혹시 또 압니까 이 사람일이란 게 제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지 말이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재수는 뭐뭐 준비하면 되냐고 여쭈었습니다 제가 준비 다 해놓겠다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만족하신 표정이었죠 이런 개념찬 보기 드문 놈을 봤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사랑받는 법을 아는 남자란 말입니다 할머니가 내려가신 후에 녀석을 족쳐서 들은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우리 집에서 자고 주말 내내 원룸에서 지냈죠 복층이라 좁은 건 별로 모르겠다군요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신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얌전히 집에서 그동안 못 봤던 영화만 주구장창 봤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에 그 자살한 원한 영이 찾아왔습니다 한참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녀석이 어? 하더니 기겁한 표정으로 현관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왜? 왔어? 라고 하자 절 보고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넌 아무 소리 안 들리지?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친구는 지금 밖에서 부족을 뚫으려고 계속 문을 긁어대고 있다고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가 나가서 뭐라도 좀 해서 쫓아버려 뭐? 야 문 열었다가 뚫고 들어오면 어쩌려고 야 니가 앞에 지키고 서있으면 절대 못 넘어올걸 빨리 그래서 전 현관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텅빈 복도에서 독백을 했죠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걸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나름 협박이 먹힌건지 더 이상 현관을 긁어대는 소리는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아침 제수준비하러 시장을 갔죠 친구는 예전에 조아가 할미 치마 잡고 따라다닌 듯 제 꼬리가 돼서 따라다니더군요 남들이 보면 사귀는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수거리 준비해서 집에서 요리까지 했죠 워낙 어린 시절 할미가 감독하러 가시면 제가 따라가서 자주 보던 것들이라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죠 저 요리 좀 하는 남자입니다 고모 할머니가 곧 오셨고 집 문을 다 열어놓고 간단히 구슬했죠 아무리 조용히 해도 굿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 아랫집 윗집 무슨 일인지 다 쫓아와 구경하더군요 그냥 복 달라고 제수굿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부적을 새로 싹 깔고 아직까지는 무탈하네요 포항 고모 할머니께서는 그 길로 바로 내려가셨고요 할머니는 다행이라시며 원한이 아주 가득 찬 명이 너한테 빙의하려고 했다면서 아 영혼은 원한이 많을수록 힘이 셉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절대로 이상한 곳에 가지 말라고 신진당부하고 내려가셨죠 할머니는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아마 녀석이 으쌰으쌰할 때 증조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답을 알려드린다 했던 이야기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가야 당연히 생기가 끊어지며 귀신들 놀기 좋은 곳이라 꾸역꾸역 모여들고 그런 거고요 나머지 군대, 병원, 장례식장, 모텔 이곳들의 공통점은 감정이 극대화되는 장소입니다 군대는 한계와 인내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병원은 절망과 고통 장례식장은 슬픔이 호텔이나 모텔은 쾌락이 극대화되는 곳이죠 이미 숙박업소는 여행자나 출장 온 사람들의 잠자리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쾌락의 장소로 변질되어진 지 오래죠 영혼은 그렇게 인간의 강력한 감정에 반응하나 봅니다 아 그리고 빙이라는 거 영혼아 소설처럼 귀신이 딱 붙으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혼도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제대로 신내림 받고 교육받은 무속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아무리 영혼을 쉽게 접신할 수 있는 체제를 타고나도 빙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몸의 주인인 내 영혼이 극렬하게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혼 자체의 힘이 차이가 나도 내 몸속에선 내 영혼이 오랜 세월 적응해서 최적화되어 있는데 함부로 바로 차지 못한답니다 똥깨도 자기 집에서 50점 먹고 들어가는데요 뭐 대신 모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리치기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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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d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때가 누구 때입니까? 군인 대통령의 효시인 원조각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아닙니까? 아저씨는 잔고 끝에 파병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할머니의 조언이 크게 한몫했답니다 그렇게 파월 지원서를 내고는 병원 아르바이트도 거의 마지막일 때 할머니께서 또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할머니께 사실을 알려드리려 했는데 할머니는 이미 먼저 아시고 계시더래요 잘 생각했다 큰 화는 피해가겠구만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 봄에 한 번 더 고비가 찾아올 거구만 목숨과도 관계가 있는 아주 큰 고비다 라고 하시며 품에서 봉투 한 장을 꺼내주시면서 내가 자네 월남에서 무사하게 기국해달라 하는 부적이라 호신부적이니 꼭 지니고 다니거라 아마 이 부적이 자네 목숨을 구할 것이야 그러고 위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승에서 큰 공독을 싸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거이니 잘 다녀오시게 라고 하시곤 가셨답니다 얼마 후에 아저씨는 그의 차의 교대인원으로 장병들과 함께 월남으로 가셨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은 1년이라고 해요 끝나면 연장신청은 가능하지만 아저씨의 월남 생활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후방지역의 야전병원에 계셨던 아저씨는 베트콩이나 월맹군의 공격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월남에서가 아니라 본국인 한국에서요 병역 비리 얘기가 철권 통치하고 계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대통령이 그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지금의 안계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장을 불러들여 특명을 내렸답니다 관계자들 천원 싹 잡아들이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남산으로 잡혀가고 군의관들 역시 씨가 말라버렸다 할 만큼 잡혀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남산으로 잡혀들어갔던 사람 중 상당수는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고 감옥도 가고 했답니다 아저씨도 국내에 계셨으면 틀림없이 무사치 못하셨을 거라 하셨죠 하지만 월남에 가 계신 아저씨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할매가 말씀하셨던 목숨과도 관계된 큰 사건은 월남에 가신 이듬의 봄에 찾아왔다고 해요 아저씨는 매일 할매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심해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매가 주신 부적을 항상 수어신처럼 군복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3월의 어느 휴일날 비옥휘에서 쉬고 계신 아저씨께 동료 군의관 몇 분이 오셔서는 휴일인데 뭐하냐 하시며 시원한 맥주나 마시로 시내에 나가자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저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내바에 갔는데 휴일을 맞은 미군이며 월남 정부 군이며 한국군들까지 빠 안은 만원이었답니다 아저씨 일행도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 맥주를 시켜 마시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아저씨의 가슴이 뜨끔하더랍니다 낯선 느낌에 아저씨는 당황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저씨는 의사잖아요 누구보다 냉정하게 자신의 몸을 돌아볼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럴 이유가 없더래요 그러는 사이 다시 가슴이 뜨끔하더랍니다 그때 아시겠더래요 이건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주머니의 부적이 내게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아저씨는 안 나가려는 동료들을 미군부대 장교클럽에 가서 한 잔 사겠다 꼬시곤 그 술집을 서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런 증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더불어 알 수 없는 불안감 역시 사라지더랍니다 아저씨는 안도를 하고 길을 서두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폭발의 압력으로 앞으로 넘어지셨다고 해요 엎드려 돌아보니 불과 나온 지 몇 분 안 된 그 술집이 처참한 모습으로 부서져 있더랍니다 배트공들의 공격이었죠 월남전 당시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해요 길 가던 어린애가 수류탄 까서 던지고 아무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던 노인이 몸에 들은 폭탄을 터뜨리고 예쁜 월남천여가 상냥한 미소를 날리며 지나가다가 뒤돌아서 권총을 쏴대고요 아저씨와 동료들은 군인답게 일어나선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는 완전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몇몇은 죽고 많은 부상자가 피 흘리며 바닥에 엎어져 있고 우리나라 군의관들의 명성은 월남전 당시 솜씨 좋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아저씨와 동료들은 즉각 응급조치를 하며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훈장도 받으셨답니다 아저씨는 그 일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월남에서 돌아오셨다고 해요 아저씨는 제가 처음 뵀을 때 중령인가 대령인가 하셨는데 대령을 끝으로 개인사정으로 군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장군을 염두에 두시고 군의 장기로 남으셨던 것 같은데 군의관은 다른 분야의 장교들과는 다르게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면 거의 그 시절에 100% 전역했기에 남하만 있으면 장군 진급은 거의 확정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대도시에 하나씩 있는 군통합병원 원장이 대령이나 준장일 겁니다 의무사령관이 별 두 개로 알고 있고요 이 아저씨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공독사을 평생 다시 없는 기여라고 하셨던 말씀도 그날 그 장소에 있었으므로 죽을 사람을 살린 것과 아저씨가 군의관으로 하셨던 일들 때문일 거라 생각하셨답니다 전쟁의 특수 상황상 죽은 사람은 처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 기본이고 목 떨어진 시신 폭탄이 터져 하반신이 날아가고 상체만 남은 시신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해요 그나마 떨어진 부위가 시신 담은 백에 같이 당겨오면 다행이랍니다 없으면 만들어 붙일 수도 없으니까요 그 시신들을 일일이 손박하며 가장 멀쩡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 역시 군의관들의 전쟁터에 중요한 일 거라고 합니다 그 죽은 혼들이 정말 많이 고마워했겠죠 아저씨는 그 뒤로도 간혹 오셨는데 한 번은 건빵을 박스채 한 상자를 가지고 오셔서는 제게 선물로 주셨죠 동네 애들 한 봉씩 다 나눠주고도 한참 남더라고요 저 땐 먹을 거 많이 주는 사람이 동네 짱이거든요 아이들계에 동네 유지 정도? 그동안 백두부 조아님의 상주할머니 이야기를 애정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백두부 조아님께서 더 이상 외전 이야기를 작성하지 않으셔서 상주할머니의 외전 10편을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마감하겠습니다 울릉도 이야기의 한 편이 더 있긴 한데요 아마 시리즈물로 시작하시려다가 하지 않게 되신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따로 방송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을 허락해 주시고 맛깔라는 글로 상주할머니를 통해 소름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선사해 주신 백두부 조아님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친할머니와도 같은 푸근함과 카리스마 있는 우리 상주할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두부 조아님 체험실화 백두부 조아님 체험실화 백두부 조아님 체험실화 외전 11부 주인집 아저씨 안녕하세요 백두부 조아입니다 저는 예전에 루 류앱이라는 곳에서 상주할머니의 이야기라는 글을 썼었습니다 왓섬님 방송에도 소개되었죠 처음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까지만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글을 쓰다 보니까 자꾸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기도 해서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자 생각을 했는데 그건 순진한 제 착각이더라고요 제가 이쪽 이야기에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탐독을 했었는데 귀신 이야기나 괴담 등은 일정한 패턴이 있더군요 좋은 작가가 등장하면 열광하고 그럼 저격수가 등장해서 작가의 팬들과 안티들의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고 작가는 절필 저도 그랬습니다 루리앱에서 원고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봐도 되는데 끝내 들어와서 시비를 걸어대는 사람들이 싫어 다시는 이쪽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게 되었네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백두부조아 이제 30대 초반의 사회인입니다 만기 전역하고 대학 졸업도 하고 서울 군교 도시에 취직하여 회사 생활을 하고 있죠 서울 군교에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널리고 널린 가난하고 흔한 젊은이지만 저는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신 남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이 아닌 것들이 꼬시고 찝짝든다는 것이죠 내가 좀 섹시하긴 하지 하여 전세집을 얻을 때에도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얻었습니다 예전에 상주할머니 이야기에 거론되었던 할머니의 신딸 지금은 그냥 이모라고 부르는 분이 직접 상경하셔서 골라주셨고 온갖 부적과 각종 방편으로 꼼꼼히 도배를 해놓으신 전세집은 저에겐 너무나 아늑한 보금자리이며 꿀잠의 메카입니다 허름해 보여도 이곳은 영적으로는 철옹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나날이었습니다 늘 자고 일어나 밥을 먹고 씻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TV를 보고 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밥 문화를 즐기는 건 저에겐 너무 위험한 일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해서 곧장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지 않죠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바른 청년입니다 그렇게 재미없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2018년 5월의 중순이었죠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근 30년이 된 낡은 3층 양옥입니다 지금 사는 동네가 개발이 되며 그 당시 집을 두고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샀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한꺼번에 개발된 탓인지 동네의 집들은 상가 건물을 제외하면 크기나 구조, 외양 등이 대동소이하죠 집은 1층에 두 세대 2층에 좌우로 두 세대씩 네 세대 그리고 3층엔 주인 세대인 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2층 올라오는 계단 반대편에 두 번째 집입니다 뭐 말이 두 번째지 그냥 끝집인 셈이고요 집 구조는 복도 끝쪽에 샤시문이 있고 들어가면 창고로 쓰는 공간과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더 있고 그 안으로 부엌과 작은 거실 화장실 겸 샤워실이 있으며 옷방으로 쓰는 큰 방과 침실로 사용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같은 라인인 옆집은 저희 집과 똑같은 구조로 젊은 신혼부부가 살았습니다 위에 사는 주인 세대는 주인 아저씨 부부와 아들 부부 그리고 중학생인 손녀 두 명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70대 중반의 노인들이었고요 저는 그냥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아주머니는 활발한 성격으로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젊어서는 꽤나 얌전한 성격이셨다는데 나이가 드신 후에 많이 터프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화가 나면 김수미 여사랑 맞짱을 뜨셔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 출중한 욕실력을 자랑하시죠 그래도 내게는 너무 부드러운 그녀 김장을 하시면 꼭 제 것도 따로 담아주실 만큼 저에겐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 70대 중반이시라 거의 할아버지이신데 저는 꼬박꼬박 아저씨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럼 좋아하셨으니까요 근데 이분 성격이 그냥 광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오만상을 찌푸릴 정도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저씨는 젊었을 때 건축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집 수리도 하고 보일러도 놓고 깨진 곳에 시멘트도 바르고 외장 페인트도 하고 그러다 은퇴를 하시곤 집에서 식구들 괴롭히는 걸 취미로 삼으셨나 봅니다 특히나 술을 좋아해서 항상 술에 쩔어 사셨고 아주머니는 나이가 드시며 전투력이 올라가자 그 레벨업된 전투력을 아저씨 잡는 데 쓰셨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위층은 항상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살던 젊은 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좋은 조건에 새 집을 얻어 간다고 했지만 아마 도저히 못 살겠어서 간 것 같았습니다 저야 낮엔 없고 밤에나 들어오니 잘 모르지 아들 부부랑 손녀들도 오는데 밤에 들어와서 누구라도 말리지만 낮엔 둘이서 거의 전쟁을 하는데 옆집 세대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옆집이 이사를 가고 난 후 빈방이 되었죠 부동산이 몇 번 다녀가고 집을 보러 몇 사람이 왔지만 그 아사리판에 누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 어느 휴일 낮이었습니다 슈퍼에 가려고 나오던 저는 마당에 멍하니 서 계시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 계단을 내려가 마당에 계신 아주머니께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이질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 반가워 우리 조아씨 이게 얼마 만이야 근데 어디로 이사 갔어? 네? 저 이 집 사는데요? 아주머니는 어색한 웃음으로 때우셨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치매에 걸리신 것이었죠 여러분은 혹시 건망증과 치매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둘 다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그냥 뭔가를 잊어버리지만 그건 주로 중요하지 않거나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리고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치매는 최근의 기억부터 사라집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과거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치매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기억이 사라집니다 가까운 기억 순으로요 제 생각은 옳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죠 특히 아저씨에게 맺힌 게 얼마나 많으셨던지 아저씨를 때려잡는 데 모든 전투력을 올인하였습니다 그저 아저씨 얼굴만 봐도 거의 미친 여자처럼 집안이 박살날 정도였고 이제 모든 실권을 잃은 아저씨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까지 어머니가 저러는 걸 이해한다고 할 정도면 말 다 안 거겠죠 아저씨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아저씨 얼굴만 봐도 광분을 하시니 도저히 집에서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전 가정에 소홀히 하면 남자가 늙어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돈 주고도 얻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했네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아저씨는 비어있던 제 옆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정말 구차하고 비참한 생활이었죠 집이야 자기 집이니 상관없고 보일러도 있으니까 추울 일은 없겠지만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땐 감히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가족들이 출근이나 등교를 하고 아주머니께서 안방에서 주무시면 몰래 위로 올라가 밥 한술을 뜨거나 컵라면 하나를 먹고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아저씨에겐 선택의 여지란 없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뭘 하겠어요 돈 없고 가족의 사랑도 없고 간혹 쉬는 날에 뵙게 되면 제가 먹던 소주나 한잔 권해드릴 수밖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기기 며칠 전이었죠 회사에서 퇴근하던 제가 동네로 접어들었을 때 주인집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 집 식구들과 여러 명이 더해 근 20명 가까이 지나가더군요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아주머니 생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집간 두 명의 가족들까지 해서 대식구가 외식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늦은 밤 옆집에서 아저씨가 들어오시는지 운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죠 옆집은 조용했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 그냥 출근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했죠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옆집에 불이 계속 켜져 있더군요 아저씨께서 화장실에 가셨나 싶어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불 켜진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창고에 찾을 물건이 있어서 나와보았는데 옆집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제서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으니 그냥 잊고 잠들었죠 다음날 일이 끝나고 와봤을 때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어 집에 들어갔다가 마트에 가며 그 집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아래층에 사는 조아인데요 혹시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음? 집에 계실 텐데 이상하다 벌써 며칠째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요 주인집 아저씨는 대단한 구두새라 잘 살면서도 폐지까지 줍는데 불을 그렇게 켜두실 리가 없었거든요 아들은 알겠다며 가보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신경을 껐습니다 마트에 다녀왔더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 앞엔 사람들이 모여있고 119 차량이랑 경찰차도 와있더군요 거기다 과학수사대라고 써져있는 차량도 보였고요 저는 급히 달려가 보았는데 경찰이 출입을 통제해서 집에는 못 들어가고 구경꾼들 틈에 섞여 그 광경을 보다가 옆에 계신 분께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저 집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죽은 지 2, 3일은 된 것 같다고 하던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마 아주머니 생신날 가족들과 함께 술 한잔을 걸치시곤 집에 들어오셔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듯 했습니다 구조가 같아서 저도 잘 아는데 화장실이 바닥과 꽤 턱이 높게 집니다 시멘트로 만든 계단이 한 칸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70대 중반인 다리임 없는 노인 그것도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분이 사용하기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인 아저씨가 처음에 아주머니께 두드려 맞고 쫓겨오셨을 때 좀 위험하다 생각은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자기 집 자기가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그날 밤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미끄러져서 쓰러지시곤 크게 다쳐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끝내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저씨가 넘어지시고는 바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식반이 말하기론 그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살아계셨답니다 그 화장실이랑 제가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거실과는 겨우 벽 하나 사이인데 죽어가면서 절 얼마나 마음속으로 불렀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현장 감식이 끝나고 119 들것에 흰천을 덮은 아저씨의 시신이 나왔는데 깡마른 몸에 배만 만삭인 임산부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미 더워지기 시작해 기온이 제법 올라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구급차에 실릴 때 옆으로 지나며 몇 번 맡아봤지만 도저히 적응 안 되는 시취가 확 풍겼습니다 떠나가는 아저씨를 보며 좋은 데 가시라 마음속으로 빌어들이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옆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생각에 조금 묘한 기분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며칠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뒤에 납골 땅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아저씨께서는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땐 어수선한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고 주인집 식구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점점 더 치매 증상이 심해져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 딸들과도 의논하여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더 험하게 가시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그러기로 하고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제가 잠을 좀 늦게 자는 올빼미족이라 늦게까지 거실에 누워 포테이토칩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고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 누군가 느긋하게 살살 노크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1시가 넘어 2시가 다 되어가는데 누군가 했었죠 물론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잘못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엄청 시끄럽고 급합니다 저렇게 차분하지가 않죠 저는 과자를 놓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길 바라면서요 사실 무섭진 않지만 귀찮아지거든요 기다려도 더 이상 소리가 나질 않아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는 TV 볼륨을 올리며 과자를 다시 집어든 순간 들리는 소리 이건 틀림없이 바깥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냐고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TV에 집중하는데 그 소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TV를 끄고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짜증이 확 나더군요 하나 유료 결제한 거였는데 꿀잠을 자고 다음날도 같은 생활의 반복이었고 새벽 1시가 넘어가며 신경이 쓰이더군요 제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거라고 해줘 정기 가정 방문은 진짜 싫다고 하지만 제 바람은 허무하게도 또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하네 얘 나한테 꽂혔네 싶었습니다 귀신은 시간이 많아 그런지 한 번 꽂히면 집요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계속된 방문에 서서히 인내심이 바닥이 나더군요 계속 그 시간이면 돈 두드려라 나는 잔다 하고 잠을 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몇 번의 가정 방문을 받던 어느 날 노크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2층 현관 구조인데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사람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겠더군요 바깥 문 위에는 동작 감지 센서 등이 있어서 산 사람이면 불이 들어왔을 텐데 조명은 꺼진 채였고 그 상태에서 노크 소리만 다시 들렸습니다 아 진짜 누구냐고 말 안 하면 그냥 자러 간다 그렇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조금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듯한 이질적인 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씨 나야 문 좀 열어봐 그건 조금 이상한 억양이긴 했는데 틀림없는 돌아가신 주인집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특유의 자주 쓰시던 단어가 있는데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꼭 무슨 씨? 라고 불렀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뭐 이렇게 말이죠 제가 백두부 좋아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백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저 말을 싫어해서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냥 돌아가시기 전까지 백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현관 앞에 존재가 아저씨의 백이라고 확신했죠 흔히 우리가 혼백이란 말을 쓰죠 하지만 혼백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혼은 영원 불멸이며 순수의 결정체이고 기억이 없어서 지상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끝없이 윤회하는 존재이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청자의 혼이나 연쇄살인마의 혼이나 다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령이나 귀신 같은 존재는 바로 백입니다 그림자나 잔상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아저씨의 백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한참 흐른 후 퍼뜩 정신을 차렸죠 백 씨 나야 문 좀 열어봐 책은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왜요 돌아가셨으면 그냥 곱게 가시죠 백 씨 문 좀 열어봐 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 잤습니다 그 뒤로 매일 밤 찾아와 불러대었지만 저는 감자칩을 먹으며 그냥 TV만 보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날 그날도 부르는데 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1미터 밖에서 나는 소리랑 30센치 밖에서 나는 소리는 좀 다르잖아요 전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나가봤습니다 저희 집은 잡귀가 뚫고 들어올 만큼 만만한 집이 아니거든요 아 진짜 왜요 제 말에 바로 제 귀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씨 문 좀 열어봐 말소리가 들린 곳은 옆집 쪽 창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복도 중간을 막아 첫 번째 샤시몬을 만든 곳이라 옆집 화장실 창문이 저희 집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현관으로 못 들어오니 거기에 붙어서 부르더군요 오랜만에 섬짓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도 망설임 없이 들어가 잡고 다음부터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의 방문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꼼수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저씨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때가 이 아저씨 49제가 끝날 무렵이더군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사연을 올리지도 않았을 건데 올해도 그 아저씨 사망 전훈날 며칠 왔었네요 얼마나 놀랐던지 아마 매년 5월 말이면 찾아올 듯 합니다 제사 때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저승에선 4박 5일 휴가를 주나 봅니다 너무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글이 잘 안 써지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연을 올릴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시작! 백두부 조아님 사연입니다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12부 요성한 놈들 이야기 상편 안녕하세요 백두부 조아입니다 일단 시작 전에 왓섬님께 메일 받은 것이 있어 답장은 보내드렸지만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왓섬님의 질문에 나이 논란이 있었다더군요 루리의 글에는 84년생이라고 했는데 이전 에피소드엔 30대 초반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이죠 84년생이면 30대 중반이 맞죠 그런데 30대 초반도 맞습니다 왜냐고요? 제 원래 생일은 84년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희 집안 사정으로 두 살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죠 왜 그 시절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적에 올라간 민증 나이는 86년생입니다 제 실제 나이 10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랑 두 살 터 우린 제 동생이 생일이 2월이라 7살에 학교 들어가 동생 친구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죠 그땐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젊어져서 좋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귀찮고 힘들어서 사회에서 만난 동료나 타인과는 그냥 민증 나이로 대합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일정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맞먹는 게 싫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할머니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막아주셨다고 하더니 지난번 이야기엔 보인다고 했다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다시다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쥐었자 절 보호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최소한 몇 달은 더 사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오늘날까지 잘 살아남아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젠 약해졌죠 지금은 갈비찜 이모가 부족을 써주셔서 나름 보강은 해주시지만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부족도 아무리 아껴도 1,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20년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건 보통 정성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모가 그럴 능력까지는 안 되시고 설사 능력이 되시더라도 당신 생명 깎아서 날 위해 달란 말을 무슨 염치로 하겠습니까 전 앞으로 할머니의 기운이 사라질수록 더 많이 보게 되겠지만 위만 보면 비참하죠 제가 보통 사람보다 영적으로는 허약하지만 더 심한 놈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위안 삼고 살랍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저희 모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모임은 그냥 평범이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없고요 그냥 저희끼리 귀신의 친구들 모임이라고 해서 귀친모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모임이라 남들이 보면 간첩단인가 생각할 정도죠 저희는 보통 한 달에 두 번 만납니다 자주 모이는 것 같지만 저희는 그걸로도 모자라죠 모두 다른 모임이 나가기가 좀 뭐한 사람들이라서요 회원은 다섯 명이고 전부 남자입니다 모이면 테스토르테톤 뿜뿜 멤버를 소개하자면 큰형님이며 아시는 분들은 아실 네이트판의 전설 중에 한 분이셨던 렛댄님 우리 모임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게 센 형님이시고요 이분만 계시면 흉과의 MT로 가서 밤새 먹고 고스톱 치고 웃고 떠들고 놀아도 안전이 보장되는 분이라 다머지 멤버들은 렛댈 바라기들입니다 마음 놓고 즐기게 만들어주는 모임의 핵인 셈이죠 이분이 안 계시면 저희 모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은 모든 일정이 이분의 스케줄에 맞추어집니다 놀다가 갑자기 병원 가실 일이 생기면 또 따라가는 거죠 다음은 저희 모임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헤헤 겁나게 잘생기고 성격도 좋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죠 다음은 어떤 사이트에서 나름 재미있는 글을 썼던 갓 서른둥이입니다 저랑 가장 닮은 친구이고 어떨 땐 쌍둥이나 클론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비슷한 사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물론 외모는 저보다 한참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모 부심이 엄청난 친구인데 너희 이모 초보 시절에 렛대 형님 처음 본 날 너무 무서워서 속치마 촉촉히 적시셨던 그 사연을 난 알고 있거든 그 자리에 나도 있었으니까 다음은 울릉도 촌놈입니다 울릉도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매일 자기는 울릉도 촌놈이라고 말하고 다녀 저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울릉도는 공기도 좋고 바다도 좋죠 얘는 우리 중에 유일하게 세습무계통인데 집안이 다들 무시무시한 찐입니다 그 집안 최고의 고수가 지금 포항에 계시는데 이 아이의 고모이십니다 사연도 많고 흥미진진한데 한참 사연을 풀려고 할 때 친구가 테러를 당하는 걸 보고는 얘기를 접은 그런 친구입니다 울릉도 땅 부잣집 상속 예정자 여튼 저희 모임은 레떼 형님이랑 저랑 갓 서른둥이와의 인연에서 시작되었죠 울릉도 촌놈이랑 아직 소개를 안 한 닌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깍두기로 끼워주었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다음엔 레떼 형님과 저 그리고 갓 서른둥이의 첫 만남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마지막 저희가 닌자라고 부르는 이 친구 닌자는 닉이 아니고 저희가 부르는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얘는 그냥 귀신밥입니다 저도 별놈 다 보았지만 저런 놈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귀담 괴담의 주인공이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괴담들의 체험자이고 무속에 진짜 인연이 닿는 분이면 얘를 보는 순간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어 쉽게 이야기해서 레떼 형님의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우울하고 암울하며 존재감이 없는 대신 얘랑 이야기를 한 5분만 해보면 와썸님께서 아마 거의 환장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레떼 조와 갓 서른 둥이 촌놈 이들을 전부 합쳐서 10으로 곱하면 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담계의 바이블 괴담의 사례집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죠 와썸님께서 하시만 있으시면 얘만 우려먹어도 백년치 방송은 거뜬히 하실걸요 그냥 무한리필 녹차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닌자가 저희 모임의 마지막에 합류한 회원이죠 사실 닌자는 넣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폐쇄적이니까 아무나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닌자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모임에 넣어주었습니다 뜯기 많이까 저도 울고 레떼 형님도 울고 갓 서른 둥이도 울었죠 그럼 이번엔 저랑 갓 서른 둥이 그리고 레떼 형님의 스펙타클했던 20년 전의 첫 만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학교에 다녀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는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매가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루에 앉아 할매는 냉장고를 탈탈 털기 시작했고 24시간 항시 대기인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챙겨 먹는 과일과 항상 할매께서 차납에 정성껏 넣어두신 머릿고기랑 편육, 전등을 꺼내 사이다랑 먹고 있을 때 할매가 오셨습니다 전 입안 가득 고기를 먹은 꼬는 말했죠 할매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자 상주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왔다고 하셨습니다 전 궁금하진 않았지만 예의상 물어보는 거라 그냥 계속 먹고 있었는데 할매가 내 옆에 앉으시며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야 니네 어디 가나 갈 데 없으면 할매랑 대구 갈까 할매도 참 초딩 따위에게 뭔 스케줄을 물으시나 저는 사이다를 반주 삼아 고기를 씹으며 대구? 콜? 하고 외쳤고 할매는 저희 집에 가셔서는 내일 좋아 데리고 대구에 좀 갔다 오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랑 우리 할매는 시크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락을 하셨죠 그라이서 헐 궁금하지도 않나 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상주 할매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절 깨우셨습니다 저 아이야 버뜩 있나라 옷 입고 가자 미리 깨워 준비를 시키지 않은 건 제 아침잠을 방해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고 하셨던 것이었나 봅니다 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옷을 대충 입고는 할매를 따라 나섰습니다 씻지도 않았지만 그건 상관없었고 문제는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매에게 밥을 안 먹었다고 했더니 도시락을 싸왔으니까 차에서 먹으면 된다고 하셔선 이내 안심하고 차에 탔습니다 저는 그 시절 사람이 아침을 안 먹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라서요 밖으로 나오니 봉고차 한 대가 시동을 켜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처음 보는 이모 한 분과 갈비찜 이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아야 네 잘 지냈나 어머니가 얼마나 챙겨 먹었는가 시골산에 나가 달덩이 맹구로 흔하네 그래 학교는 잘 다니지? 공부는 잘하나? 차가 출발하자 할매는 새벽에 싸신 따뜻한 도시락을 꺼내 저에게 펼쳐주셨습니다 금방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며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쌀밥에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또 고기 반찬 물론 입가십년 김치도 두세 조각이 있었죠 그렇게 전 차 안에서 도시락을 열심히 격파하고 있었는데 할매랑 갈비찜 이모 그리고 처음 보는 이모가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시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오늘 대구에서 큰 굿이 있나봐요 할매는 그래서 대구로 초청 경기를 하러 가시는 길이었고 갈비찜 이모랑 처음 보는 이모는 스태프로 가시나 봅니다 원래 할매가 구판에 절 잘 안 데리고 가셨죠 애들은 그런데 가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하셨으니까요 아마 그날은 대구 가시는 거라 절 구경시켜주시려고 데려가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까먹고 식곤증으로 차 안에서 흔들흔들 거리며 졸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굿은 잘 끝났고 수고했다는 배웅을 받으며 저인 귀갓길에 올랐는데 갈비찜 이모가 할미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경대의대 병원에 좀 들렀다 가도 될까요? 와 땡땡 언니가 거의 입원해 있는데 잠시만 들여다보고 가려고요 걔가 와 여서 입원해 있노 걔가 서울 아이가 예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럼 들렀다 가자며 저인 병원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갸가 바로 서른둥이네 이모님이십니다 병원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가기 왠지 꺼려지는 곳이죠 멀쩡하다가도 병원에 가면 괜히 막 여기저기 안 좋은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기분도 별로고요 병원에 갔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란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병원에만 가면 기분이 싸합니다 큰 병원일수록 더 심하고요 저희는 과일을 좀 사고는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1인실에 입원 중이셨죠 아 여기서 그분이 돈이 많아 비싼 1인실을 쓰신 게 아니라 혹시 같이 있으면 딴 분들이 영향을 받을까 하는 배려심 때문이었습니다 병실에 할매와 나 이모들이 들어섰고 여자들 특유의 하이 소프라노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분께 인사를 드렸더니 네가 좋아하구나 하시며 인사를 받아주셨는데 어른들끼리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저는 무료해지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주머니 한 분이 제 또래 남자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셨습니다 남자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에도 나라 잃은 백성처럼 통곡을 하고 있었고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또 자제러지게 울며 엄마 손을 뿌리치곤 손쌀처럼 달려가 침대에 누워있던 아줌마를 덮치며 통곡을 해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조아와 어린 찌질이 소년 갓 서른 둥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둥이는 이모배에 엎어져선 난리를 치고 있었고 걔네 이모는 둥이를 달래느라고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이모 죽으면 안 돼 난 어떡하라고 둥이는 이마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고 걔네 이모는 둥이를 한참 동안 달랬습니다 아 그만 좀 하라고 미친놈아 니네 이모 안 죽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좀 진정된 애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고개를 들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보자마자 서로를 알아보았고 짧은 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족은 동족을 알아보는 법이죠 새로 오신 서른둥이네 어머니가 가세하셔선 또 시끄러운 인사가 시작되고 둥이는 어느새 눈물을 그치곤 슬금슬금 제 옆으로 오더니 말했습니다 안녕 난 서울에서 사는 갓 서른둥이라고 해 땡땡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응 반갑다 나는 상주에서 사는 백두부 조아야 그런데 바로 얘가 돌직골을 날립니다 너도 자주 봐? 뭐 사실 전 보긴 하는데 이 둥이나 촌놈 닌자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거 잘 본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지네 이모 자랑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웃어졌죠 니네 이모 백명 합친구보다 우리 할미가 더 세거든 이렇게 한참을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랑 둥이네 엄마만 빼고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멈추고는 병실 한 구석을 바라봅니다 저도 갑자기 쎄한 느낌을 받았지만 보진 못했죠 그렇게 한 5초쯤 시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떠들어댑니다 전 궁금해서 둥이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둥이가 별거 아니라는 투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응? 별거 아니야? 그냥 저승사자 아저씨가 웬 할아버지랑 들어오셔서 우리 보고 계셔? 큰 병원 장례식장은 항상 가동됩니다 장례식장이 비는 경우가 없을 만큼 망자는 넘쳐나고요 확인이 안 된 카다라 통신입니다만 큰 병원엔 상주하는 당번 저승사자도 있다고 하더군요 항상 고객님이 계신 황금어장이라 꿀보직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승사자는 할메랑 이모들에게 까였습니다 사자도 병실에 신기 가득한 만신급 무당 4명과 요상한 기운을 가진 애정이 두 명이 냄새를 펄펄 풍기니 뭔 일인가 하고 임무수행 중에 들려본 건데 사자를 본 이모들과 할머니가 씹은 겁니다 얼마나 뻘쭘했을까? 둥이네 이모는 뭐 영적으로 잘못되신 게 아니고 그냥 치성들이다가 체력이 딸려 까무라쳐서 119에 실려오신 것이었습니다 둥이네 이모는 딴 분들보다 늦은 나이에 신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모는 어차피 무속에 들기로 마음먹었으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악바리의 정신력도 강하신데 단 하나 흠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육신이 약한 것이었죠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처가 있는데 그분은 전국 투어 기도를 다니시다가 거기서 치성을 들이시게 되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곱기도 끊고 기도를 하다가 기력을 다해 기도 중에 까무라치신 거였습니다 주위에 마침 사람이 있어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에게 업혀 병원으로 이송된 거였죠 우리 할머니는 뭐 저런 빙신이 다 있냐며 타박하시고 이모들도 왜 그렇게 무리했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전 옆에서 복숭아 깡통을 따먹고 있었고 둥이는 혼자 떠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병실에서의 말소리는 뚝 끊기고 제가 보니 이모들과 할머니가 입을 다물고는 긴장한 눈으로 병실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병실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죠 오후 회진 시간이었나 봐요 가장 앞에는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 계시고 그 뒤로 가운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아마 과장 밑에 있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었겠죠 그리고는 둥이네 이모 상태를 보며 자기들끼리 알아먹지 못할 말로 막 말하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맨 뒤로 씩 웃으며 등장하신 그분 젊은 날의 렛데 형님이셨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이 둥이의 말을 빌리자면 말도 안 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실실 웃으며 병실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오던 느낌 그와 동시에 구석에서 병실 구경을 하던 저승사자가 도망을 갔답니다 뭐 둥이의 말론 말이죠 그 다음은 저도 본 거니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비찜 이모랑 비슷한 레비리어스를 같이 갔던 처음 만난 이모는 병실 구석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눈도 못 뜨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둥이의 이모도 침상에 누워 선생님들과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고 피 맞은 강아지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거의 혼이 나간 것이었죠 세상에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우리 할미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는 입을 딱 벌리셨습니다 파리가 만 마리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요 그냥 그리 한 바퀴 돌고들 갔습니다 둥이의 이모 몸주가 아직 동화가 덜 되어 힘이 딸리시는지 가장 먼저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갈비찜 이모랑 처음 보는 이모네 몸주가 뒤이어 도망을 가게 되었고 할미 내 대신 할배는 그때 없어서 망신은 면했지만 할미가 나중에 해주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거 계셨어도 견디지 못했을 끼다 별 능력 없는 초도 찌릿찌릿하던데요 뭐 그리고 급하게 병실을 정리하고 다음날 떠나셨나 봅니다 저인 전날 그 이모만 만나고 상주로 왔죠 이 렛대형님의 클라스는 나중에 우리 할미의 촌평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저딴게 다있노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갓 서른 등에는 저랑 절친이 되었고 같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도 서로를 아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제가 경기도에 어떤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형님을 다시 뵌 것이었습니다 그 병원 대합실에 앉아있던 저에게 친숙한 기운이 다가왔고 역시 그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죠 어? 그때 그... 서로 그렇게 말했고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 집에서 하루 편하게 잤습니다 형님이 그때 같이 있던 친구 있지 않았냐 하시는 말씀에 둥이랑 같이 보면서 우리 패밀리가 결성되었고 촌놈이랑 닌자가 같이 합류하며 귀친모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렛데님, 갓 서른 등이 저의 인연은 간단히 알려드렸고 저희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름도 없는 모임은 여러가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째, 모두 귀신들에게 만만한 상대입니다 이 렛데 형님 빼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다 만만합니다 거기다 형님을 빼고 모두 동갑이죠 생일도 4명이 모두 한 달 차이도 안 납니다 도대체 우리가 태어나던 그때 뭔 일이 있었길래 요상한 놈들이 이렇게 많이 엮인 건지 렛데 형님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십니다 여전히 네이트판에서 난리 났을 때는 이러셨죠 니들이 그런다면 내가 너희를 버려주마 그렇게 시크하게 절표를 하셨는데 속에 맺히신 게 많이 있는지 이쪽 얘기에 자기가 거론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갓 서른 등이나 제가 이쪽 이야기를 할 때도 가장 반대하셨던 분인데 둘 다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죠 아무튼 괴담의 성지였던 렛데님을 시작으로 레전드급 글쓴이 분들이 전부 안 좋게 떠나간 것으로 압니다 렛데님은 그분이 밝히셨듯 의사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종합병원 과장님급이시고 예전에 글을 쓰실 때는 수원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서울의 큰 병원 전공과에서 과장님으로 재직 중이죠 강남 40평대의 모 아파트에 사시고 아직 미혼이십니다 뭔 운명을 타고난 건지 사람한테는 맞아도 귀신한테는 평생 맞을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귀신을 패거든요 알아서 들 도망을 다녀서 실제로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재수 없이 잡히면 죽은 놈이 또 죽게 되는 겁니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 한동안 인기 있었던 귀신과 관련된 웹툰이 있었는데 딱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형님은 타고난 어마어무시한 금수저입니다 전 이 형님이 이재용이나 만수로보다 더 부러워요 이 형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복이란 복은 다 타고 태어나셨다니까요 돈, 명예, 건강, 애정운 등등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홍복을 타고나셨습니다 일단 부모복이 어마어마한데 부모님 모두 의사입니다 어머니는 벌써 은퇴하셔서 쉬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90이 가까우신데 아직도 쌩쌩한 현역이십니다 저도 배웠는데 그냥 활기찬 옆집 60대 할아버지 같습니다 렛드님이랑 같이 다니시면 그냥 큰형님이랑 막내동생이 다니는 것 같다니까요 외모는 안 닮았는데 렛드 형님이 외탁이셔서 어머니랑 붕어빵입니다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의사고요 그냥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집안이죠 거기다 제수씨 둘도 다 의사인데다가 조카들 모두 의대에 다닙니다 직계 가족만으로도 종합병원이 가능할 정도죠 가족끼리 모여 이야기하면 의사 아닌 사람들은 대화에 끼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의사들만 아는 외계어로 대화를 해서 엄청 뻘쭘하다고요 명인은 뭐 별 말이 필요 없죠 종합병원 과장님이니까요 그리고 건강 사실 이게 제일 부러운 건데 그냥 타고난 건강체입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도 없고 아파서 속을 썩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사람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들인데 실제로 자기들은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렛드님 몸에 칼을 댄 거라고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편도선이 심해 그거 제거 수술한 거랑 코딩 때 남자의 수술을 하는 게 평생 가장 크게 아팠던 거래요 그렇다고 부약이나 뭔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도 그런데 집계는 핏줄이라 유전의 힘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며느리들 또한 아주 건강합니다 그냥 저 집안이랑 인연이 되면 건강해지나 봐요 뱀파이어 집안인가 이 렛드님의 이야기를 쓰라면 백편도 쓰겠지만 이번만 제대로 쓰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렛드님의 이야기를 정작 누가 도와주거나 이 렛드님의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렛드님의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잡귀건 저승사자건 잡귀건 저승사자건 무당들이 모시는 상급이건 전부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가 이분 옆에 있으면 그냥 시뻘겋게 달궈진 난로를 맨몸으로 껴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견디겠습니까 다음은 애정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냥 웃습니다 진정한 위너거든요 우리 모임이 그냥 총각파티 수준인 건 말씀드렸죠 사실 간혹 홍일점 한 명이 끼긴 하는데 바로 렛드님의 애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반말하면서 노는 사이입니다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거 늙어 보인다고 싫어하셔서요 나이도 뭐 저희 또래고요 렛드 형님이랑은 띠동갑이죠 무려 두 띠동갑 예전에 렛드님의 글을 혹시 읽으셨던 분은 그분이 매번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언급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사귀던 분이 그분을 닮은 스무살 쯤 어린 여친인데 이번분은 그분 닮은 스물네 살 어리신 여자분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천하의 날강도는 아니고 여자가 1년 넘게 쫓아다녀 어쩔 수 없이 사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자도 꽃뱀이거나 돈보고 접근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집안 또한 재력가이고 지방법원의 판사님이거든요 하... 다 가졌어 마지막으로 재물 뭐 이것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종합병원에서 의사이며 과장급에 집안도 종합병원이라 거기에 이사장도 겸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임은 회비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건 집에 갈 때 대리운전비까지 형이 내시고 저희가 드릴 건 사랑과 충성밖에 없습니다 갈 때마다 밥 사 먹으라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형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너무 얻어먹어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저희가 돈을 내려고 할 때마다 형님께서 하시는 명태사가 있습니다 딱 애들이 어른 앞에서 함부로 지갑 꺼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번엔 제 근황입니다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별일도 없을 테니 짧게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 건강합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아버지 어머니도 서울에서 잘 살고 계시고요 전 철통 요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저희 멤버 전부랑 형님 애인 또 제 여친이랑 이렇게 7명이서 강원도에 1박 2일로 놀러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두 끼는 예전 이야기에 나왔던 갈비집에 가서 오랜만에 아저씨도 뵙고 갈비를 엄청 먹고 왔습니다 갈비값으로 몇십이 나왔는데 아저씨께서 한사코 돈을 안 받으려 하셨지만 또 형님이 한사코 받으셔야 된다고 어거지로 들이고 왔습니다 저는 카페에 가입하기 전에 어디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고 오직 렛데님 개인 블로그에만 올렸습니다 그 블로그는 원래 공개였는데 예전에 네이트판 사태 때 블로그까지 찾아와 테러를 해대는 통에 비공개로 바꾸어서 지금은 저희들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도 그곳엔 렛데님이 글을 쓰시고 갓 서른둥이도 쓰고 있으며 저 또한 쓰고 있습니다 촌놈이랑 닌자도요 거기엔 어디에도 없는 렛데 형님의 귀신 창교육 이야기도 있고 춘천이모의 새로운 이야기 상주알매의 새로운 이야기 또 울릉도 촌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닌자의 어제나 어디어디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살벌한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전 작년에 사귄 4살 연아이 여친과 1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요리도 해먹이는데 여자친구가 요리를 해주면 아무 소리도 안하고 먹긴 합니다 그리고 맛있단 말은 안하고 대충 얼버무리죠 맛있다고 하면 또 해준다고 할까봐 겁나서요 이번 여름에 덥다고 삼계탕을 해줬는데 보통 삼계탕은 누가 해도 맛있는 요리잖아요 닭인데다가 마늘만 한 주먹 넣어도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삼계탕 국물에서 요구르토 맛이 나는 건 왜 때문이죠? 제 여친은 저를 엄청 착하고 바른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밥만 먹고 일찍일찍 집에 보내주고 술은 마시러 다니지도 않고 전화하면 또 얌전히 집에만 있으니 본의 아니게 엄청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착하게 사는 건데 나 욕망덩어리인데 나도 한번 막 살아보고 싶다 자 이번엔 갓 서른둥이님 근황입니다 얜 요즘에 좀 많이 힘듭니다 춘천 이모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용암무당도 고치지 못합니다 신병이나 빙의 같은 걸 백날 천날 병원에 찾아가 봐야 고칠 수 없듯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춘천 이모는 병원에서도 어렵다고 하시네요 기적을 바라며 열심히 기도라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른둥이가 이모의 병안 때문에 자책이 심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말이죠 사실 일정 부분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모가 워낙에 몸이 약하셔서 그런 게 크지만 말입니다 앞에 제 근황을 알려드릴 때 눈치 빠른 분들은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서른둥이의 글을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서른둥이가 예전 글에 곧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 서른둥이의 와이프가 없었죠 서른둥이가 결혼을 발표하자 둥이네 부모보다 더 기뻐했던 분이 바로 춘천 이모셨습니다 부모가 계시니 말하기 곤란했겠지만 이모는 다른 형제들도 있으니 이 둥이의 신혼집은 자기가 해달라는 청해 처음엔 그렇게 큰 돈을 쓰시게 할 수 없다며 반대를 하시던 둥이네 부모님도 이모가 둥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기에 끝끝내 허락하셨고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사시곤 신혼살림들까지 신부에게 물어가며 전부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걸 준비하시며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저도 이모를 오래 뵙고 자주 뵈었지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와 저분도 저런 표정을 지으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둥이는 춘천 이모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어쩌면 친엄마 이상일지도 모르죠 어머니껜 둥이의 다른 형제들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지만 이모에겐 둥이가 세상 전부니까요 우리 할머니에게 제가 세상의 전부였던 말이죠 세간이며 전자제품이 다 들어오고 식만 올리고 신부만 오면 되도록 준비가 다 된 날 춘천 이모가 둥이랑 둘이서 집을 둘러보다가 물기 촉촉한 눈으로 둥이를 바라보며 그러셨답니다 둥이야 둥이야 한번 안아보자 그리고 꼭 안으시고는 처음으로 그러시더랍니다 아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둘이 한참 부둥켜안고 울었답니다 이모는 이제 내 할일 다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둥이 또한 결혼하고 나면 이모를 잘 모시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결혼 전에 제일 많이 싸운다면서요? 전 아직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했고 아직 해보지도 못해서 모르겠는데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나 결혼을 할 사람들 이야기가 총성없는 전쟁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남자 중에 여자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렛데 형님인데 이분은 결혼을 버리고 대신 평생 많은 예쁜이들을 사귀는 것을 목표로 정하신 분이라 여자에 대하는 것에 대해선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연애에 대해 수많은 명언을 남기셨는데 한 예가 있습니다 여자는 한 번에 한 명만 사귀는 거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다른 데는 눈길도 돌리지 마 눈길을 돌리는 순간 니들 앞에 펼쳐진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엄마는 여자가 아니다 엄마랑 여자는 외모가 비슷하지만 기본 마인드부터가 다르지 여자에게서 엄마를 바라지 마 그것이 비록 사랑하는 와이프일지라도 말이야 여자에게서 엄마를 바라는 순간 그 길도 지옥길이다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여자에 대해 빠삭하시겠네요 이 세상에 여자에 대해 빠삭한 남자는 없어 나도 여자는 너무 어렵다 다른 남자들보다 조금 더 알 뿐이지 남자들이 흔히 아는 착각이 결혼해서 2, 30년 같이 살면 여자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2, 30년 걸려서 겨우 자기 여자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만큼의 세월이 더 필요한 거지 내 생각에 세상 남자 8알은 자기 여자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죽을걸? 여자에 대해 넘사백이라 생각하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애 초보들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혼이 가까워오며 세 신부에 하나하나 감추어졌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 둥이랑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였죠 여자는 그저 둥이가 좋고 사랑하니까 둥이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고 둥이도 그 모습에 자기의 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둥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에 힘들어했지만 그만두기엔 너무 멀리 간 거죠 특히 너무나 좋아하시던 이모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숙이고 맞추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살자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둥이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이 여자애가 이모한테도 엄청 살갑게 굴었었는데 그게 다 위선이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무당이라고 엄청 깔봤던 거죠 여자가 둥이가 어떻게든 자기한테 맞춰주려고 하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난 무속인 싫어 결혼하면 안 봤으면 좋겠어 오빠도 결혼하면 그분 만나지 마 둥이에게 이모와의 의절을 요구한 겁니다 저도 저 얘기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난리치고 싶었죠 야 너 그분 아니었으면 니네 오빠도 만나지 못했어 옛날 옛적에 죽었을 거니까 하지만 삼자가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를 열 번 버리는 것이 이모랑 의절하는 것보단 훨씬 쉬울 겁니다 차라리 자기를 위해 죽어달라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겠죠 둥이가 대노해서 당장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여자는 둥이가 자꾸만 양보하니 이번에도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둥이에게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잘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둥이는 차갑게 식은 뒤였습니다 이모를 건드린 순간 이모를 건드린 순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죠 양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둥이네 부모님은 일의 진실을 아시고는 얘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저희도 이 얘기를 듣고는 이 결혼은 파혼이라고 생각했죠 이모를 건드리다니 신분의 부모님은 갑자기 자다가 날벼락을 맞으신 겁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하셨지만 서른둥이는 파혼을 선언하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잠수를 탔습니다 우리 애들이 좀 바보 같긴 한데 오진 걸 많이 겪어서 그런지 한 번 돌면 유턴이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랑 자리가 있을 테니 그냥 떠난 거죠 결혼을 일주일 안 남기고 파혼한 후 새 신랑이 잠수를 탔으니 그 결혼은 뭐 끝난 거라고 보면 되죠 저희는 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도망갔으면 파출소에 가 있겠죠 둥이는 가출해서 포항 촌놈 내 고모한테 갔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참 뻔하거든요 어느 날 포항에서 얘를 잡아왔고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요 저랑 제일 잘 맞아요 며칠 전에 진상 부리다가 저한테 몇 대 맞았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이 정신나간 놈이 지도 따라 죽을 거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모가 퍽이나 좋아하시겠네 처음엔 좋게 위로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는데 하도 진상 부려서 몇 대 쳤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할머니 하관하고 하토하실 때 무덤에 뛰어들어 같이 묻어달라고 할머니 따라 갈 거라고 울부짖던 저이니까요 자세히 보게 될 거라고 마치 뱅 그리고 심도를 혹은 제 인식으로 이 죄가 없죠 집사진이 그분의 죽음을 아무리 믿음을 자세히 보는데 여기가 있는 법 그분의 죽음을 그 многие뒤을 흥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운 그 흥분 무덤 백두부 조안님 사연입니다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12화 요상한 놈들 이야기 하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 이야기는 했고 우리 멤버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울릉도 촌놈부터 갑시다 이 녀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 시작하고 한두 편 하기 시작할 때 또 악풀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얘는 찐인데 대충 우리 세력의 분포도를 그려보자면 최상위는 렛대 형님 이분은 밑도 끝도 없이 센 형님이라서 열외하겠습니다 다음은 둥이랑 저 그 다음이 울릉도 촌놈 최하위가 닌자입니다 얘는 저나 서른둥이를 뛰어넘는 선천적인 이야기꾼입니다 세상 모르는 이야기가 없는 형님께서도 경청하실 만큼 뛰어나죠 특히 여자랑 관련된 사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다고 했죠 정말 미친 입당꾼인 촌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글 바보입니다 문자 바보요 이놈 최고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딱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딱 그 정도의 글짓기 수준으로 씁니다 이놈이 얼마나 글을 못 쓰냐면 사고뭉치라서 사유사 같은 걸 자주 쓰거든요 근데 그거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맨날 저랑 둥이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말이 좋아 조언이지 그냥 대필입니다 명안으로는 닌자가 제일 심하고 다음은 형님 다음은 둥이와 촌놈이 공동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저입니다 방어력은 형님이 최상위고 다음이 저랑 둥이가 공동 다음은 촌놈 닌자는 아주 최하위입니다 귀신 공격력은 뭔 말할 것도 없겠죠 형님은 넘사벽이고 다음이 둥이와 저 촌놈이 공동 마지막은 닌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린 귀신에게 아주 만만한 존재라고 말했었죠 쉽게 밥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맛있긴 한데 딱딱한 누룽지는 둥이입니다 잘못 깨물면 이가 상하는데요 그 이유가 옆에서 지켜보는 이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된 밥은 저입니다 조심조심 살고 대신 할아버지가 얘는 내꺼라고 하신 것도 있어서 잘못 먹으면 위장장애에 걸리거든요 다음 진밥은 울릉도 촌놈 얘는 원래대로 하면 둥이보다 더 딱딱한 강화 누룽지인데 쥐가 자꾸 물 뿌려서 스스로 진밥을 만듭니다 마지막은 닌자입니다 죽입니다 죽 얜 그냥 불쌍한 애죠 불쌍한 애들인 우리들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애거든요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죽만도 못한 미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이킬 수 있는 그런 미운 말이죠 어제도 이것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서른둥이도 버거운데 촌놈도 같이 왔죠 제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잘 써달라고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집은 개집이 되었습니다 둥이는 터진 입술 들이밀고 시위를 했죠 야 내 입술 터진 거 보여? 그러니까 빨리 만난 거 만들어 와 아니 입술 터진 거랑 만난 게 무슨 관계랍니까? 저희는 형님이 끼질 않으시면 어디 가서 모이질 못합니다 원래 술집에 귀신들이 많거든요 술에 취하면 약해져서 보통 사람들도 취약해지는데 아 내가 술 먹고 왜 그랬을까 하고 입을 킥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잡것들의 농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귀신에게 만만한 애들이 단체로 몰려있으면 어떻게 씁니까? 그냥 피페입니다 피페 우리끼리 술집에 가면 원래도 많은데 동네 귀신들이 다 몰려옵니다 능력 떨어지는 제 눈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 선옷 보이면 주위에 3, 40은 있는 거죠 워낙에 단련된 애들이라 그냥 무시하고 마실 수는 있는데 평범하게 간 영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사한 영혼은 당시에 사고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잔인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술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거의 집에서 놉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일 예로 제가 섬님의 공포라디오 카페에 가입한 정보도 렛대형님의 신상 정보입니다 갓 선은둥이가 예전에 글을 썼던 카페 정보나 제가 글을 썼던 루리의 가입 정보도 다 그분의 정보입니다 둥이나 저 말고 촌놈이나 닌자도 다 알고 있죠 예전에 형님께서 욕을 먹게 되면 자신만 먹겠다고 하시고 정보를 공개하셨고 그냥 자기 정보로 가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의 가입 정보를 보면 제 나이가 55세라고 나옵니다 65년생 딱 그분이죠 제가 다른 분들도 놀러오라고 들어와 들어와 하고 있습니다 형님도 보시고 서른둥이도 보고 촌놈도 보고 닌자도 보고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와 비번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쥐 얘기가 나오면 왜 밥을 먹자고 하는 건지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데 말입니다 사과는 목을 쳐도 붓을 꺾지는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쓰면 그건 저 아닙니다 싫어하는 형님 빼고 저나 둥이나 닌자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촌놈은 너무 티가 나서 아니고요 얘는 다섯 명이 보는 블로그에서 클릭수 0을 자랑하는 애입니다 안 보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게 나으니까요 우리는 개통이 다양합니다 형님은 그냥 홀로 우뚝 선자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해도 그냥 왕으로 태어난 분이라 무섭게 통해서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이모를 만난 적은 없고요 딴 분들 우리 돌아가신 할미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뵌 적이 없습니다 뵈면 큰일 나거든요 이모들 쭉쭉 뻗으실 거고 칼매도 치를 떠셨거든요 저랑 둥이는 아시는 대로 무섭게 통이고 촌놈은 무섭게 통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저랑 둥이가 강신무 개통인 반면 촌놈은 세습무 개통입니다 핏줄로 타고난 건데 핏줄이 엄청나게 셉니다 닌자는 불교 개통입니다 아, 개통으로 이야기하자면 렛데님은 카톨릭 개통이고요 대학에 가실 때 신학대냐 의대냐 이것으로 고민을 하실 만큼 말이죠 아마 신부가 되셨으면 구마사자로 날리셨을 듯 합니다 근데 이 렛데 형님이 돌아가신 예전 교황님도 알고 계실 만큼 특출난 성소 해석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만약에 신학교에 가셨으면 바로 로마로 잡혀가서 신학자로 이름을 날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신학교에 안 간 이유가 결혼하고 싶어서였답니다 참, 지금은 55세 노총각인데 말이죠 촌놈은 조금 조심히만 살면 별탈 없이 살 텐데 자기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 스타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걸 즐기는 것으로 보일 정도죠 한마디로 좀 변태입니다 그러다 언제 한 번 큰일 당한다고 해도 그냥 흘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 난 모르겠다 네 목숨 네가 막 쓰는데 넌 뭐라고 하겠냐 저희 다 부적을 씁니다 저는 갈비찜 이모가 해주시고 둥이는 춘천 이모가 해주셨는데 이번엔 아프셔서 무녀시대 이모 중 한 분이 해주셨죠 닌자도 예전에 닌자를 거두어주셨던 고승이 계셨는데 꽤 오래전에 입적하셔서 무녀시대 이모 중 한 분이 해주십니다 촌놈은 당연히 진의 고모가 해주시는데 부적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닙니다 왜 둥이도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바로바로 써주고 그런 거 그 정도 되려면 실력이 어마어마하던지 사기꾼이던지 아니면 몇 날을 준비해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대주님들이 오시면 딱 맞추어 쓰던지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고객이 어떠한 부적이 필요할 줄 알고요 예전에 보면 우리 할머니가 부적 쓰시는 걸 그리 싫어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적 한 번 쓰고 나면 뼛골에 진이 다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부적은 일회용은 아니어도 귀신이 탈 때마다 방어력이 점점 떨어지죠 색깔도 껌없게 변하고요 오래 유지하려면 최대한 아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둥이 닌자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적을 받을 때마다 그저 죄송하고 황송해서 고의고의 모시고 다니는 반면 촌놈은 덤빌테면 덤벼라입니다 우리는 최소 3년 이상을 쓰는데 촌놈은 6개월이면 새 부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모들 사실 저희랑 인연으로 엮인 것이지 남이잖아요 그런데 촌놈은 핏줄로 이어진 사이다 보니 진의 고모를 편하게 막습니다 뻔뻔스럽게 전화해서는 빚쟁이처럼 당당하게 새 부적 보내라고 요구하죠 하도 답답해서 제가 고모 너무 막 부려먹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냅둬라 안 해주면 내 조카 다치냐 고모 조카 다치지 그리고 렛데님도 부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기운을 감추고 죽이는 부적입니다 많이 감추진 못해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닌자 이놈 별명이 왜 닌자가 되었냐 하면 닌자처럼 어둠의 자식이라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존재감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모여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 얘도 있었지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항상 우리는 팔자가 뭐 이러냐며 한탄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놈을 만나고 나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저런 애도 있는데 뭐 라고 말이죠 이놈은 태어날 때부터 귀신적인 영적인 상대에게 무방비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귀신이란 걸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냥 그것도 사람의 일종이다 정도로 말이죠 우린 보통의 귀신을 보면 놀랍니다 그리고 산 것과 이미 죽은 자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닌자는 어렸을 때부터 구분법이 달랐답니다 하나는 자기를 좋아하고 안아주는 존재 또 하나는 자기를 좋아하는데 안아주지 않는 존재 처음엔 부모들도 이상한 걸 몰랐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얘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커서 말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혼자 누구랑 이야기하며 놀기도 하고 놀이터 가서 놀다가도 빈 곳을 바라보며 너는 왜 안 놀고 보고만 있냐고 하고 집에서 밥을 먹다가 벽을 쳐다보고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엄마 저 아자씨는 누군데 우리 집 벽에 붙어 있어? 헐 그제서야 닌자네 엄마는 얘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닌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야 자기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니 낫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지만 갔답니다 부모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얘가 자라면서 성격이 점점 이상해지더랍니다 수시로 딴 사람처럼 바뀌고 급기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딴 사람처럼 변하더랍니다 한마디로 수시로 빙의가 된 거죠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라 그렇게 힘이 없어 부모가 감당을 했지만 계속 놔둘 수는 없었답니다 병원에 다녀도 당연히 차도는 없었고요 부모들이 불교라 수소문을 해서 그런 걸 잘 다스린다는 큰절에 고슴께 갔는데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론 어쩔 수 없다시며 은퇴하고 조용히 사시는 노스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셔서 찾아갔는데 스님이 한숨을 쉬시며 그러시더랍니다 아이고 무슨 운명을 타고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생토록 이렇게 심한 건 처음입니다 제가 이승에 있는 동안은 도와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그게 아쉽습니다 그렇게 스님의 보살핌을 받고 자주 찾아뵈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닌자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한 10년 보살핌을 받은 거였죠 어린 시절 절에 다니며 부모들도 불교라 얘도 자연히 불교신자가 되었고 초딩 때 그냥 출가를 할까 생각도 했다는데 노스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그리하거라 그러나 종교를 비난처로 삼지는 말거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거라 사실은 자신도 스님이 되고 싶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닌자가 참 힘들게 산 게 매일 귀신 보지 힘이 되어주시던 노스님께서는 초딩 때 입적하셨지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의지할 형제도 하나 없는 그냥 혈혈 단신이었습니다 그나마 교통사고 보상금이나 조금 있던 걸 재산 정리를 하여 닌자를 돌봐준 친척 집이 그래도 사람이 착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닌자가 분가할 때 주워서 집이나마 하나 가지고 삽니다 닌자는 형님을 제외하면 우리 중에서도 머리가 가장 좋고 공부도 제일 잘합니다 무려 스카이 출신이죠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말이죠 회사 생활도 다 라인이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회식도 안 가고 술도 같이 안 마시고 그렇게 어울리질 않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애 아니까 서로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도 다 괜찮은데 나오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집에서 할 것은 공부밖에 없었으니까요 제일 많이 놀았던 촌놈조차 딴 사람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운동선수 같은 건 꿈도 못 꿔봤죠 야간에 연습도 못하니까요 닌자는 대학원이 끝나면 근처에 있는 형님 내 병원에 꼭 가고 형님이 집에 가실 때 닌자를 바래다 줍니다 얼마 전 형님이 그냥 방 하나를 줄 테니까 들어와 살라고 하셔서 어쩔까 고민 중입니다 아 그리고 문요시대 이모 한 분이 예전에 돌아가신 스님과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 문병원 왔던 이모에게 닌자를 소개하시며 자기 대신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거였고 그 이모가 그대로 쭉 닌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얘가 너무 외롭고 안 돼 보이기에 둥이에게 나이도 같고 하니까 같이 놀면 안 되냐고 해서 우리 소개를 받고 친구가 되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랍니다 렛대형님이 유난히 잘 챙겨주시죠 나머지가 질투할 만큼 말입니다 시시콜콜한 요상한 놈들에 대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두부 조아님 사연입니다 창조할머니 이야기 외전 13화 설녀 아줌마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쓰는 것이니 무속이나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맞네 그건 틀리네 하고 싸우거나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아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상주 변두리 깡촌마을 소년이었던 조아는 그날도 학교에 갔다 온 뒤 마을에서 애들이랑 놀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였죠 저는 방과 후 동네 아이들과 공터에서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 몇 번의 눈이 내렸지만 전부 병아리 똥만큼 내렸던지라 좀 별로였는데 그날은 정말로 눈다운 눈이 내렸거든요 온 세상이 소담스러운 흰눈으로 덮이고 초딩들은 광분했습니다 저흰 공터에 모여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놀았죠 저도 너무 즐거워서 상대편 친구들에게 눈뭉치를 만들어 던졌습니다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말이죠 아 그리고 눈을 뭉칠 땐 물론 가운데에 짱돌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의 정 아닙니까 덤으로 주는 문화랄까? 그렇게 즐겁게 눈싸움을 하고는 상대방 머리를 몇 개 깨준 뒤 의기양양하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4시에서 5시쯤 산골의 밤이 빨리 찾아옵니다 이 산골에서 4시나 5시면 도시의 밤 8시 9시쯤의 어둠일 겁니다 짜릿한 손맛을 본 조아는 동네 가까운 집에 사는 친구와 즐거운 마음으로 눈누난나 하면서 귀가 중이었죠 그날은 우리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구슬 도와주시러 나가셨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할머니는 구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가던가 못 가본 곳에 간다던가 뭐 그런 곳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저를 놔두고 가셨죠 애들이 가서 좋은 거 없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날도 할머니는 구슬 도와주러 가시면서 밤 늦게나 오신다고 하셨기에 저는 우리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따 할머니 오면 먹을 밤잠 생각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할머니는 구슬 갔다 오시면 절대로 빈손으로 오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며 떡이며 과일들을 알뜰살뜰 챙겨오셨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전부 저먹이려고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드시는 걸 못 봤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트양튼한 몸뚱이가 전부 우리 할머니의 노력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도라안도란 이야기를 하며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친구네 집 윗집이 조한의 집이라서 친구랑 헤어지려고 인사를 하려는 순간 본 겁니다 저희 집 담장 밖에 웬 아줌마 한 분이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이란 생각은 안 했죠 그동안 저희 집에 제가 모르는 아줌마가 찾아오실 일이 없었거든요 대신에 옆에 할머니 집에는 오밤 중에도 간혹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전 할머니 집에 찾아오신 손님인 줄 알았답니다 아줌마 어디 찾아오셨어요 그 아줌마는 저의 상큰발랄 똥꼬스런 질문에 시익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어벙벙 하고 있던 제 귀에 옆에 있던 친구의 말소리가 꽂히더군요 어? 조아야 너 누구한테 말해? 저는 깜짝 놀라 도도도 뛰어서 그 아줌마를 본 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담벼락 옆길에도 말이죠 흔히 무협지를 보면 전설의 경공이 나옵니다 경공의 최고 단계가 능공허보죠 말 그대로 허공을 사뿐히 지려밟고 걸어가는 단계 비슷하게 일협도강이 있습니다 나뭇잎 한 장을 타고 강을 건너고 등평도수란 물을 밟고 우다다 하면서 강이나 호수를 건너는 건데 이거랑 비슷한 경지가 답설무은이란 경지입니다 말 그대로 눈을 밟았는데 흔적이 없는 거죠 조아가 뛰어가 본 그곳은 아무런 발자국도 어떠한 흔적도 없는 순백의 길이었습니다 흔적이 없는 그 눈길을 보자마자 제 뇌 속에 위기본능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생각을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비상, 비상 제가 를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유독 물에 약하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냥 물 끼신 밥입니다 그런데 이 눈도 결국 물입니다 물이 차가워서 얼은 게 눈이니까요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친구에게 잘 가라고 외친 뒤 냅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그 아줌마를 본 곳이 저희 집 단 밖이었거든요 바로 옆이 우리 집 대문이었고요 보통 아이들은 곤란한 일이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엄마가 계신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 문을 지나쳐 할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히 할매가 안 계신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는 냅다 할매 집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달리는 가속도를 더해 플라잉 니킥을 날리곤 문짝의 승량권을 시전했죠 그리고는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던 신당으로 달렸습니다 저의 할매 집이 옛날 기억자 구조의 옛집입니다 마당 지나면 제가 보는 위치에서 제일 첫 칸이 부엌이었고 부엌에 같이 붙은 방이 할매 방 그 옆이 대청마르고 반대편이 신당입니다 전 그곳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어가서 익숙한 할매 방이 아닌 신당으로 날아들어갔죠 헉헉거리며 신당 문을 닫았지만 뭐 그 문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시골 창어제 바른 문? 열쇠도 없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열고 들어올 문이었지만 전 깜찍하게도 알고 있었죠 거기는 할매가 모시는 대신할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당에 들어가 숨을 고르며 이젠 살았다 싶었죠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은 엄청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엔 엄청난 신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신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 자기만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신인 것도 있지만 그들은 항상 누가 더 위인지 싸우죠 다른 신들을 극도로 부정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무속인이 신을 받으시면 주관하는 신이 한 분 머무십니다 무속인은 그분의 권능을 쓰시는 거고요 그런데 신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한 명만 갈까요? 탐내는 다른 신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센 놈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을 차지하려는 신이 하나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승부가 나지 않으면 한 명의 신 이상이 한꺼번에 공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러면 그 공수를 받는 사람이 거덜나게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죠 뭐 어디까지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쓰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대신할 배는 저런 전쟁에서 이기신 위너란 말입니다 저 양반이 최소한 선녀 아줌마보단 훨씬 셀 거라는 판단이었고 그건 정확했습니다 신당엔 할매가 아침에 정갈이 차리신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할매는 구세 갔다 오실 때 항상 제가 먹을 음식을 가져오셨지만 할매에게 드리는 제사상은 항상 아침마다 손수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전 몇 개 과일 몇 쪽이라도 말이죠 제가 신당에 누워 차려진 제사상을 쭉쭉 먹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할매는 다 드셨을 텐데 내가 그 할매가 먹고 남은 쓰레기 좀 먹어주면 어떻습니까? 신당에 누워 육전을 먹고 있던 제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 애처로운 여자의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애기야 거기 있니? 아줌마가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길 좀 물어볼게 잠깐만 나와봐 와 나를 엄청 순진한 초딩인 줄 알아봅니다 저녁에 남의 집 마당에서 애기를 왜 부르나? 보통 길을 물어보려면 실례합니다 말씀 좀 물을게요 아니면 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야지 애기야 말 좀 물을게 이건 뭐야? 이 아줌마가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에 수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반란까진 초딩인 걸 모르셨구만 전 그냥 씹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말이죠 그렇게 몇 차례 더 부르더니 나중엔 문을 잡고 흔들더군요 헤헤 그게 열릴 리가 있나요? 돼지날배 영역이라니까 그러더니 밖에서 애들한테 하지 못할 상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뭐 내용은 진부하게 당장 문 안 열면 찢어죽이네 가족들을 모두 죽이네 이런 얘기로요 너 죽여버린 거야! 뭐 그러시지 능력이 되신다면 저는 할매가 오기 전까지 꼭 틀어박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방문도 못 여는 주제에 어디서 협박질이야?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 졸음이 실실 몰려오더군요 할매가 외출한지라 냉골이 된 집안이었지만 한참 뛰어놀고 긴장했던 조아는 차려진 제사상에 음식까지 먹곤 하자 밀려오는 졸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자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감기는 눈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가 마당에 급히 뛰어드는 소리가 난 겁니다 정겹고 반가운 할매 목소리 저는 뛰쳐나가려다가 참았습니다 귀신이 성우 뺨치던데 막 우리 엄마 목소리도 따라하던데 전 그래서 방문에 붙어서 소리쳤습니다 할매! 할매 맞나? 내 여 있는데? 잠시 후 마당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니 신당 문이 벌컥 열렸고 그 추운 겨울에 땀까지 뻘뻘 흘리시는 할매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신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매 한참이 더울 줄 알았는데 저는 달려가 할매를 끌어안고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사하단 걸 확인한 할매는 초사이오닌이 되어 가셨습니다 할매는 조화를 건드리면 돌아버리시거든요 저를 안고 다독이신 할매가 저를 떼어내시며 같이 왔던 처음 본 이모에게 말씀하시더니 비장한 얼굴로 연장을 챙겨드셨습니다 아, 밥 좀 차려 먹이라 그것은 대귀신 공격무기인 신검과 신창이었습니다 왜 무속인들이 구탈 때 쓰는 칼이랑 돼지 세울 때 쓰는 짧은 삼지창 아시죠? 그게 사람 눈엔 그냥 날도 없는 장식품이었지만 귀신한테는 쓰는 사람의 신력에 따라 완전히 아싸 아이템이거든요 양손에 칼과 창을 든 할매는 관우 플러스 장비였습니다 한 손엔 청룡 언얼도를 들고 한 손엔 장팔사물을 들고 그러시곤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전 그냥 화이팅! 하면서 빠빠이 했죠 손각시 아줌마랑 물귀신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 할매를 죽이 살기를 쫓아갔습니다 그냥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처음 보는 이모가 있네 설려 아줌마도 감당 못하실 분이면 저의 안전을 부탁하셨겠습니까 영악한 놈 그렇게 그 이모랑 밥을 먹었습니다 할매가 언제 올진 모르니까요 제 예상으로는 뭐 새벽에나 오시겠네 했죠 뒷산이라고 했지만 그 산을 뒷산으로 삼는 마을이 둘러서 열 개는 됐으니까요 그렇게 이모랑 밥을 먹고 있는데 다 먹을 때쯤 할매가 털레 털레 들어오셨습니다 놀랐습니다 설려 아줌마 무슨 깡딱으로 도망을 안 갔나 해서요 할매는 이모에게 수고했다고 하시며 자고 갈 거냐 물으셨는데 그냥 그분은 집에 가셨고 집안을 치우고는 저는 할매랑 잠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계시는 우리 집도 내 집이고 할매의 집도 내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매 옆에 누워 할매를 살살 꼬셨죠 할매 우찌 알았는데 할매가 구슬도와 진행하고 계셨는데 밖에 있던 공수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무녀 이모가 할매를 막 급히 쳤더니 그러더랍니다 대신 할매가 자기 몸주에게 지금 조화가 위기라고 알려주라고 했나봐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남의 구판에 초대받지 않은 다른 신이 끼어들면 그냥 그건 사생결단 나는 겁니다 할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때려치우고 쫓아오신 거고 그렇게 이 찢어죽이련 외치시며 산을 막 헤집는데 그때 뭔가 보이더랍니다 골똘히 쳐다보니 그게 무시무시한 특공사자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저승사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오시는 공무원 사자님들이 계시죠 그냥 그분들은 가이드 비스무리 하다고나 할까요? 저승까지 길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할매는 삐삐치면 오시는 절친사자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악령이나 원안령이고 이러한 영혼들만 전문적으로 잡는 분들이 계신데 할매는 그분들을 특무사자라고 했고 저는 특공사자, 특수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전투력이 대신할 배랑 맞짱들만큼 강하고 보기에도 험악합니다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오시면 절대로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험한 분들이 항상 2인 1조로 다니죠 뭐 설레 아줌마는 그 뒤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분들께 머리채를 잡혀선 저승까지 그 먼 길을 질질 끌려갔다나 봐요 꽃이다 백두부 조안님 사연입니다 상주 할머니 이야기 외전 솔귀신 아저씨 이야기 오랜만이죠 원래 할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할머니 이야기를 쓰다보면 또 까먹습니다 그냥 에피타이저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좀 많이 아픕니다 아마 무병이나 신병이 일종이 아닐까 하는데 할머니의 보호막이 정말 다한 듯합니다 5월 초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가 처치받고 중환자실로 실려갔죠 낮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랬으면 뭔 일을 당했을지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때 한 32일간 입원했었는데 처음 일주일 정도는 아파서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니 그래도 좀 괜찮아지더군요 역시 사람이란 좀 살만하다 싶으니 엄청 심심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하루 종일 자고 약 먹고 TV 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 하루는 자다 깼는데 눈앞에서 누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귀신은 아니고 옆 병실 아저씨였죠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인사나 나누려고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서 나가려던 참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아저씨와 친해졌죠 이 아저씨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원하신 환자분인데 술을 마시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119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47인과 8밖에 안 되신 분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간경하라고 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곤 자신의 병실로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각 혈은 간경하 거의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람 목 안에 있는 커다란 혈관이 얇아져 부풀어 터져 나오는 거랍니다 대량 출혈로 급사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정맥이겠죠? 동맥이면 병원에 올 틈도 없었을 테니 엄청 심각한 증상이던데 이 간경하 말기에 저런 증상이 있으면 1년 생존률이 50%밖에 안 된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1년을 못 넘기고 원기를 떠나신다는 거죠 사실 제가 처음 아팠을 때 형님이 저도 간경하가 온 줄 알고 간이 떨어질 뻔하셨답니다 저도 몸에 물이 차고 온몸이 붓고 맹꽁이 배처럼 복수가 차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온 거라서 말이죠 물하고 상극인 팔자라더니 몸속에 있는 물까지 속을 썩이더군요 아, 우리 형님 아시죠? 요상한 놈들 편에 언급드렸던 무속게 통해서 학을 떼고 벌벌 떠는 의쌤 형님 여튼 복수가 차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게 알코올성이든 간염에 걸렸든 간경화가 가장 많고 신장이나 심장 기능의 이상인 경우라고 해서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마 검사하느라 뽑은 피만 해도 1.8L 페트병 하나 정도는 될 겁니다 엑스레이의 CT에 MRI의 초음파까지 할 수 있는 검사란 검사는 다 했습니다 비보험 검사 항목이 워낙에 많아 병원비가 숱하게 나왔는데 이 형님 덕에 직원 할인가로 했으며 그나마 계산도 형님이 하셨죠 안 그랬으면 저 제가 살고 있는 원룸 전세금 빼서 노숙자 될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검사를 해댔는데 원인 불명 간도 생생했습니다 신장도 생생하다 못해 심품 수준이었고 심장도 문제없이 제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병하러 오셨던 무속인 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병원에서 고칠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 1인 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카드 돌려가며 쓰셔서 운영 시대 이모들도 왔다 가고 칠대기 아저씨 포항 친구 고모 우리 갈비찜 아줌마까지 다 들렸다 가셨는데 병실에 오셔선 저를 보시고 하나같이 굳은 표정이 너 괴롭히는 놈들 떨어뜨려 줄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다 네가 이젠 완전히 무방비로 활짝 열린 상태라 해봐야 금방 또 붙어요 잘못하면 더 모질고 험한 놈이 붙을 수 있으니 지금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형님 바지까랑이나 잡고 꼭 붙어있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야 최소한 할매 정도 능력은 있으셔야 구멍난 네 영혼을 메워줄 수가 있는데 미안하다 사랑하지만 우린 능력 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현대의학이 좀 쎕니다 조선시대나 6.25 때였으면 황천행 익스프레스를 탔을 텐데 인유제를 대량 투여하고 옆구리에 관을 삽입해 물을 빼고 다시 사라는 났습니다 소변을 거의 30분 간격으로 보고 옆구리에서 배의 고임물을 세 번 나누어서 3리터 또 3리터 마지막에 2.5리터를 뽑아냈습니다 한 번에 3리터 이상은 안 뽑는다고 해요 쇼크가 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좀 살만해지자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이번 병동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아저씨의 병실문이 열려있어 무심코 쳐다보았더니 아저씨가 창가에 우두커니 서 계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저씨를 부르려고 하다가 생소한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낮이라 잘 보이진 않았는데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는 아저씨께 분명히 다른 사람이 비교적 뚜렷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저씨에게 뭔가 다른 존재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그 영가는 아저씨 또래로 보였는데 딱 봐도 술 때문에 죽은 귀신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특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영가가 자신이 보이냐는 듯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전 살포시 무시하고 아저씨 곁으로 가서 아저씨를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그제서야 아저씨는 저를 보시더니 왔냐고 하셨는데 정신을 차리시니 그 영가는 사라지고 안 보이더군요 아저씨 뭔 생각을 하셨길래 넋을 놓고 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잔 생각이 너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술 드시면 안 된다고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잡히는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여쭈었습니다 지금 술 너무 드시고 싶으시죠? 어? 어떻게 알았어? 하... 너무 마시고 싶지 주기가 단단히 쉬신 건데 제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전 능력이 없고 다른 이모들이나 무속인분께 부탁도 못 드리겠고 퉁이네 춘천이모라도 살아계시면 부탁을 드릴 건데 아... 춘천이모께서 병마와 싸우시다가 지난 4월 어느 날 귀천하셨습니다 퉁이는 장례 중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번 까무라쳤었고요 그때 이야기도 여러 가지 불과사의한 것이 있는데 언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런 거 부탁하는 것도 큰 신뢰입니다 금전적으로 꽤 들고 신력도 많이 소모해야 돼서 옛날 강고린 할매도 구술 한 번 하시고 나면 자리 보존하셨고 약골인 춘천이모는 거의 몇 날 동안 사경을 헤매셨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을 기어 다니셨거든요 화장실에 가실 힘도 없어서 서른둥이가 요강 심부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저씨께 구시나 무속인을 찾아가 보라고 권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이상한 애로 보실까봐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저씨는 저보다 며칠 먼저 퇴원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 멀쩡해지셔서 제가 퇴원하는 날 면회까지 오셨었죠 그 뒤로 한 번 만나 뵈었는데 자꾸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 잔 하자고 하셔서 그 뒤로 만나 뵙진 않았습니다 술 마실 핑계를 드리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 뒤로는 통만 했었죠 전화하면 제가 자꾸 잔소리 하거든요 목소리를 들으면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아저씨가 또 입원을 하셨다더군요 이번엔 장에 구멍이 나서 혈변을 계속 보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출혈이 멎어 금방 퇴원을 하셨지만 이번에 또 같은 증상으로 중환자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되어 걱정하던 차에 아내분께서 아저씨의 핸드폰으로 톡을 하셨습니다 장혈관이 열 군데도 넘게 터져 중환자실 중에서도 중증 환자실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내시경으로 지혈이 안 돼 내일 다시 한다고 하더군요 벌써 열흘째 강제로 약으로 재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깨면 선망 때문에 발버둥을 쳐서 사지를 꽁꽁 묶어놓고 말이죠 이 수면유도제를 계속 주사하면 좋진 않지만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랍니다 혹시 석구님들 술이 갑자기 미치도록 당길 때가 있으시면 그게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두부 조언님 사연입니다.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15화 자동차 정비공장의 귀신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큰 임팩트는 없지만 그나마 짧은 거라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린 시절의 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심심해 무료한 날이었어. 때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날.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9월이나 10월 초쯤이었을 거야. 학교에 갔다 와서 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저녁밥을 먹으러 집에 왔지. 보통 때는 거의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자기 전에나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집에서 엄마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 간혹 엄마랑 밥 같이 안 먹어주면 우리 엄마 삐진다. 말은 안 하셨지만 할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니니까 속으로는 좀 서운하셨을 거야. 아들 뺏긴 것 같아서 말이지. 부엌에서 한창 외할머니랑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때 난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창밖을 멍하게 보고 있었어. 이때 하늘이 나의 무려함을 알아주시는 듯 동네로 들어오는 낯선 자가용 한 대가 보였어. 우리 집이나 옆집 할머니 집은 동네에서 지대가 높은 언덕 비탈에 있어서 마당이나 창 밖으로 동네를 감시하기에 잠쳐온 것이었거든. 우리 동네는 가난해서 자가용이 있는 집은 없었어. 뭐 경운기나 소달구지는 있었지만. 동네에 자가용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내 눈길을 끌기엔 충분했고 난 어느 집에서 오는 건가 싶어 고개를 쭉 빼고 쳐다봤어. 그 자가용은 동네에 들어서서 좀 오다가 세우곤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들께 뭘 물어보더라고. 아마 찾는 집을 물어보는 듯 했어. 잠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다시 타고 동네 끝길을 돌아오는 게 보였어. 그리고는 그 길 입구에 있던 두 집을 지나서 오는 거야. 그 집들 지나면 우리 집이랑 할머니 집뿐인데. 내가 아는 한 우리 집에 자가용 타고 올 손님은 없었거든. 난 직감했어. 할머니를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내가 알기론 일가 친척 하나 없으신 할머니 집에 안부차 들릴 사람은 없었고. 신딸들이나 무속인이 찾아올 땐 많았지만 그들은 택시를 타고 들어왔었어. 길은 묻지도 않았고. 그때만 해도 자가용 끌고 다니시는 부자무당은 없었으니까. 나는 바로 옷을 후다닥 챙겨 입고는 신발을 신고 나서는데 밥상을 차려 나오시던 엄마가 보시더니 말씀하셨어. 야, 이 문디 자식아! 밥 대대서 또 어디 가노!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통수에 꽂혔지. 하지만 난 쿨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외치곤 나왔어. 아, 할머니 집! 화나신 엄마가 문디야, 니 밥 없대! 하고 외치시며 궁시렁거리시더라고. 취소하게 먹는 거 가지고 협박이냐? 뭐 괜찮아. 난 할머니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 나와서 보니 그 자가용이 할머니 집 앞에 세워져 있더라. 돈 많은 사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였어. 난 잽싸게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머니 방으로 돌진했지. 이럴 땐 기척을 내거나 노클은 불필요해. 난 바로 그냥 할머니 옆에 앉았어. 니 밥 안 먹고 와왔노? 아이고, 할머니. 지금 밥이 문제야? 할머니 앞에는 웬 아저씨 한 분이 뭔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온 나를 쳐다보셨어. 나는 깍듯이 웃으며 인사를 했지. 안녕하세요. 백두부 조아입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어. 아저씨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이야기나 빨리 해보세요.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저씨를 바라봤지. 아저씨는 갑자기 들이닥쳐 할머니 옆에 앉은 날을 난감한 눈으로 쳐다봤어. 그리고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얘가 듣는데 말해도 되냐 하는 눈빛이었고 할머니는 상관없으니 어서 말하라는 눈빛이었어. 내가 들어서 좋지 않은 얘기였으면 벌써 방에 들어가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졌을 거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나가 있으라고 하셨겠지. 아저씨가 얘기를 시작하셨어. 이 아저씨는 그 시절 상주 시내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꽤 크게 하시던 사장님이었어. 사업도 잘 되고 공장 직원 수도 꽤 되는 큰 곳이었고 위치는 갈비찜 아줌마의 근처. 하긴 그 시절 내 눈엔 넓어 보였지만 상주는 거기서 거기인 작은 시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큰 면 소재지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저씨네 공장에 귀신이 출몰한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럴만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데 뭐 특별히 그 일로 해코지를 당한 적은 없는데 자꾸만 소문이 나서 직원들이 동요하고 그 이야기에 신경 쓰느라 일의 효율도 안 오르고 뭐 그런 소문이 외부로 흘러나가면 안 좋잖아.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긴 했지만 소문이 나는 것도 시간문제이니 예전에 그 공장을 처음 개업할 때 터굿이라고 하나? 지신을 달래고 땅에 발복을 기원하는 뭐 그런 굿을 할매가 해주셨어. 그 연으로 이렇게 할매에게 온 거였지. 그 얘기를 듣는데 할매의 반응이 어찌 좀 시큰둥하더라?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할매한테 들은 얘기가 하도 많아서 반무속인이 다 되었는데 거긴 귀신이 싫어하는 땅이거든. 귀신이 아무데나 다 좋아하진 않아. 유독 귀신이 좋아하는 땅이 있듯이 또 유독 귀신이 싫어하는 땅도 있지.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라면 음기가 성한 곳. 반대로 싫어하는 곳은 양기가 성한 곳. 음기가 성한 곳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묘지 부근 그늘 지구 인적이 드문 산속 지하실 술집 등등이 있고 물과 관련된 업종의 가게들도 여기에 속하고 고기를 취급하는 고깃집도 여기에 속해. 고깃집에 양기가 성하면 아까운 고기들이 빨리 상하지. 흔히 군부대가 음기가 많은 곳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뭐 군부대 땅이 원래 음기가 많은 곳인 건 팩트야. 그런데 군부대가 생기고 몇십 년간을 수많은 살아있는 양기 덩어리인 젊은 총각들이 밟고 다녀서 음기는 대부분 소멸되어 있던 귀신도 다 떠나. 그래서 몇몇 운 없는 귀신들. 무덤인 음택이 거기에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거나 사연이 있어 못 떠나거나 아주 독한 것들이 아니면 다 없어져. 그런데 왜 군대의 귀신 이야기가 맞냐면 예전에 있던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야. 물론 예외적으로 현전하는 곳도 있지. 대표적인 군대 귀신의 서식지는 예비군 훈련장이야. 거긴 위치도 딱 음기가 넘치는 넓은 땅인데 사람도 몇 없어. 훈련 시즌에 낮에만 사람이 많고 밤이면 정말 강산이지. 관리대라는 소수의 인원만 남거든. 그러니 후방의 배치더였다고 좋아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어린 석구님들. 긴장하세요. 당신들은 귀신 몇 보고 이상한 일 몇 개는 겪어야 제대할 겁니다. 반면 귀신이 안 좋아하는 양기충만한 땅은 대표적인 게 제철소, 대장간, 철공소, 기계 부품 가게, 자동차 공장, 심지어 심지어 쇠 그릇 파는 가게도 포함이야. 쇠란 물건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아. 엄청난 열기가 필요한 물건이라 태생적으로 모든 쇠는 양기 덩어리지. 그런 쇠를 취급하는 데는 귀신 입장에서 더럽고 위험한 곳이니 안 갈 수밖에.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귀기를 느끼기가 힘든 곳이지.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곳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화장터야. 거기는 죽은 시신이 마지막에 처리되는 곳이잖아. 요즘은 화장터에 추모관이라고 해서 납골당까지 딸려있는 곳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화장터는 진짜 귀신 얘기가 넘쳐나. 부설 장례식장부터 납골당, 시신을 임시로 안치해두는 시신 냉장실부터 복도, 방, 심지어는 주변 도로까지 아주 이야기가 쫙 깔렸지. 근데 그 귀신밭에 유독 귀신 얘기가 없는 장소가 있어. 어찌 보면 귀신 이야기가 가장 많을 법한 곳인데 말이야. 그건 시신이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시신 소각로와 그 주변이야. 혹시 거기에서 귀신 본 이야기를 아는 석구님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난 아직 들은 적이 없어서 말이야. 여튼 그래서 할머니는 그 아저씨와 함께 공장에 가보기로 했어. 이미 날이 저물었지만 어차피 제대로 기운을 느끼려면 밤에 가야 하거든. 낮에는 있어도 기운이 약하고 주위가 어수선해서 말이야. 난 미리 불이 났게 나와 신을 신고 마당에서 기다렸지. 할머니가 안 데려간다고 하면 마당에 드러누워 몇 바퀴를 구를 생각이었어. 난 영악한 아이라 벌써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끝냈거든. 우리 할머니는 한 번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돼. 할머니의 성격을 잘 알기에 할머니의 반응에 따라 뗄 쓸 엄두도 못 냈을 건데 오늘은 아까 방에서의 반응을 볼 때 몇 바퀴 구르면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 이웃고 할머니가 준비를 마치고 아저씨랑 밖으로 나오셨는데 난 마당에 서서 외쳤어. 할머니 나두 할머니는 나를 한 번 보시더니 웬일이신지 순순히 동행을 허락하셨어. 할머니의 반응을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무서운 귀신을 만날 일은 없는 듯 했어. 열심히 작전 짠 게 무색하게 시리 말이야. 그렇게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장으로 가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공장은 규모도 크고 비싼 부속품도 많으며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밤엔 야간 근무만 서시는 수위 아저씨를 따로 두고 있다고 해. 밤새 근무를 하고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면 퇴근하시는 시스템으로 말이야. 그런데 얼마 전 아침에 출근을 하는 직원이 아저씨를 못 보고 출근했다고 하는 거야. 그 시간이면 아저씨가 항상 정문해서 직원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말이지. 이 수위 아저씨 일이 야간의 출입자 통제와 공장 순찰 등이어서 뭐 어디 순찰 가셨나 했는데 자기가 일하는 부서로 가다가 쓰러져 있는 수위 아저씨를 발견한 거야. 놀라서 달려가 아저씨를 흔들었는데 안 깨어나셔서 119에 신고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아저씨가 간신히 깨어나셨다고 해. 그땐 벌써 꽤 많은 직원이 출근한 뒤라 무슨 일인가 하고 전부 아저씨 주위에 모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깨어난 아저씨가 입을 여셨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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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멍한 표정으로 횡설수설을 하셨는데 좀 진정되고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공장 순찰을 돌다가 귀신을 봤대. 그리고는 집에 가셨고 다시 밤에 근무를 하러 나오셨는데 2, 3일간은 귀신 이야기가 없다가 3일쯤 후 아침에 출근하니 또 귀신을 받다며 무서워서 더는 근무 못하겠다고 바로 사표를 내고 나가셨다는 거야. 당장 근무 살 사람이 없어 직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근무를 섰는데 이 직원들 중에도 귀신을 본 사람이 나온 거지. 알고보니 수위 아저씨가 무서워서 이틀 정도는 근무만 하고 순찰을 돌지 않으셨는데 계속 그럴 수도 없고 또 직장이다 보니 잘못 본 거라고 위안을 하고는 다시 새벽에 순찰을 도셨는데 귀신을 또 보시곤 다행히 이번엔 기절하지 않고 아침까지 수위실에서 벌벌 떨다가 그만두신 거였어. 수위 아저씨는 물론이고 공장 직원들까지 목격담이 나오는 터라 사장님이 나서신 거야.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셨대. 그런 일이 공장을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쇠를 취급하는 공장답게 음세란 기운도 없었다고 해.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였지. 아저씨랑 이었구 공장에 도착했어. 갈비찜 아줌만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공장을 한 바퀴 도셨는데 별스러운 점을 발견하진 못했어.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고 불도 밝은 데다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도 야간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꽤 있었거든. 우리는 사장실로 가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늦은 시간이 되길 기다리기로 했어. 자장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기가 가장 강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시간이야. 사장실에 앉아서는 나는 두 번째 작전을 시작했어. 오늘 할 매를 기어코 따라온 목적은 뭐 귀신도 있었지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거든.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요즘 아이들에게는 치킨이지만 내가 어렸을 땐 무조건 짜장면이 최고였거든. 더군다나 나는 짜장면을 먹으려면 할 매를 따라 장에나 나와야 했기에 항상 짜장면에 굶주려 있었어. 할 매도 나의 짜장면 사랑을 익히 아시는 터라 장에 가시면 꼭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그 즈음에 나는 짜장면을 금지당하고 말았어. 왼수 같은 TV 때문에 말이야. 우리 할매는 보통 다른 무당들과는 의식구조가 다르셔. 보통의 무속인들은 고집스레 무슨 일만 생기면 모시는 신에 의지하고 기도만 드리는 반면 할매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철저히 나누는 분이셔. 미디어 과학 신봉령 무속인이라고 해야 될까? 누차 얘기했지만 아프면 진짜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시는 분이지. 본인 몸이 아프시면 바로 병원으로 꼬고 할매를 건드릴 영적 존재는 없어. 수틀리면 모시던 대신할 배랑도 한판 붙으시고 또 저승사자랑도 일천 맺으시는 분인데 어떤 겁없는 연가가 시비를 털겠어. 까불면 탈탈 털려. 그래서 아프면 무조건 병원이야. 아픈 거 참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고 하시며 나를 만나고는 더 자주 조금만 안 좋아도 병원에 가셨어. 하루라도 더 내 곁에 있어야 한다시며 의사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들으셨다고. 할매는 보통 여자들이 좋아하는 연속극도 잘 안 봐. 뉴스랑 교영 프로를 좋아하시지. 그리고 뉴스에서 나온 말을 거의 진리로 믿으셨어. 근데 뉴스에서 한 번은 중국 음식이 몸이 안 좋다는 기사를 크게 내보낸 적이 있었어. 하필이면 얘를 짜장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거기에 맛을 내려고 화학 조미료를 잔뜩 집어넣는 그 장면을 보여준 거야. 난 그 장면이 나올 때 불안한 마음으로 할미를 봤는데 할미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당장 다음 장날부터 짜장면을 금지당했지. 그리고 맨날 갈비탕 불고기 같은 것들만 사 먹이신 거야. 물론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이지만 어린이 입에 짜장면과는 비교 불가였고 이 짜장맛이 뼈에 사무쳐 갈 즈음에 기회가 온 거였지. 나는 사장실에 앉아서는 계속 배고프다는 신용을 했어. 할미는 그러게 집에서 밥이나 먹지 왜 쫓아왔느냐고 하셨는데 왜긴 왜야 짜장면 얻어먹으러 왔지. 저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칭얼거리는 모습을 본 아저씨께서는 할미에게 짜장면이라도 시킬지 물어보셨어. 그 시절 그 시간에 배달되는 게 짜장면 말고는 없었거든. 계획대로 나는 짜장면 곱빼기를 얻어먹었어. 할미랑 아저씨는 짬뽕 거기에 탕수육 추가. 야 무지게 먹어야지. 짜장면을 개걸스럽게 먹고는 식곤증에 할미 허벅지를 베고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할미가 흔들어 깨우셨어. 시간이 되어 나가보시려는데 아무리 별일 없을 거라 확신하셔도 나 혼자 놔두고 가시긴 좀 불안하셨던 거지. 졸린 눈을 비비며 할미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서서 공장 여기저기를 살피는데 할미가 폐차장인지 폐품처리장인지 그 앞에서 멈추시는 거야. 할미가 멈추시자 아저씨께서는 여기가 바로 야간 경비 아저씨가 기절해 있던 곳이라고 말해주셨어. 거긴 차를 고치고 나오는 파쇠나 재생 불가에 고처를 처리할 자동차들이 잔뜩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망가진 차 한 대를 골똘히 바라보셨어. 그리고 내 손을 놓으시고는 그 차에 다가가서 차 주위를 한 바퀴 도시더니 가장 심하게 부서진 조수석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서서 차 안을 바라보셨어. 우리 할미의 버릇이야. 연거나 이상한 것들을 보시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라보는 거. 그 차는 딱 보기에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절에 가장 좋았던 국산차였는데 조수석 쪽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어. 어린 데 눈에도 적이 타고 있던 사람은 틀림없이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야. 그렇게 조수석을 바라보시던 할미가 말씀하셨어. 억울하고 가슴 아파도 여 이러고 있어서 되겄나. 우리 할미가 제 갈 길 못 가고 헤매는 영가에겐 가차없고 인정사정 없는 분인데 예외가 있어. 아이들 영가이거나 자식 걱정으로 못 가는 엄마들 영가. 그들에겐 딴 사람처럼 순하시거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어서 가서 다음을 준비해야지. 네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네한테도 아한테도 안 좋다. 내가 고의 잘 보내줄 테니 준비하거라. 그렇게 타이르시고는 아저씨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 몇 가지 제사 음식을 말씀하시며 지금 살 곳이 없을 테니 여기에 가서 본인 이야기를 하며 알아서 줄 거라고 갈비찜 아줌마네를 알려주시고는 다녀오라고 하셨어. 아저씨가 차를 타고 출발하자 할미는 나를 데리고는 차에서 멀찍이 떨어지셔선 쭈그리고 앉으셔서 담배를 한 대 무셨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내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교육상에도 나쁘다고 하시며 담배를 태우지 않으셨는데 아마 속이 타셨나 봐. 그러시면서 마지막 가는 길인데 아저씨 오실 때까지 엄마 자식 간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우린 여기서 기다리자고 하셨어. 할미의 말씀이 조수석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계셨대. 교통사고령들이 대부분 사고가 난 장소에서 지방령으로 남는 반면 그 아줌마는 자신이 죽은 차 안에 남은 거지. 나중에 아저씨도 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할미는 아저씨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셨어. 그 차는 아마 죽은 아줌마의 남편이 운전했을 거라고 하셨어. 운전사가 운전했으면 아마 조수석에 타지 않고 뒷좌석에 탔을 거래. 내가 이해를 못하자 할미가 그러시는 거야. 애를 가진 임산부가 조수석에 탈 때는 자기가 가장 믿는 남편이 운전을 하니까 그랬을 거라셨어. 하 우리 할미 형사 콜롬보네. 아저씨도 나중에 이야기할 때 그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이 사망했다고만 알았지. 그분이 임산부인 건 몰랐거든. 원래 교통사고 시에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튼다는 거야. 할미가 본 아줌마는 행복하게 살던 부잣집 아줌마인 것 같다고 하셨어. 근데 쓰라에 자녀가 없었는데 그러다 제법 늦은 나이에 자식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니 아이에게 얼마나 애착을 가졌겠어. 그러다 사고가 나고 죽어가며 유산을 하셨다고 해. 나중에 보니 조수석 바닥에 피가 많이 말라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못 봤지만 말이야. 아무리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이미 영혼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 아줌마는 아기랑 헤어지기가 싫었던 거지. 저승에 가면 모든 기억은 끝이니까. 함께 있을 수도 없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온 어른이라도 죄 자체가 없는 태아나 어린아이보단 더 깨끗할 순 없으니 두 사람이 가야할 곳은 다르기 마련이거든. 한참 후 아저씨가 돌아오시고 할머니는 차 앞에 음식을 차리시고는 추건을 하셨고 품에서 부족 한 장을 꺼내서 불을 붙이시곤 허공에 던지셨어. 나 그 부족 뭔지 알아. 저승사자 호출 삐삐 부족이잖아. 잠시 후에 사자가 왔는지 할머니가 어느 방향으로 합장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두 영가 잘 좀 데려가 주이소. 다른 때는 둘이 장난도 치시고 할머니가 농담도 하시곤 하셨는데 그날은 그러실 기분이 아니셨나 봐. 잠시 후에 떠나가시는지 할머니는 허공을 보며 깊게 합장을 하시곤 아저씨께 다 되었으니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하시며 차를 보시면서 흉한 물건이니 써먹을 생각 말고 없애버리라고 하셨어. 그 차는 사고가 나고 폐차가 된 걸 워낙 세차고 비싼 차라 아저씨가 부속이라도 뺏어쓰려고 사오신 거였지 아저씨가 감사하다며 흰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할머니는 저녁 얻어먹은 걸로 됐다시며 집에나 데려다 달라고 하셨고 나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자다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는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엄마의 눈총을 받았어 그대로 아저씨네는 별일 없으셨고 며칠 후에 고기며 할머니께 드릴 담배랑 술 그리고 내 과자를 차에 가득 싣고 다녀가셨어 예전에 할머니 이야기 한참 쓸 때 상주에 가서 갈비찜 아줌마를 만난 이야기 한적 있었지 그때 그 근처 공장도 찾아봤는데 이미 거긴 건물들이 올라가서 흔적이 없더라고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못 끝내는 이야기들 마무리하고 얼마전에 보았던 영혼 결혼식 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백두부 백두부 조아님 사연입니다 상주 할머니 이야기 외전 16화 귀견 옛날 옛날 옛적 이야기 초등학생의 조아가 학교에 갔다 온 어느 날의 이야기죠 그날도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릴 때 이상하게 대문을 얌전히 밀고 들어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냅다 차고 들어갔죠 그러다 간혹 문 빗장에 걸려 다리가 감전된 듯 찌릿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문을 차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책가방을 방에 던져두고는 할매를 보러 옆집으로 달려갔죠 할머니 집에 먼저 갈 때도 있었지만 그날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엄마랑 외할머니 그리고 상주할머니가 퇴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쏙 빼놓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말이죠 치사게 그리고 우리 상주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오나 학교서 숙제 많이 내주더나 헤헤 그땐 이미 눈치가 만단쯤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 겁니다 전 도리도리 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쪽지시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받아쓰기인지 구구단인지 시험을 치고 평균 이하는 보름간 화장실과 교실 청소 및 각종 노동형에 처한다고 하셨고 전 블랙리스트 3번 안에 들던 문제 초딩 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꼴진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미친듯이 공부해도 통과할까 말까 였는데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야 그럼 할머니랑 대구 구경 갈까 엄마랑 외할머니의 눈치를 보니 이미 이야기가 된 듯 다녀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저는 당연히 코를 외치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가서 간단히 짐을 가지고 나오셨고 전 그냥 책가방 만들었습니다 뭐 고작 하루니까 짐은 없었는데 그래도 양심은 좀 있었는지 가면서 그리고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전 집에 돌아올 때까지 책 한 자도 안 봤습니다 잠시 후 택시가 한 대 왔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대구까지면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겨 자가용 타듯 차에 타고는 좀 가다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차나 기차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타면 바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할머니가 깨우셨습니다 좋아야 인나라 다 왔다 깨져보니 대구에 다 왔었고 할머니가 기사님께 이야기한 위치에는 웬 아줌마 한 분이 계시다가 할매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매랑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렸고 아줌마는 택시비를 계산하신 후 앞장서서 아줌마의 집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큰길에서 큰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에 있는 집으로 안내하셨는데 그냥 단층의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단지 문앞에 세워진 대나무 김만이 이 집이 무당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신딸인지 제자인지 모를 그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많은 아줌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줌마라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들은 어리셨을 겁니다 제일 어른이라고 해봐야 30대 그때 제 눈엔 고등학교 2, 3학년만 되어도 아줌마였던지라 그래서 저는 이쁨을 독차지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아줌마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곧 무슨 큰 굿이 있는지 여러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랑 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주 잘 차려진 상을 받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할머니는 아주머니들을 지휘하러 가시고 심심한 조아는 마당에 나가서 잘 가꿔진 마당에서 구경을 하던 때였습니다 집 귀퉁이에 개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줄에 묶인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범한 개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무슨 도사견을 묶어둔 것처럼 목줄이 어마어무시한 쇠줄이었습니다 그거 끊고 나오려면 개가 삼손이나 헤라클레스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사슬 끝에 묶인 개는 개라고 부르기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석구님들은 한국 토종여우 본 적 없죠 저 어렸을 때도 멸종동물이었다는데 전 봤다고 확신합니다 개보다 작은 주둥이가 삐죽한 애를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 생김새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 저에게 할머니는 그게 여우라고 말씀하셨고 전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아이가 지금도 여우라고 믿고 있죠 그렇게 도사견이나 묶여 있을 법한 목줄의 끝엔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뭐 정확히는 여우를 담고 여우만한 똥강아지 한 마리였죠 제가 근처에 가자 애가 미쳐 날뛰였는데 딴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였습니다 너무 무거운 목줄이라 줄이 척척 소리를 내면서 질질 끌렸습니다 개 무게보다 목줄의 무게가 훨씬 더 나가 보이더라구요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옆에 앉았더니 자리에서 오줌까지 싸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쇠사슬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얘를 왜 이렇게까지 학대하나 싶어 대구에서 본 이물을 살짝 원망하며 개목줄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벼락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조아이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할머니랑 그 아줌마랑 나오시는데 할머니가 목줄을 풀어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멍한 채로 있었고 아주머니께서는 개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그 시절엔 개밥으로 사료같은건 없어서 그냥 남는 보리밥에 된장 몇 스푼 넣어 비벼주고는 했고 특식이라고 해봐야 육수를 노린 멸치나 고기를 끓인 기름 몇 조각 잘 먹어봐야 돼지비게 몇 조각이 전부였죠 그런데 얘는 처우가 다릅디다 갓 지은 흰쌀밥에 커다란 살이 붙은 소갈비가 수북하게 차려졌습니다 저보다 잘 먹었으면 잘 먹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웃긴건 걔는 보통 그런걸 보면 환장을 하고 달려들텐데 얘는 그게 매일 먹는 밥이라는 듯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겁니다 느낌이 느낌이 그냥 요즘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채끝 짜파구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때 할매가 이모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런게 다 있노 내가 이날까지 살면서 흰둥이 귀견 이야긴 들어봤지만 여우 닮은 누렁이 똥개 귀견은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본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엄청 신기해하시며 한참을 보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야 그거 풀어주면 큰일 난다 풀면 걘 죽을끼다 저는 얘가 불쌍해서 풀어주고 이모가 나쁘다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모는 개를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모가 개를 거의 상잔 모시듯이 하는 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얘 하루 식비가 제 3일치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할메스라에서 못 먹고 큰 놈이 아닌데 얘 먹는 거 보고는 지지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리 먹고도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체구도 원래 작았지만 몸이 전부 회총으로 된 것도 아닐 텐데 성견인 녀석의 무게는 한 6, 7kg가 간신히 되려나 얘는 누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시골 똥개였습니다 누런 털에 검은 털이 섞인 똥개 그것도 그 시절엔 잡아서 가져다 팔기에도 힘들 만큼 작은 개였습니다 그래도 전 그놈이 좋았습니다 제가 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그 개는 밥을 먹고 나서 제 옆에서 재롱을 떨어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9시에서 10시쯤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 옆에 있던 여우를 닮은 똥개가 저한테 온갖 애교를 떨더니 갑자기 대문 쪽을 째려보는 겁니다 미친 듯이 제 옆에서 놀다가 갑자기 조용히 엎드리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흥분하는 애를 어르려고 목을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든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옆에 잘 있던 애가 갑자기 흉포한 맹수로 변했으니까요 아무리 달래도 맹수가 되어 으르렁거렸고 그 모습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배를 깔고 낮게 짖던 녀석이 어느 순간 총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그 굵은 목줄이 아니었으면 바로 뛰어나갔을 테지만 쇠사슬이 끊어질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보통 줄이었으면 그 힘에 끊어졌을 정도였죠 그때 그 개는 그저 똥개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도 단박에 제압할 만한 맹수였죠 전 그저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미친 맹수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연약한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불쌍하게 도망도 못 가고 말이죠 그 소동에 놀런 할매랑 그 집 주인이신 이모가 뛰어나오셨습니다 이모는 나오시자마자 광분한 개를 달래시느라 온 힘을 다하셨는데 할매는 나오시다가 마루에 서서는 말없이 대문 쪽을 째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 고개를 돌리시더니 개한테 말했죠 갔다 그만해라 그러자 알아듣기나 한 듯 그렇게 날뛰던 개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까지 살랑살랑 흔들어댔죠 대단하구나 과연 영물은 영물이 돼 그 소동이 있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뭔가 허전해서 부스스 일어났는데 옆에 할매가 안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후다닥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매가 저를 떼놓고 갔나 싶어서 말이죠 나가보니 모두 분주히 굿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구들도 챙기고 악기도 챙기고 음식도 챙기고 저를 본 강아지도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렇게 씹고 식사를 한 후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갈비찜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났는지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죠 그래도 맛은 갈비찜 아줌마니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나눠타고 출발했는데 그날은 제게도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구슬 구경하러 가도 항상 견학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구슬하는 동안 멀찍이서 개를 데리고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핵심인 거였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느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딱 봐도 금방 지은 새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새집을 지은 다음 고사를 지내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근처에 살았는데 그곳터가 마음에 들어 옛집을 팔고 지금 집터에 다시 집을 짓고는 이사를 한 건데 그 후에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급기야는 집에서 다치는 사람들까지 생기자 급히 이모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안 그래도 한 번 만나러 오시려던 참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도와줄 겸 오셨던 겁니다 곧 여러 사람이 움직여 제사상이 차려지고 굳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군 이야기에 앞서 할머니 신딸인 이모랑 그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모는 한참 할머니가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 할머니를 찾아와 배움을 청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무속에 발을 디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웬만해서는 말리시는 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꼭 무속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팔자나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듯 신이 찾아와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헛짓하지 말고 딴 길을 찾으라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 찾아왔을 때 뭐 이런 게 왔나 싶더랍니다 꼭 해야 할 이유도 재능도 별로 없었다고 했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사가 되고 싶어 고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잘 가르쳐봐야 3년 우사밖에는 안 될 것 같더라 하는 것이었죠 말리는 할머니에게 이 이모는 자기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영을 잘 느끼고 보는지 등등 자기 피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하셨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세탁소 주인 앞에서 다림질 하시지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할머니가 콧구멍을 흐르시며 그러셨답니다 야 이년아 그 정도는 다 해 진짜 뼈아프게 팩트 폭격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뛰어난 제자들을 많이 보셨겠습니까 그런 할머니의 눈엔 그 이모는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였고 아무리 어르고 달래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요지 부동이더랍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이러셨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찰거머리 중 하나였다 재능도 없는 년이 끈 게 하나로만 따지면 거의 만신급이었어 그렇게 회고하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날 이후 그 이모는 할머니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시며 할머니의 수발을 드셨답니다 할머니가 일부러 학을 떼게 하려고 온갖 구박과 힘든 일만 시키시고 밤만 간신히 먹여주고는 밤에 추운 겨울에도 냉방에서 재우시는 이 만행에 가까운 학대를 하셨지만 꿋꿋하게 버티시더랍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과처럼 꼬투리를 잡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답니다 눈물 쏙 빠지게 혼내시고는 방에 계시다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밖에 나와서 보았는데 이모가 안 보였죠 방에도 안 보이고 항상 대기하셨던 할머니 방 옆 부엌에도 없고 마당에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밖에 있던 화장실에도 없더랍니다 할머니는 순간 설렜답니다 드디어 이것이 포기했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도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실실 찾아보시는데 뒤뜰러 가시려고 집 모퉁이를 도는 순간 인기척이 느껴지더랍니다 작게 흐느낌 같은 게 들렸죠 그래서 할머니가 모퉁이에 숨어 가만히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보는데 이모가 뒤뜰에 쭈그리고 앉아 치맛단에 고개를 묶고는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모는 할머니에게 혼날 때마다 그곳에서 남모르게 울었었나 봅니다 소리가 들릴까 봐 이를 악물고 숨죽여가며 우는 모습이 그렇게 처연하게 보이더랍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포기시키려고 모질게 대한 건데 할머니의 맘인들 편했겠느냐고요 우리 할머니 모진 사람 아닙니다 전형적인 외강대유형 그런데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정말 모질게 대하십니다 한결같이 다정하신 것은 나나 우리 가족 정도셨지 제자인 이모들은 제대로 못하면 반죽는 정도였거든요 귀신 쌍싸댁이 날리는 이모들도 할머니 앞에만 가면 얼마나 깨갱이신지 어린 저의 눈에도 어려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도대체 할머니는 이모들을 얼마나 쥐잡듯 잡아 돌렸으면 저럴까 간혹 모여있을 때 간간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게 무슨 어른이 되면 남자들만 끌려간다는 군대 훈련소에서 기압을 받는 얘기인가 할 만큼 살벌합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년들아 내가 미쳐서 그랬냐 다 니들 잘되라고 그런 거지 그러면 이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알죠 어머니 그 덕에 지금 이만큼 하며 사는 거죠 추억은 아름답다더니 할머니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저 아이를 포기시키는 게 능사인가 그 이모가 그렇게 모든 걸 참은 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음 그 이모는 좀 그래요 일단 무속에서 재능은 할머니 신딸 중에 최하입니다 그냥 상중하가 아니고 제일 꼴찌래요 그것도 정말 압도적인 꼴찌 할머니의 집에 신딸들이 여러 명 놀러왔었겠죠 다들 보통이 아닌 분들이고 딱 보면 알거든요 전부 보자마자 놀라셨습니다 아니 제가 엄마 신딸이야? 혹시 집에서 일할 식먹어두신 거 아니고? 다른 이모들이 다들 놀란 겁니다 할머니가 젊으신 나이에 혹시 침해 오신 게 아니냐고 말이죠 그만큼 그 이모의 재능은 다른 이모들이 보기에는 얼토당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모는 이모들 사이에서도 왕따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쪽 계통이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노력이 아닌 타고난 재능인 것이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니까요 이모는 끼기가 좀 그랬대요 수제들만 다니는 학교에 범죄도 못 미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리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겉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생들 모임에 초등학생 하나가 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도 초등학생도 서로 얼마나 뻘쭘할지 그래서 포기하게 하려고 할머니가 그렇게 모질게 대한 건데 찰갓머리가 안 떨어져 거기다 심성이 특상품 피단이었죠 아무런 재주도 없고 남자복도 없어서 그 시절엔 확고한 재주가 없던 남자가 없던 하면 재산도 없을 테니 심산 유곡에 들어가 화전 일구고 풀뿌리 캐먹고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모는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작은 가능성에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은 하셨지만 막막하시더랍니다 아이고 쟤를 어찌 가르치면 좋노 할머니가 나중에 꽃감을 드시며 방 안에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캐리 가르치면서 내 수명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모른다 그냥 속이 썩어갔어 내가 둔한 년은 많이 봤는데 그런 년은 보다 보다 처음이었다 하긴 매번 오등생들만 가르치던 분이 도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가르치면 십은 몰라도 최소 하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모는 십을 가르쳐주면 구를 까먹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둔재였죠 그냥 가르치며 쏟은 심력이면 내가 심년은 더 살 수 있었을 기다 할머니는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 전 페이지는 하나도 기억 못하는 순백의 두뇌를 가졌다고 하시며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특단의 조치를 하셨습니다 귀신이랑 싸우고 그런 건 아예 재능이 없으니 그냥 사주팔자나 관상 쪽으로 특화시키려고 말이죠 이모가 그쪽엔 조금 재주가 있었나 봅니다 할머니의 눈엔 양이 안 차지만 그나마 그쪽이 조금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속이 터져가며 겨우겨우 가르치셨죠 재능 있는 이모는 6개월 걸릴 걸 3년이나 걸려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평생 안고 살고 싶었지만 뭐 그럴 순 없잖아요 하산을 하기 전 할머니가 이모를 불러앉히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재주면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살기다 그런데 어디 가서 사이비 노릇한다는 이야기 들리면 내가 찾아갈기다 우리 할머니 알죠? 사이비 무속인이나 신파라서 이속 챙기거나 그러면 완전 광분하시는 거 옛날 상주 사이비 무속개를 하룻밤에 평정하셨던 분이죠 이모는 명심하겠다고 말하고는 할머니의 쓰라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모가 워낙에 심성이 고운데 그런 사람이 점사 같은 건 또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모를 보내고 할머니는 간만에 재충전 중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아픈 손가락인 이모의 소식을 여러 경로로 들었다고 합니다 나름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만족하시곤 이모한테 뺀 골수를 보충하고 있던 그때 스멀스멀 이성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더랍니다 그 이모가 갑자기 만신급으로 대구 무속게 화려하게 급부상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도 안 차셨죠 이모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 할머니셨거든요 이런 급도 안 되는 게 할머니가 가장 혐오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할머니는 노발대발하셨고 그녀를 당장 때려죽일 거라고 날뛰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던 이모가 할머니한테 구타를 당해가며 진정 좀 하시라고 매달리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맨발로 대구까지 뛰어갈 기세이셨다고 합니다 화가 만땅 나신 거였죠 그나마 밥은 먹고 사람 구실 좀 하고 살라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더니 할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살고 있으니 안 그래도 돌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제대로 빌받은 거죠 뭐 당장 쫓아가서 팔다리 전부 분질러 죽을 때까지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만들 거라며 길길이 날뛰시는 할머니를 겨우겨우 자리에 앉히시고 그 이야기를 전했던 그 이모가 말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듣고도 못 믿을 귀견의 이야기였답니다 얘가 기연을 얻었어요 아니 무슨 무공미급을 얻은 삼류무협소설인가 제가 신들 무성 얘기 좀 할게요 보통 보면 대단한 신이 만신급 무당에게 점지되어 대단한 일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불복인 거 아십니까 접신이 될 때 그 무당의 능력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복불복으로 가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신이 가도 그릇이 작으면 그냥 그만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릇도 별 볼일 없는 신을 모시면 그 정도만 하는 거죠 뛰어나고 빼어난 만신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자기의 능력에 대단한 신이 공수해야 합니다 그럼 윈윈이라서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어렵죠 최고의 신이 최고의 그릇에 가야 하는 건데 우리 할매 대단한 무당이셨던 건 뭐 제거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할매도 그러셨습니다 할배보다 더 대단한 신이 왔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이죠 할배조차 양이 안 차네? 그런데 무속에서 금개가 있습니다 바로 남이 침발라놓은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상급신이라고 하급자가 침발라놓은 것을 탐하는 순간 전쟁입니다 그걸 뺏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신이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과 붙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상도덕인 거죠 남이 심혈을 기울인 건 아무리 탐나도 찝적거리지 않는다 이걸 어기면 그냥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출난 무언가는 있습니다 바로 그 이모처럼 기연을 얻는 거죠 이모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분은 할배를 떠나 대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냥 주위에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간단한 점선을 봐주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었던 건지 그게 잘 맞네요 그래서 아름아름 입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굿도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명색이 무당이고 자꾸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 굿도 간혹 하고는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대구 근교의 어느 집에 가서 간단히 짧은 구슬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 똥강아지랑 운명의 만남을 한 것이었죠 두둥 이모가 어떤 집에 굿 비슷한 걸 해주러 가셨다가 집에 가려고 그 동네 어떤 집을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마당엔 흔히 보던 똥개 한 마리가 말뚝에 메어져 있었죠 이모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시려 했는데 그 개가 이상하게 자기를 안 보고 이모의 뒤를 보며 딱히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뒤엔 아무도 없었고 개가 사람을 보면 반가워할 건데 그놈은 그냥 이모는 안중에도 없었고 이모의 뒤를 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사실 이모도 꺼림찍 했답니다 구슬 해달라고 한 집에서 나올 때부터 뭔가 꺼림찍 하면서 자꾸만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모가 똥촉입니다 그냥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고 특히 낮에 따라 붙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찜찜하게 가시다가 그 개를 만나신 거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개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잠시 후 이상한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는 개를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이모들을 따르던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자 개는 그제서야 이모를 반기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었답니다 이모한테 재롱을 부리다가 갑자기 딴 데를 보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곤 했다는데 그럴 때마다 희미하게나마 이질적인 느낌을 그곳에서 받고 나셨습니다 이모는 점점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모도 귀견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게 흰둥이 중에 생긴다고만 박여한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였죠 얘가 귀견이라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러던 사이 집주인과 마주쳤는데 이모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이 개 저한테 파세요 주인은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시추에이션이냐 하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다가 거절을 하시더랍니다 안 팝니다 이 개를 왜 사시려는지는 몰라도 양심상 얘는 못 팔겠어요 귀하다거나 정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자가 있는 개거든요 사실 전에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그게 새끼입니다 간배에 여러 형제들이 나왔는데 튼튼하고 잘생겨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마리만 유독 자꾸 못생겨서 아무도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산먹숨 내치지 못해 그냥 밥이나 주며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시도 때도 없이 흥분하고 지저댑니다 아저씨는 그 개를 마시간 개 취급을 하셨고 이모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귀견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못 팔겠다고 하는 주인을 졸라 기어이 개를 받으신 것이었죠 아저씨는 의혹의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얘 데려다가 삶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진짜 무속인들은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이 없습니다 귀신도 신도 개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잘 키울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우선 그러시면 그냥 드릴 테니 데려다가 밥이나 굶기지 마시고 천수 다 할 때까지 잘 길러주십시오 이모는 그날 벌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드렸습니다 어쩐지 그래야만 할 것 같더랍니다 그 시절 작은 똥개 한 마리 가격으로는 과한 돈을 드리자 아저씨는 한사쿠 거절을 하셨는데 이모는 실랑이를 하듯 기어이 돈을 쥐어들이고는 개를 데리고 룰루랄라 신나셔서 발걸음도 가벼웁게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이모와 기르던 그 귀견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모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 것이죠 별 볼 일이 없던 삼류무사였던 이모는 어느 날 갑자기 전설의 비급이나 신검을 손에 놓은 초인류 고수로 거듭나신 겁니다 이모와 귀견의 합이 예술이었던지 귀신들을 전부 다 때려잡으러 다니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할미는 뭔 그런 인연이 있냐시며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 그거 참 많을 연발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 할미한테 소식을 전했던 분이 대구에서 무허블 하시던 분이셨고 보통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까마득한 동정어깨 선배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모가 거짓말을 했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할미에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구술하던 그날로 돌아가서 저는 개를 데리고 멀찍이 떨어진 나무 그늘에 앉아서는 굳 구경을 했습니다 개가 옆에 있으면 공수가 잘 안 됩니다 귀신도 개를 싫어하고 개도 귀신을 싫어하는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집엔 귀신이 잘 없습니다 사람한테 해코지하려면 개부터 처치해야 하니까요 사람은 귀신을 보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상한 걸 살면서 느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감각이 평균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느끼죠 그 중 귀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상위의 개는 귀신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기척을 느끼고 심지어는 귀신 냄새까지도 맞습니다 냄새는 좀 오바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에서 냄새를 맞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둘이 서로 원수 사이라 개가 있는 곳에선 접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모는 귀견을 키우시잖아요 얘기가 뭔가 핀트가 안 맞죠? 놀랍게도 이모는 내림을 받지 않은 무당이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무속인인 거죠 방송하는 사람들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탤런트가 있는가 하면 가수도 있고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있는데 특정 분야가 없는 그냥 방송인들도 있습니다 이모는 구판을 주도적으로 못하셔서 꼭 신내림을 받은 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모가 그렇게 된 건 짐작하시다시피 이모의 그릇이 너무 작았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리 대단한 신도 공수를 받는 무당의 그릇이 작으면 딱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모는 그릇이 겨우 간장 중심입니다 능력 있는 신인 뭐가 아쉽다고 거길 들어가겠습니까? 내려봐야 평소 상대도 안 되던 잡기들한테 당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고 싶을까요? 초등학생한테 얻어 터지는 고딩골인데 말이죠 이 신내림을 한 번 하면 물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냥 남녀처럼 사귀다가 실증 나면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신내림을 받으려고 해도 신들이 무시하는데 어떡합니까? 오는 거라곤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잡기들 뿐이라 할머니가 처음부터 반댈세에 하고 아예 차단을 하신 거였습니다 웃기게 그 이모는 부적도 가지고 다녔답니다 할머니가 잡기 붙지 말라고 해주신 초강력 퇴치 부적을 주셨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센 건 아니고 이 부적도 뚫고 들어오는 능력 정도를 가진 신이면 받아도 된다 하셨는데 애석하게도 이 이모는 무업을 접는 순간까지도 몸주가 없는 몸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거기다 할머니의 얘기대로 남자가 아예 없었다고 하죠 황갑이 되신 지금도 혼자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용하다고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충성스러운 귀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는 사람이랑 다르게 잡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게 자신이 보호할 대상이 아니면 적이라는 것이 있죠 귀견의 전투력은 웬만한 신을 공수받은 무당보다도 훨씬 셉니다 이야기를 했었는진 몰라도 잘 없어서 그렇지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의 동물령은 사람 귀신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사냥꾼은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사냥개를 잘 다루는 사람인 거죠 제 임무는 개를 데리고 있다가 미쳐 날뛰면 바로 목줄을 풀어주는 것이었는데 얘가 미쳐 날뛰는 걸 보느라 나름 방비를 한답시고 개줄을 허리에 감았습니다 개의 힘을 잘못 읽은 것이었죠 굿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똥개가 날뛰기 시작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개가 튀어나갔는데 그 똥개보다 무게가 한 4-5배는 되는 제가 총알처럼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 말 뒤에 포로가 끌려가잖아요 딱 그거였죠 그때 바지가 질긴 게 아니었으면 허벅지랑 무릎은 완전 다 나갔을 겁니다 우리 할매 난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비명을 지르셨죠 조아야 개줄 놔라 개줄 놔라 할매가 웬만해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인데 그땐 정말 식겁을 하신 거였습니다 대책 없이 끌려가다가 간신히 목줄을 풀었습니다 무슨 미사일 날아가는 줄 알았네 그러자 개가 구판을 지나 집안으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개가 짖는 소리랑 깨갱거리는 소리 누가 봐도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저도 일어나서 뛰었고 할매랑 이모 그리고 그 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그 집 뒤뚤에 가니 흥분이 가시지 않은 그 똥개가 코를 박고 돌아다니고 우린 옆에도 못 가고 그러더니 갑자기 한 곳에서 한참을 끙끙거리더니 땅을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다 까져서 피가 났는데 이모가 끌어안고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거길 팠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개가 계속 난리를 쳐서 계속 파보았는데 거기서 인골이 나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몰라도 난리가 났습니다 집 뒤뚤에서 인골이 세구나 나왔으니까요 그때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론은 원인 미상, 시간 미상이었습니다 그 인골들은 조사를 해보니 최소 수십 년은 된 거였거든요 홀딱 벗겨져 묻은 게 아니라면 최소 천 조각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인골만 조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 시절이었으면 안 썩는 나일론 조각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6.25때나 강점기 혹은 동학란 때일 거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집 주인은 남이 잘 자고 있던 무덤 위에 집을 지은 것이었죠 이모는 그 뒤로 잘나가는 무당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무속 10년 만에 강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귀견이 10살이 되어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건 아니었고 늙어서 죽었답니다 겨우 10살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런 능력이 없던 이모는 강제 은퇴를 한 건데 그 똥개랑 함께한 시간에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쏠쏠히 벌어 나오신 듯 했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얘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보통 개가 15년은 사는데 귀견은 10년을 살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이모는 소식을 모르다가 갈비찜 아줌마를 통해 알게 되었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당장 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가한 남자가 아니라서 말이죠 언제 날 잡아 갈비찜 이모네부터 밑에 지방에 계시는 이모들 투어 한번 하려고요 그 이모는 10년쯤 되는 짧은 무속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대구 근교 전원주택에서 유효자적 하고 계십니다 개 몇 마리를 키우시고 그 죽은 개 무덤 겸 앞들을 가꾸시면서 말이죠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전화드렸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제가 어찌 같이 등 긁어줄 영감이나 하나 물지 그랬냐고 농담을 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하고 꼬셨더니 자기는 라면 싫어한다고 하더라 나 참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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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